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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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가이님 7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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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각은 바로 통닭천사님 때문에 지각했다는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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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senior 고맙습니다 생천을 기다리면서 누워있었지 근데 안와 원래 내 계획대로라면 얘가 도착해서 나를 깨우고 내가 방송을 했을거 아냐 안와 안오니까 내가 먹힌거 아녜요 그쵸 잠들었어 깜빡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어떻게 했잖아 나 좀 늦음 짠 레몬 조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쏘5426님 구독 감사합니다 진호이글스님 6개월 구독 단격의 주인계트로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야해미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누들콩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간비1116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말캉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21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풀몽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카우 데디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얄루 노바 921125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펑클 색시 침펜지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깨물기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파랑우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없어 물 거기 박스에 아 냉장고 말고 암살 치즈 비자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학년때 2학년때 이과 3학년때 문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3 3 7 3 2 7 MK2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자 아니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통처님 지금 시청자와의 약속이 장난입니까? 하 죄송해요 아니 이게 죄송한걸 맞아요? 저도 할말이 있는거 있는게요 당신이 할말은 이것뿐이에요 SKCCD27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세요 뭘요? 할말이 있다면서요 아 제 할말? 아니 제가 그 저희 그 희대게임 구미오 인사이더 아 구미오 인사이더 그렇다는 얘기는 마당알별님 23개월 구독 감사하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 말도 되죠? 네 그래서 그래서요 그 최고의 게임 구미오 인사이더에서 저랑 옹양이랑 우승해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머신을 준다고 했었어요 네 고객님 잊고 살았죠?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옮겨? 필립스 진짜 보내줬어 필립스 빈말이 아니였어 전자동 커피머신을 보내준 거예요 빈말이 아니였어 빈말이 아니였어 그래갖고 신나서 뜯었지 응 근데 우리집 주방이 엄청 작아요 네 근데 그게 이만해 네 전자동 머신이 이만해 전자동 머신이 이만해 그래갖고 그거를 놓고 좀 쓰다가 어후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거야 잠깐만 커피머신 지금 매직방님이 가져가시지 않았어요? 아 그거 로봇청소기 아 로봇청소기 어 내가 양보한건 로봇청소기 아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집에 엄마랑 아빠가 아빠가 특히 커피를 하루에 막 세네잔씩 드세요 네 그래서 근데 캡슐 커피를 그 부모님 집에서는 캡슐 커피를 먹으니까 캡슐을 많이 먹는다고 엄마한테 구박 받는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여기가 좀 짜안하게 남아있었거든요? 하루에 캡슐로 혼자 막 세네개를 써버리니까 엄마가 맨날 아빠를 막 구박해 아니 이거 먹으라니까 이걸 왜 봤어요? 너무 비싸다 어디서 어디서 찾아놨어 와호호호호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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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었어 내가 이미 땄어 왜요 이거는 뭐 귀빈들만 먹는거고 이거는 1만 불이에요? 아니 1천 기간이 지나서 아 진짜요? 물 맛 좋던데? 아 그래가지고 알고는 못 먹겠네 말하지 말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부지가 맨날 그렇게 구박받는 거 보다가 마음이 한켠이 좀 저릿저릿했었는데 이 전자동 커피머신을 보는데 와 이거면은 엄마도 행복해지고 아빠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나 수원씨 사니까 서울 한 번 올 때 경기도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한 번 서울 올 때 두세 개씩 잡아야 될 일을 약속을 근데 물은 유통기한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오늘 창맨 스튜디오 올 때 전자동 커피머신도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저 또 구미호 인사이더에서 또 1회 우승해서 차돌짬뽕 10봉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우리 부모님이 차돌짬뽕을 못 먹어봤어 아 진짜로? 네 어? 내가 안 들었나? 그거 4봉 챙겨야 되지 응? 내가 안 들었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4봉 챙겼는데 그거 냉동식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까불다 가면 차돌짬뽕 다 녹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돌짬뽕부터 내려주느라고 거기 들렀다운이라고 늦었지 그럼 일찍 들리면 되잖아요 모든 얘기가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럼 일찍 가면 되잖아 그냥 더 그 그 부모 생각하는 만큼 일찍 출발하면 되잖아요 뭐 요즘 소설 읽어요? 아 그건 문피하고 제가 1등부와 문파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사람이네요? 네 소리 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해명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지각한 거에 대해서 내 죄가 한 가지 있다면 응 난 그냥 효심이 깊은 효년일 뿐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어 한시까지 옮겨 놓고 뭐 연병 뭐 열두시 삼십분에 온다고? 눈가를 파야 돼 저는 저에게 죄가 있다면 나에게 죄가 있다면 통천을 비는 죄 통천이 열두시 삼십분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 눈을 감고 조금 누워 있었던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천이 예정대로 왔으면 예정대로 왔으면 잠깐 누운 눈이 아닌데 아니 저는 그 한 잠깐 누웠는데 왔으면 깨워야 되는데 왜 안 깨우냐고 죄송해요 그래도 또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온 거랑요? 비키니 아줌마 아니에요 비키니 아줌마 알아요? 몰라요 이름이 비키니인 스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원피스는 알죠? 알죠 카타쿠리 그럼 됐어요 카타쿠리 동생이 브릴레 어 그쵸 그 많은 브릴레가 카타쿠리 구하러 감 그렇죠 브릴레는 무슨 열매 능력죠? 브릴레요? 그 시공간을 여는 거였나? 거울로? 네 거울 거울이요 거울을 거울에서 거울로 숏컷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세상의 모든 거울을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 거울이 이쪽 거울에 들어가면은 다른 거울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브릴레의 성은? 하.. 이거를 까먹었네 이씨 그 엄마 성을 따랐던 거 같은데 엄마가 디저트를 좋아해가지고 자식들 이름을 다 디저트로 지었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크림 브릴레? 크림 브릴레 맞아요? 크림이에요? 엄마가 엉.. 누군진 알아요 엄마가? 엄마도 그 능력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하 알고 있는데 실전 인물같이 어 알고 있는데 엄마는 진짜 거물이에요 그거에요? 칠무애 같은 거에요? 어 그런 거에요 엄청 센거 사황 네 네 네 명의 황제 바다 위에 네 명의 황제에요 칠무애은 그 해군하고 계약을 맺은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런 해적이고 공인 해적이고 공인 해적이고 상황이 케이스는 좀 스케일은 더 커요 근데 그걸 왜 아니 비키니스님 모르는 거 보니까 혹시 또 원피스는 또 아나 해서 모르는데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채님이 오신 이유가 이유가 있죠 그쵸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페눈남매 정식코너 짜잔 페눈남매 정식코너 국방입니다 전에 약속드린대로 돼지파스타 만들어 드리려고 왔어요 돼지 돼지 파스타를 만들까 수프카레를 만들까 어 돼지 돼지 파스타로 하기로 했죠? 네 돼지 파스타를 하는데 구독과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돼지 파스타는 왜 돼지 파스타예요? 돼지같이 먹는다고? 네 양이 많아서 돼지 파스타 양이 많아서 돼지 파스타 그냥 일반 파스타네요 그러면 그쵸 양이 많을 뿐 근데 집에서 만들어도 이제 솔직히 파스타 드셔보셨죠 가게에서 그럼 통채님이 만약에 라면을 2인분 먹어요 그럼 돼지라면이네요 그쵸 밥을 2공기 먹어요 네 그럼 돼지 밥이네요 그렇긴 한데 돼지김치찌개 뭐 다 돼지네 그러면 그렇긴 한데 네 파스타집 가보셨죠 가봤죠 정신변치기 정신변치기 이만큼 나와요 아 양껏 양껏 먹을 수 있다 솔직히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근데 싼데가 9,900원 비싸면 15,900원 막 이래요 음 좀 그게 있죠 아쉽죠 아쉽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스타 두 그릇에 피자 하나는 시켜야 돼 아 그게 사실 양 좀 채우려면 그게 사실 운영 비법이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집에서 진짜 부담없이 양껏 돼지처럼 진짜 진짜 이렇게 퍼먹고 싶어갖고 미친듯이 젓가락으로 쪄만하게 나오는 걸 미친듯이 퍼먹을 수 있게끔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매끄럽네 그래서 저한테 좀 준비하라는 게 있었어요 파스타 뭐 건 파스타 뭐 면이나 어떤 웍? 웍 같은 것도 제가 하나 사놨고 네 저도 뭐 뭐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화씨가 없어서 네 제가 미리 와서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사놓기만 해갖고 제가 씻었어요 그 틈새 이거 이거 개월쑤 읽어주실 때 제가 눈치껏 타닥 원래 보조들이 이런 거 좀 해야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조들이 하는데 왜 늦었냐고 어? 왜 늦었냐고요 엄마 아빠 챙길라 아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왜 이렇게 챙기냐고 죄송해요 아무튼 미안하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 대신 제가 하하하 준비를 네 철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냄비까지 가져왔어 이게 제 파스타 전용 냄비거든요 돼지 파스타 전용 냄비 돼지 파스타 전용 냄비 돼지 파스타 전용 냄비 네 이게 좋은 게 여기에 면을 삶아요 네 근데 여기에 채반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면을 건져 놔 그러면 돼요 나중에 고구마도 쪄 먹을 수도 있고 어 어 이런 거는 뭐라고 검색해야지 살 수 있어요? 채밭 냄비? 아 채밭 냄비 비트 감사합니다 네 냉장고 사니까 주던데요? 아 그렇군요 구독 감사합니다 요 소스 삼총사 아 소스 삼총사 후원 감사합니다 사총사예요 사총사 음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식기류도 챙기긴 했음 아 얘가 말아먹을 때 참 좋아요 아 식기류 있는데 갖고 온 걸로 쓰죠? 네 좋아요 예쁘네요 식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스는 양념류는 딱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어 나 이것도 갖고 왔는데 어 가져왔어요? 아 치킨스톡이네? 네 뭐였는데요? 나는 그 계란 간장? 아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밥 비벼 먹을 때 쓰세요 음 아 좋아 이거는 네 오일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소금 소금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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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서 하는 후추 네 이거는 원래 페페론치노라고 그 애기 고추 있죠? 매운 애기 고추 네 그거 이렇게 부서 부수려 한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어 그게 하나가 한번 이건 부상을 입었어요 제가 아 부상으로 입었어요 6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를 부신 다음에 아 힘들어 하면서 눈 한번 닦았다가 아 아 자지러졌어 너무 아팠게 했는데 후호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냐하면 중간에 끊고 제가 감사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붙여서 그래가지고 아 얘 안되겠다 이거 위험하다 음 이거 위험한 식 식 식자재다 응 다 부서진 거를 뭐 어디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니까 팔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병원은 어떻게 갔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찬물로 눈 씻었죠 음 네 하하하하 그러면 뭐 병원에서 병원은 안 가고 그냥 부상만 당하고 그냥 가만있으니까 나았다 네 어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뭐가 저 사람들 구독 말이야 아니 아까 오시기 전에 좀 많이 읽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방송을 어 지금 내가 어저께 안 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저께 안킨 만큼 밀린 거죠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구독이 그렇게 많아? 나도 트위치 방송했었을 때 나도 구독자 30분 정도 계셨는데 아 이게 그때 그 통창 있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좀 그 이용자 자체가 풀이 엄청 넓어였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랬는데도 나 한 20분 늘어서 50분이면은 나 진짜 오열하겠는디 뭐 오열할 게 뭐였어요 그냥 뭐 비교하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불행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행했던 거 같아요 그 아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35개월 구독 감사하는 거예요 오빠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지만 네 앞에 항상 큰 산이 나를 막고 있으니까 아 난 항상 불행했어 그래요 14개월 구독 감사하겠군요 네 짠이 사실 이게 나의 숙명 숙명 질투심이라는 거는 사람이 항상 갖고 있는 많이 추해졌어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이 의원해 줬는데 한참 많이 힘들 때 트위치 방송했었죠 그쵸 8개월 구독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번호랑 좀 준비할까요? 잠시만요 이거 아직 소개를 아 소개를 네 이거 소금 이거 후추 얘는 갈린 레드페퍼 얘는 피자 위에 뿌려 먹어도 참 맛있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돼지 파스타의 킥이에요 킥 핵심 이거는 백비트 후원 감사하겠는데요? 백비트로 될까요? 아 네 얘는 200비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200비트 정도 될까 네 얘는 치킨스톡인데요 네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액상으로 된 걸로 쓰십시오 응 왜냐면은 가루로 된 거는 또 막 물에 막 개고 막 난리쳐야 되거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폼깨기기 치킨스톡은 여기 게 좋다고 막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이거야? 이거밖에 없을 텐데? 아닌가? 뭐 요렇게 있겠죠 잘 모르겠네 그리고 접시도 가져왔어요 통천 소포 왔으니까 가져가세요 네 뱀비 어우 좋은데요 예쁘죠 어우 구독 감사합니다 이야 좀 비싼거요? 네? 비싼거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울렛에서 투플러스원 할 때 사가지고 어 좋아요 예쁘죠 여기다 담아 먹으면 진짜 여기 꽉 차게 먹으면 깔라죠 미친듯이 먹을 수 있겠다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거 이거 뭐야 그걸 뭐라고 하지? 괴식 하잖아요 괴식 드로잉 스프링 그리고 초코파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아아 보물그리다 네 어 세봄양이 생각나네요 보물그리다 허세곰님 잘 계시죠? 세봄양 뭐 잘 있겠죠 뭐 저 그 아직도 트위치 그거 있어요? 시청자 이렇게 그 방송할 때 이렇게 뭐야 이렇게 넘겨주는 그거 뭐라고 하지? 전문공원 뭐하지? 그거는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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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호스팅 있죠 아직까지도 있죠 그때 나 서세범님이 저 몇 번 호스팅 해줬거든요 아 요즘에 내가 좀 안해요 네 근데 그때 서세범님 팬들 많잖아요 네 그 대거 시청자들이 유입이 된 거야 응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뭐야 이 아줌마는 아 서세범님 보다가 나를 보니까 아줌마 같았나봐 아 그래서 호스팅 받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자기 혼자 봐 붙죠 자기 혼자 봐 붙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스팅을 안 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네 어느 순간 한 것부터 그냥 까먹었어요 귀찮아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따로 저쪽에 귀 장식장 앞에 쟁여놓으시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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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재료도 네 가져와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조하실 거죠? 네 저는 보조하고 제가 셰프이니까 셰프이니까 셰프 보조는 뭐예요? 셰프 보조요? 셰프 말대로 다 하는 거예요 셰프 보조? 네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지워봐도 아무리 비 원해도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왜 이렇게 작년? 뭐지? 이거는 딱 뜯어서 원샷하는 용이에요 아 일부러? 그렇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원래는 에코 제품을 사는데 주문하려고 막상 하니까 다 떨어져서 근처 마트에 사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나간 김에 미리 이걸 좀 해석차고 뭐야 물도 받아와야 되거든 아 제가 시키는 걸 좀 하고 있을 때까지 전반적으로 진행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밖에 있는 재료를 저 노란 박스랑 네 다 갖고 오시고 사랑인 걸 사랑인 걸 또 프로 방송인은 자리를 비울 수 없지 그치? 아 그쵸 그 선장은 배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물 다 먹으세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뒤로 땡기면서 26도를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요거 물 담아오고 요거는 뭐 여기다 놓고 물을요 얼멘치 담아오냐면 얼멘치 이멘치 어 고멘치 고멘치 요멘치 고멘치 딱 요멘치 하면 돼요 요멘치 하고 구멘치 올리브유 샀어 네 아직도 이거 남아있어 아 개웃기네 우리 왜 샀네요 네? 찾았어요? 왜 찾았어요? 뭐요? 찾은 거 아니에요? 뭐가요? 난 찾은 거 아니냐고요 어디갔어 또? 사랑인걸 사랑인걸 저거 아스파라거스 좀 씻어? 씻었어요 아스파라거스? 응 아 두 개 생겨놓은 거구나 그냥 그 야채류는요 아스파라거스랑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얘는 없어도 되는데 마늘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팔아요? 뭐요? 육자류가 있어서 되게 많이 있을 건 줄 알았는데 여기가 네 그 뭐지? 이럴 때 아니면 막으로 이렇게 띄웠네? 이럴 때 아니면 건이가 또 야채를 안 먹으니 원래 이렇게 딱 한 줄만 있어? 네? 원래 비싼 거예요 이것도 많이 싸진 거야 우리나라에서 농사지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네? 여기다 그 이거 뭐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휘어서 그런 거 아닐까? 비싸더라고요 3800원 싼 거예요 3600원 원래 진짜 비싸요 아스파라거스가 비싼 식자재예요 이렇게 가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마늘종 먹지 마늘종은 좀 마늘종도 많이 넣어요 마늘종을 대신 옆에 나 마늘종을 아스파라거스로 처음에 헷갈렸어요 착각했어요 그렇게 파는 걸 응 그럴 수 있죠 네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럼 이거 좀 치우고 네 여기 그거를 좀 마련해야 될 거랑요? 뭘요? 자리를요 자리요? 네 아 이런 걸 치워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차지해도 돼요? 얘는 이제 빼고 치워버려야죠 휘 치워버리고 각종 각종 이런 거 있죠? 네 얘네가 지금 여기 있을 애들이 아니야 지금 그럼요 변방으로 가요? 꺼져야 돼 꺼지고 필요할 때만 나와야 돼 얘네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듣겠다 자리가 없는데 듣겠다 듣겠다 어디서 놓으면 안 돼요? 모서리에도 뭐 강박이에요? 뭐 있어야 돼요? 시도폰이? 아니요 그래도 사업가다 보니까 언제 전화 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주머니에 넣으면 되잖아요 주머니가 불편해요? 약간 주머니가 좀 얕아 그럼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깜빡 뜨는 걸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려고 했죠 그만하세요 저기다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 물 담아왔고 네 예 아스파라스는 치우고 자 이제부터 요리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보조해야지 그럼 후라이팬 안 가져와도 되나요? 가져와요 제가 또 야무지게 큰 거, 작은 거 돼지 파스타 먹을 거예요? 오늘 돼지 파스타요 그러면 큰 거 가져와요 뒤지기 싫으면 두 개 있습니다 네 어떤 거 아 이게 두꺼운 거 원래 정석은 후라이팬에 하는 거거든요? 네 아 미치겠네 돼지 파스타 먹으려면 위에 게 좋긴 한데 원래 정석은 아래 거고 아래 거로요 아래 거로요 먹으면 뭐 살만 찌지 뭐 그럼 그냥 파스타네요 오늘은? 아니에요 이것도 돼지 파스타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제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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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이거 이거 시작해야 돼 배고파 죽겠어 나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시작한 거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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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써는 게 안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일단은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제가 쉐입이잖아요 아아아아아아 그 그 그걸 잡는구나 뭐요? 시작점을 잡는군요 네 저 할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편집되는데 아 저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아까도 그거 되게 불편했어요 뭐요? 구독 계속 메시지 하는 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방송은 시청자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구독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지랄하고 있네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알겠습니다 저도 말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을 웬만치 올려 그다음에 여기에 물에 간을 해줘야 돼요 네 왜냐면 어 이게 돌아갔잖아요 왼쪽에 있는 마이크는 자기 그 제2의 생명이다 자기의 총기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챙기면 되죠 얘를 자기 방향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편안하지 답답하네 이게 당신을 보고 아니 파스타 시켜 먹자고 그냥 어? 아니 이걸 안하면 세그레 시키면 돼지 파스타 돼 아니 이걸 안하면 네 열심히 각을 잡아도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고 알았어요 네 해도 돼요? 말 좀 해도 돼요? 아니 이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응 하라고 네 했잖아요 응 해도 돼요? 하려니까 해요 까먹었구나 까먹었구나 까먹었네 다시부터 다시 할게요 네 하세요 냄비에 물을 넣어요 어 예 냄비에 물을 넣고 그다음에 냄비에 간을 해야 돼 네 왜냐면은 면을 이제 삶잖아요 응 면에 간이 돼야 돼 어 그래갖고 나중에 돼지 파스타 만들 때 면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어 예 그 면만 넣으면 엄청 뻑뻑하단 말이죠 오일 오일이랑 이렇게 넣으면 어 예 그래갖고 이 나중에 끓은 면을 끓인 이 면수라고 해요 네 소금간이 된 면수를 넣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면수를 풀라고 이 라이언컵을 내가 준비를 한 거예요 아 아 아 풀려고 어 퍼서 넣으려고 이게 핵심인가요? 괜찮아요 팁 아 이거 막 공개해도 돼요? 나중에 뭐 할 수 있는데 왜요? 아 왜냐면 내가 집에 국자가 없었던 시절에 이걸 많이 썼었어 응 국자 있는 사람은 국자 써도 돼요 국자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얘 안 써 하지만 이 갬성이 있어요 또 이 갬성 이 퍼내는 갬성? 어 이 갬성 살리고 싶으면 이걸로 하고 일단은 그때 가서 정하시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둘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왜냐하면 이제 받았어요? 네 그 왼쪽에 네 깨스를 꺼내야 돼요 아 태환씨 없으니까 이걸 내가 하고 있네 씨 자 이거 꺼내고 네 그 미녀와 야수 그 라이벌 알아요? 이름? 미녀와 야수의 라이벌이 있어요? 네 깨스톡 아 있다 미녀를 좋아하던 그 동네에 남자 있다 네 잘난첩쟁이 어 깨스톡이에요 아 진짜 못말려 못말려 요즘 유머가 일치월장 해주셨네요 정진 또 정진이죠 뭐 방법 없어요 여기는 아 아 진짜 진짜 이렇게 쉬지 않고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아 그 뭐 그 붉은여왕 효과라고 달려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붉은여왕은 뭔데요? 있어요 그런 여왕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간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소금 어 야매요리 역전야매요리 아아 소금을 소금소금 아아 진짜 이거는 네 아직까지도 쓰는 말이에요 요리 유튜버들이 네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전 반갑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도 소금을 소금소금 후추를 후추후추 아직도 써요 아 그렇구나 어 소금을 소금소금 자 소금소금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간을 해놔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이제 한켠에 치우십시오 치우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야죠 아니 얘 한켠에 치우라고요 얘 이제 썰어야 돼 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기 여기서 하면 안됐죠 아 왜냐면은 구석으로 가야지 간 치는거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소금간 하는거 아 예예예 그러면 끄고 옮겨야 돼 얘를 끄고 철저히 그거네요 요리프로 스타일이네요 네 어 최고의 요리 비결 그래갖고 통닭천사 그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최소의 요리 비결로 제가 바꿨나 어 어 친구가 로고도 만들어줌 아 그래요 네 근데 잘 안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막을 내렸어 아 저 유튜브 좀 올리라고요? 저 유튜브 편집이요 브이로그 편집 20분짜리가 네 한 달 정도 걸려요 네 왜냐면은 영상이 진짜 방대해 어 어 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찍잖아요 어 이 한 영상당 길이가 20분에서 40분 이래요 오 근데 내가 이걸 다 보면서 쓸데없는 말을 다 속느라고 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 어 그러면 뭐 방법이 없네요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하다보니까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브이로그잖아요 네 일상 브이로그잖아 근데 이거를 거즐려야 또? 아니 네 중요한 건 신경 안쓰고 네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 예 면도 잘 갖고 계시고 네 일상 브이로그인데 네 남이 편집해주는 것도 사실 웃긴 거야 아 왜냐면은 그 영상을 찍은 사람만 알 수가 있어 이때 이걸 왜 찍었는지를 아 그럼 결국 또 설명하다보면 편집하는 거랑 비슷해 어 그러면 이 캡션을 내가 또 막 다 달아서 줘 이 영상에는 이게 포인트고 근데 제가 한번 맡겨봤어요 네 컷편집을 네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다 드러내 그치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람은 편해지려면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 단계를 참을까?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 사람이 드러냈다는 게 일반의 시선이다? 아니 시청자의 시선이다? 아니 시청자의 시선이 아니야 여러 가지 재미가 있어 재미에는 왕도가 없어 아 근데 요러한 재미도 있구나 이게 대세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 요러한 재미도 있구나 그래 요것도 요런 길도 재밌는걸 어 그니까 정해진 정답만 있는 나머지는 탈락인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일본 여행할 수 있고 스페인 여행할 수 있고 요런 느낌으로 아 요런 나는 일본 여행 가고 싶은데 스페인 여행 왔네? 그럼 뭐 온 김에 뭐 콜로쌤이나 구경 아니 그거나 뭐지 투우나 구경할까? 뭐 이런 느낌이죠 고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 응 안 그러면은 옥냥이처럼 됩니다 옥냥이 아직까지도 못 놓고 있잖아 아 못나 예 아직까지 못나요 옥냥이 그 많은 걸 맨날 혼자 다해요 걔는 꼭 일본 가야돼 일본 가야되면 일본 가야돼요 맞아요 미국 가야되면 미국 가야되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영상이 늦게 올라오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밝힐 수 있다 이제는 그리고 제가 편집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기밖에 못하거든요 네 그니까 더 오래 걸려요 음 그 프로들은 차작차작 하면 딱 돼 있잖아요 혼자 뭐 이러고 있어요 프레임 막 이렇게 단위로 그럼 자막을 달지 마세요 안돼 안돼 자막은 필수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게 재밌대 내 자막이 재밌대 우리 엄마는 아 공중파 자막? 어? 통천식 공중파 자막? 어 우리 엄마는 내 유튜브가 제일 재밌대 아 연출자 오빠거보다 내게 더 재밌대 연출자가 참여하는 어 그래서 엄마가 자꾸 내꺼 좀 올리래 아 그러면 또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니까 미친나니까 나도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저번 설계 이번 설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그 영상 안올리라고 그랬어요 네 2021년도 영상을 네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이거를 폐기를 할까 말까 폐기를 할까 말까 해서 영상을 다 열어가지고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소영이가 너무 귀엽게 나오는 거야 네 꼭 이 영상을 버릴 수가 없다 뭉개고 가자 하고서 다음에 바로 변비음료 광고 하나 했거든요 네 하하하하 욕 뒤지게 먹었잖아 하하하하 이 설날 브이로그는 1년 걸렸으면서 광고 주는 거는 며칠 만에 이렇게 뚝딱 올려버리냐고 그거는 뭐 욕 뒤지게 먹은 거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그냥 본인의 양심이 찔려서 하하하하 그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렸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명이 달았어요 그니까 한 명 정도지 뭐 네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찔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 찔린다는 건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제가 말씀하시는 사이에 주옥 같은 말씀하시는 사이에 네 이렇게 요 정도 크기 음 한마디 반 정도? 네 되는 크기로 이렇게 잘랐고요 어우 맛있겠는데요 아스파라거스 3600원짜리 마늘 좋아하시죠? 아 마늘 깐 마늘 깐 마늘 씻었죠? 네 씻었고요 깐 거를 또 썬 게 좋긴 한데 깐 걸 또 썰어요? 썰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있던데 이렇게 놓고 빵 치고 찌그랬어요 아아 그거 말고 빵 치고 뜯어요 그거 말고 마늘을 다 썰어놓은 걸 또 팔아요 빵 치기는 안 해요? 빵 치기는 안 해요? 빵 치기는 안 해요? 그것도 해서 넣으면 좋죠 빵 치기도 한 번 해요 빵 치기요? 네 이걸로 못 해요? 빵 치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물 끓래요? 네 어떻게 하죠? 잠시만요 제가 집도 할게요 네 가위 있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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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보세요 저기 있네요 가위 저기 있네요 아 저 가위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이거요? 네 빵 치기 이거 5,6인분이거든요 셰프님? 네 어떻게 하실래요? 2인분씩은 먹어야죠 네? 2인분씩은 먹어야죠 뭐 예 돼지파스타니까 일단 돼지파스타니까 먹을 수 있어요? 네 없으면 말하고 제가 오히려 제가 오히려 제가 오히려 그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저 푸드파이트 심장맨 템포 따라오려면 다 넣어 그러면 그래요? 다 넣고 죽자 그러면은 반절만 넣어요 여기서 반절이야? 네 정이 없는디 반절 반절 먹고 또 넣어요 소스는 어차피 면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반절해서 이쪽이 더 많아요 사랑인걸 많은 쪽을 해 오케이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요 이거 이렇게 부채꼴로 넣고 어 그거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 저 잘 못하는데요 이거 불 시계 키세요 네 시계 키고 온 이렇게 억지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집게로 이거 잘 넣고 네 그 타이머 6분에 맞추세요 네 타이머 6분에 집게 네 지금 말하는 동안에 한 5분 지났죠 5분 6분 아니 6초 5초 7초 뭐해 집게 가져가는데 집게 여기 밑에 있잖아요 집게 없어요 아니 그 조리도구 뭉치에서 집게가 없어요? 11초 어 없어요 집게는 따로에요 아 그럼 15초 지났고 아니 그럼 저걸 왜 가져온겨?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조리독은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잘난 척은 오지게 하다만 아줌마들은 원래 이런거 손으로 함 그냥 와 그냥 와 오빠 내가 했어 오빠 내가 했어 아니 아니 뭐 저 없으면 불안해요? 네? 저 없으면 불안해요 아니 내가 했다고 아니 이게 면 두채꼴로 있었잖아 계속 밑에만 있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빨리 불렀지 음 괜찮아요 4분 54초 3초 52초 자 뭐 해봤자 뭐 씨 파스켓 파스켓 스파게티 뭐 지가 뭐 덜 입고 뭐 타고 뭐 그거 그거밖에 더 돼? 얘 듣는다 지가 뭐 어디 나가봤자 지금 뭐 씨 야 진짜 그만해 너무 많나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 돌발 행동을 하자 왜요 이거 하면 안돼 안 돼? 그런 돌발적이고 반복된 행동은 강아지를 놀라게 해요 아 알았어 아 나 놀랬네 네 왜 놀래? 덮는게 왜 놀래? 아니 왜 덮어 그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애 듣는다며 못 듣게 하려고? 욕 더하게 카페에요? 자 요거는 이제 그만 할까? 얘면 충분할 것 같구나 버릴거야 이거는 네 이거 왜 따는거에요 끝에는 얘요? 아 그냥 베기 싫어서? 아니요 이런게 들어가면 식감을 망치거든요 흙맛이 나요? 아니요 식감을 망쳐요 딱딱해요 얘 만져보세요 어때 딱딱하지 그래서 이거를 3등분을 해줄거에요 마늘 하나다잉 오 3등분 잘하는데요? 4등분 했어요 쟨 통통해 버린거 3등분 대장인데? 어 소영이한테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았는데 아 소영이 너 잘한다 이거 잘 그린다 너 몰랑이 대장이다 이러면 좋아 야 너 요즘에 엔트리 하거든요? 코딩? 네 블럭으로 쌓는 그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남의거 막 리메이크도 하고 해요 야 너 엔트리 대장이다 이러면서 아 소영이 왜 요즘 유튜브 안올려요? 응? 이제 애가 컸잖아 아 커서 좀 될 수 있으면 안올리는걸로 아니요 소영이 채널이요 아 채널? 네 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댓글 다시더라구? 그게 알고리즘이 안내져서 온거 같아 그래서 카페에도 몇번 올라왔어 근데 이제 내려달라왔어 링크를 음 나도 괜히 얘기했네 아니 편집할거야 네 참 주책이다 그쵸? 2분 24초 네 자 2분 24초면은 뭐 2분 24초 동안 이 마늘을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급할거 없어요 사랑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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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봐도 사랑인걸 야 좋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2분안에 마늘을 다 썰고 계시는 네 통챗니 자 마늘을 꼭 이렇게 썰어줘야지 맛이 배거든 맛이 배고 오일에 맛이 배거든 기름을 두르고 이제 한번 볶죠 네 볶고 나서 이제 파스타랑 합체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파스타는 나중에 넣죠 이거 먼저 볶고 가죠 그럼요 그쵸 보신게 있으시네요 한식 1분 34초 네 여유네요 네 좋아요 깔끔하죠 마늘 왜 이렇게 많냐고 했는데 마늘 이거 많으면 좋은게 마늘이에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양이 많아요 음 돼지 파스타 가지고 양이 많죠 네 그래서 4인분 4인분 하는 거라서 마늘도 4인분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마늘도 고른대요 복올라봤자 응 호민이 형만큼 모르겠어 그니까 복올라봤자지 아 작가님 조만간 보기로 했는데 왜요 작가님이랑 양말 만들잖아요 아 그거 왜 안나와요 오래 걸리나봐요 나왔어요 밥 먹고 보여드릴게요 그래 아 그래 저희미 신고 왔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집이야 네 오 잘 만들었다 오 잘 만들었다 네 집에 베타 버전 겁나 많아서 베타 버전 중간 프로포트 타입 예 수정을 좀 많이 해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썰어주세요 지금 아스파라거스 썰었고 마늘 썰었고 아! 아! 미친! 빵 해야되는데 네? 빵! 아니 별로 안해도 돼요 빵 해야된대요? 아 꼭 안해도 돼요 안해도 돼요 아 저거 한 번 당신 보조면서 뭐 아무것도 안했네 당신이 빵 해볼래요 이거? 근데 이.. 어 그냥 한 번 해볼게요 어 끝났습니다 이거 까요?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늘 그 향이 더 나거든요? 그게 빵이에요? 아 빵 하면 못하겠더라구 왜냐면 도마가 그게 아니야 폰말 타격 됐어 두개만 해 그만해 그 저 뭐야 보조 저 물티슈 하나 주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셰프님 느려 여기 있습니다 땡큐 느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된다고 했죠? 퍼요 퍼요 퍼서? 일단 퍼 여기다 아냐아냐아냐 일단 거기 아냐 여기 아냐? 네 일단 여쭤놔야 돼 오케이 그거 주사 주사 치울까요? 아 치우기 전에 치울까요? 치울까요? 부어요? 아냐 물이 있잖아요 이대로 가져가서 네 물만 빼요? 아이씨 어떻게 해야되냐 이 물을 더 쓸 수도 있어가지고 물을 좀 더 따라 여기에 아니 물을 다른 냄비에 따라 놓으면 되잖아요 저기 적어주세요 아니 내꺼 냄비 있으니까 거기다 따라 놓을게요 오케이 아냐아냐 왜 그러면은 그 냄비에 따를 때 이걸 밑에 놓고 따라 굳이 안해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그 면만 남겠지? 면만 가져와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여기 안 놓고 아래에 나오면 돼 어? 아냐아냐 어 자 다시 시작합니다 파스타열차 출발해요 보급은 너의 사진이 아이었다 이런거 미리 까놔야되는데 보조들이 이게 저도 원래 그 2구짜리를 쓰면은 하면서 바로 면을 이렇게 옮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면이 뿌니까 저거 면 빨리 건져내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자 할게 많네 여기 올리브유 올리브유 오빠 오빠 가져와 빨리 빨리 가져와 이게 면이 들러붙어요 네 그래서 올리브유 살짝 넣고 얘 이 집게로 좀 이렇게 섞어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유 넣어줬어요 넣어줬어? 네 네 마늘 아까 썬거 근데 올리브유가 면수에 들어갈텐데 그러면? 네 괜찮아요? 네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 야무신데요 이제 이거 앞으로 해도 되잖아요 네 앞으로 할까요? 네 저거 불 끄고요 아이고 이거 필요없죠 이거 치우고 네 자 이렇게 해주고 네 내 안에는 너만 사랑 쓸법 없네요 통천 필요없어요? 네 이것도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사님 마치 예 이거랑 마늘 이거 3개는 필요없죠 네 올리브유 많이 넣어주면 맛이 좋아진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창민님 예 돈 아까웠어요? 돈 안 아까웠어요 왜 포두시우로 사면 안되냐고 물어봤죠? 아 왜냐면 포두시우 아 그거는 포두시우가 이미 있어서 네? 포두시우가 이미 있어서 아아 포두시우라고? 그니까 있는거 쓰려고 왜냐면 이거 나 요리 안하니까 평생 안쓸거 같아서 올리브유? 그거 두개 다를 소진을 음 사랑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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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서 오일에 마늘향을 입혀주면 됩니다 오빠 이거 한번 씻어와 사랑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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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면 삶을때 면 안 뒤집어졌더니 붙어버렸네 지들끼리 막였다 와서 오면은 알아서 떼는걸로 오빠 오빠 야단 났어 네 얘네 서로 붙어있걸라 응 좀 떼줘 알았어 응 그럼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 어 내가 포크로 뒤져 야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다 마이야를 아니 아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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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뭉친거 있잖아 얘네 떼라고 떼야돼?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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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 가져와 페퍼 페퍼 가져와 여기 있습니다 네 레드페퍼도 주세요 자 레드페퍼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쓰레기나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넣어줄게요 그래야지 오일에도 맛이 배거든요 어 어떻게 맵기 조절 가능하거든 응 어떻게 해줘 맵기 해주세요 진짜? 예 진짜로지 알았어 맵기 해주세요 맵당당이 예 예 채널 이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맵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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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매 두 달 써야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땡큐 잘하고 있으세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면 투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불을 좀 낮추시고요 이제 후추를 겁나게 뿌리는겨 후추를 겁나게 뿌리는겨 후추 많이 넣어야 맛있어 오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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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듯해 그리고 떠놓은 거 면수 넣을게요 여기도 면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 마이클이 튈 거다 줄였네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어? 돼요? 애초에 마이클 다 들어야 그 다음에 통천의 킥 치킨스톡을 8호 후라이팬 아 수빈수님 보고싶네 다 넣자 아빠 바로 쓰레기통 하하하 수빈수님 스페인 같던데 이렇게 해주고요 면수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후추도 조금만 더 아 좋습니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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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설마? 네 끝이에요 이게 우와 아 이거 좀 해요 어우 힘들고 싶었어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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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후추 후추 맞는데 계세요? 네 그만해요 후추 잘 안 나오네 네 적당량만 뿌릴게요 와우 얘 많이 맸거든요 와우 네 가져가세요 이제 얘 잘 섞어주면 돼요 네 자 라이언 라이언 면수를 넣는게 포인트죠 네 아스파라고스도 넣었어요 네 아스파라고스랑 마늘만 딱 넣는데도 굉장히 있어 보여요 여기 이제 성미가 미쳤죠 조개를 좀 넣으면 맛있어 아 그러면 바로 봉골레 내버림 네 바로 봉골레 넣고 화이트와인 넣고 아 그 레드와인인데 기가 막힌 그 육수 아 괜찮습니다 여기에 뭔가 딱 그 고기류가 하나 딱 있으면 좋겠네 딱 좋지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베이컨이 될 수도 있고 드셔봐 아씨 풀렸다 드셔봐 3초 안에 먹으면 괜찮거든요 익었어? 익었어요? 음 네 익었어요 맛있다 네 아 돼지파스타 베이컨 넣으면 좋지 근데 베이컨이요 비싸요 베이컨이요? 베이컨 비싸 왜? 쌈부유 아니에요? 베이컨이요? 베이컨이요? 베이컨 비싸요 마트 가봐요 왜 그러지? 미친거 아냐? 미친거지 뭐 아 진짜 지대로 대파지? 테이블 치워버리기 그거 뭐야? 티슈 준비해 주세요 네 티슈 자아 아 오랜만에 하는거라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땡큐 이걸 또 내가 해내버렸어 콜라랑 먹어야 된다 콜라랑 제로 먹어요 아닌거 먹어요? 오빠 이걸 내가 해내버렸다고 아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대단하고 제로 먹을래요? 그냥 먹을래요? 저 제로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더스트 코카콜라 제로 슈가네? 예 맞습니다 난 이거 참 좋더라 통천님이 좋아하는 얼음은 없죠? 얼음은 없죠? 얼음은 없어요 싱싱싱 싱싱싱 샤싱 야 이거 맛있겠는데요? 이거.. 이거는 뭐였죠? 아? 마늘.. 마늘 종지 마늘 종지 라이언도 나가주시구요 라이언도 나가고 아으 어..부산하셨습니다 자아 맛있겠다 이렇게 딱 갖춰놓고 또 보여드려야죠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니면 또 사람 대가리 이렇게 같이 해야지 멋이 좋죠. 팔이 짧네요. 피클 같은 거 딱 있으면 좋죠. 감사링. 먹어볼까요?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겠는데. 이게 양이 돋네. 드릴게요. 푸드파이터니까.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거 양이 별로 없어 보이죠? 100% 파스타가게 2.5배예요. 아 그러네. 이거 이미 2인분이네. 2.5. 오빠 에어컨 좀 켜봐. 더워 죽겠어. 고향 났어요. 술이 불렀어요. 술이 불렀어요. 그래요? 월요일 나와요. 보고픈 그냥 밖에 열면 돼요. 네 열어주세요. 너의 살. 근데 이렇게 열면은 지나가다 애기들이 깨르륵 막 웃으면서 자기들께 막 떠드는 거 다 들려요. 더 좋아 더 좋아. 사람 사는 냄새. 먹어볼까요? 네. 좀 앞으로 할까요? 게맛어요. 게맛있어요? 아 맵다. 좀 오버했어요? 아 매워요. 오버했어요? 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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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엽떡. 엽떡. 근데 좋아하잖아요. 엽떡. 엽떡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 저 요즘 많이 약해졌거든요. 나이 들면서. 맛있는 있지. 맛 평가 좀 해봐봐. 어우 맛있네요. 맛 평가 좀 해봐봐. 맛있어요. 근데 뭐. 음. 맛 평가가. 네. 파는 거 같아요. 파는 거 같죠? 엽. 파는 거 같아요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가게 하나 차릴까? 유학 갔다 온 거 같아. 이탈리아로 요리로는 안 가고. 싼 거로 갔는데 거기서 살면서. 현진이한테 배워가지고. 자기가 해먹은 맛. 골목식당에 그런 아저씨 한 명 나왔었는데. 응. 자기가 그냥 자취하다가 했던 거를. 약간 그런 스타일로. 자꾸 욕 겁나 먹었었는데. 거의 어디였지? 청파둥 편이었나? 이거 그냥 팔아도 될 거 같아 나는. 진짜로. 아. 아저씨. 아실랴가? 맞아요. 피자집. 옷 카페에요? 아니에요. 그 아저씨 맨날 자기 맘대로 하면. 좀 맵지? 매워서 좋네요. 그리고. 뭐야. 이거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파스타 면. 아스파라거스 3850원? 아스파라거스가 크네. 그 다음에 마늘. 아스파라거스 뺍시다. 빼도 돼요. 다른 걸로 대체. 마늘만 넣어도 되거든. 마늘에다가 아예 없으면 좀 그러니까 대체 다른 걸로. 마늘 좀? 베이컨은 더 비싸 이 양반아. 베이컨 더 비싸. 베이컨 3000원은 무조건 넘어. 그럼 요 돼지 파스타 한 접시에 한 재료비. 어. 3000원 가능? 싹 가능. 아 대신 그게 있어야 돼. 양념이 다 소스류가 다 구비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니까. 어. 돈으로 치면. 4000원? 응. 4000원 가능? 응. 마트에서 산 기성품으로만 해도 4000원인데. 미리 많이 사두면 더 싸지겠죠. 이거 돼지 파스타라고 하고. 두 명이서 먹게 하면 되니까. 17200원. 아니지. 그렇게 팔면 안 되지. 돼지 파스타 이렇게 해봤자. 어. 많이 못 먹어. 나나 먹지. 나같은 푸드파이터나. 응. 그건 그래. 0.8인분을 팔아. 응. 0.8 정도 배부른 정도로 팔아. 그리고. 7000원. 괜찮지. 어때. 아. 왜냐면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가게를 임대하잖아. 음식을 손님들께 대접하려면. 임대료도 있어. 임대료. 가스. 수도. 종업원. 뭐 종업원. 뭐 세금. 뭐 이런거를. 아예 그 생각을 안하시면 안 돼. 진짜 이 원가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니까 이거를 우리가 재료를 마트에서 샀잖아. 어. 그치 그치. 대량으로 한 번 더 줄이니까. 또 식자재마트 있거든요. 그게 상쇄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지. 그치 그치. 상쇄돼서. 그래서. 딱 이거는 준비되어 있고. 주문 들어오면. 삶아. 이거 이거 해서. 그. 골목식당 보니까 파스타 면을 다 삶아놓던데. 삶아놔? 응. 그럼 오면은 그냥. 그 볶기만 하면 되나? 어어. 그니까 빨리 나오더라고. 아. 그건 감사합니다. 상쇄역 근처. 통카페 열심히 맨날 갑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만. 죽어더라는데. 근데. 나 카페 만들. 카페 하게 만든 다음에. 나 망하게 하려고. 피해망상. 피해망상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방해 만들라고. 방해 만들라고. 상쇄역에 통카페 열라고. 나 망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가볍게. 가볍게. 지금 가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이겠지. 내가. 그 뭐야. 아 또 이런 거. 남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머리 먹는 거. 아 그래. 그러면 또 채팅창에. 오우야 오우야 이런 거 올라온다. 봐봐라. 안 올라왔는데. 그 말 하자마자 올라왔어. 응. 딱. 아무튼. 잘 봐요. 김풍 작가님도 해서 망했어. 네. 근데. 나 같은 미물이. 냉부. 냉부. 시즌 우승했던 분이. 냉부 출신 셰프가 했는데도 망했어. 시즌 우승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나 같은 미물이. 안 되지. 안 되지. 응. 사람이 주제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먹다보니까 계속 줄여가지고. 응. 잘 못 먹네? 아니 음미. 음미. 아니 근데 이게. 배달로 왔어. 응. 배달 시켰는데 얘가 왔어. 양은 이 정도? 응. 응. 13,000원. 그러면은. 뭐라고 병하실 거예요? 오. 막칼난다. 칼칼하니까. 막칼난다. 막칼말고. 응. 마늘 참 잘 볶았어. 13,000원. 이게 만약에 13,000원. 응. 삽가능. 삽가능. 왜냐면 하나 시켜서 두 명 먹어도 되잖아. 응. 잼. 오늘은 고요하네요 사무실이. 태환씨 아파요. 안 나와. 태환씨 말고도. 응.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나와서. 왜요? 태환씨만 나오기로 했어요. 응? 왜? 왜냐고? 네. 재택을 더 선호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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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압도적으로 재택! 압도적으로 그 네이버에서 아마 한 설문이었을거에요 그래갖고 오빠가 결정을 한겨? 그러면 뭐 재택이 편하신 분들은 재택하시고 애초에 출근이 그 검수 시스템을 넣어보려고 한 거여서 검수를 해봤는데 이제 통화로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맨날 올 때마다 사수자님이었나? 사수자님이랑 이수자님은 항상 계셨거든요 근데 저번부터 사수자님이 안 계셔가지고 맨날 그 이수자님만 계시더라고 응 그게 처음에는 영상을 하나 치고 나면 영상이 한 2-3일 걸리거든요 만드는데 그러면 하루씩 휴일을 줬어요 쉬는 시간에 영상 하나당 응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빨리해서 하루만에 하면? 그럼 나머지 노는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한 다음날은 쉬는거네? 한 다음날은 쉬어요 그러면 자기가 쉬고 싶으면 자기가 스케줄 조정을 할 수가 있네? 할 수는 있는데 2-3일 걸리는 일을 추격을 해봤자 어떻게 더 추격을 해? 나 밤새가지고 나 그럼 그 다음날 더 퍼지지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3일에 한 번 쉬면은 대충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쉬거든요? 네 이틀짜리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갔었어 응 아예 연속된 휴일이 없이 응 휴가를 따로 쓰던가 해야되는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도 많죠? 근데 좀 파먹어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응 뭔가 뭐 어디 그냥 편집하고 자고 편집하고 자고 응 뭐 좀 이런 느낌이야 응 주오일로 바꾸자 그냥 음 그냥 주말을 주말로 쉬고 응응응응 몰아주고 오일 딱 쫙 가고 그게 낫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영상이 뭐가 올라올 뭐가 소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토 일요일날 쉬니까 다 쉬잖아 세 명이 그때 당시 이제 세 분 계셨을 때 그러면 미리 해놔야 돼 앞으로 그럼 나도 소스를 미리 해놔야 돼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야 응 내가 장기적으로 가려면 이게 오일째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좋겠다 해서 나온 게 그래서 소스를 쟁여놓기가 된 거야 응응응 소스가 쟁여놔야지 토 일요일까지가 계속 미리 만들어져서 올라와가지 그치? 응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주 5일째랑 같이 들어간 게 출근을 해서 응 같이 좀 얘기를 해서 검수를 해서 한번 하고 들어가자였는데 주 5일째 대충 지켜지고 하면서 처음에 검수라는 게 편집 중에는 할 게 없잖아 네 처음에 분배하고 영상 어떻게 만들지 얘기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거 시간 오래 걸려 응 그거 중간에 내고 요것만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응 처음에 만들 때만 출근으로 바뀌었어 매일 출근해서 응 주 5일째에서 만들 때만 출근 나머지는 중간은 그냥 다 제작해서 만들어서 올리기 거기다가 만들 때도 그냥 디스코드나 전화로 얘기하고 안 나오기 그렇게 바뀌었어 도와줘? 다 못 먹어? 응 다 먹어? 응 알았어 마이 프레셔스 나는 세상에서 파스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미친듯이 먹어요?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아 저는 어저께 네 그 치킨을 2인분을 시켰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먹다가 왜 2인분을 시켰냐면 하 3명이 먹으면 좀 부족하더라고 치킨 그래서 2인분을 시켰는데 그 치킨집이 많이 주는 데였어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치킨 1인분이 통째로 남아있는 거야 거의 3명이요? 집 응 그래서 밤에 마작하다가 소영이는 치면 안 되지 네 소영이는 거의 0.3인분인데 꽤 먹어 아 치킨은? 응 응 그래서 했는데 마작하면서 밤에 결국 새벽 3시에 깠어요 치킨 7덩어리를 그래서 배가 안고파요 아시겠어요? 네 후식 시킬까요? 네? 크로플 드셔보심? 크로플이 뭐야 크로플 크로와상 생지를 근데 와플 기계에 쫙 눌린 거 있거든요? 진짜 기깔나게 맛있는데 그거 우리 집에 있어요 그 몰랑이 와플 기계 아 그래요? 여긴 없잖아요 크로플 몰랑이 모양으로 와플 만드실 수 소영이가 좋아하겠네? 응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몰랑이 아니면은 몰랑이 아니면은 음 인형이 어 그 니니즈의 그 뭐더라? 그 초록색 공룡 왜 뭐지 이름? 맨날 막 이러네 흐물거리네 응 아 쫄디 쫄디 베개 세팅이 있어요 잘 때 소영이 베개들을 한 인형 같은 거를 한 이십 열다섯 갠가를 탁탁탁탁 놔야돼 텐트 텐트 치웠어요? 아 텐트 치웠어 원래 그 텐트 하니가 거기 안에 가득 있었잖아 가득 있었는데 네 토끼 막 망치 쥐고 있는 토끼 망치 쥐고 있는 토끼 탁탁탁 그렇게 해놓고 자 무슨 그 진시황 병마용 해놓은 것처럼 저 병마용 실제로 가서 봤잖아요 웅장합니다 응 웅장이야 음 좀 무서워 거기 왜 갔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 워크샵으로 다녀왔어요 시안 흠흠흠 시안 응 진시황 그 병마용이 시안했어요? 네 아 트름 하고 싶어 죽겠네 화장실 갔다와요 그러면 갔다올까 이미 말했으면 트름한거랑 똑같아요 했어요 실제로 흐흐흫흐흐흫 그럼 하고 싶어 죽겠네가 아니잖아요 네 아 또 하고싶다 다 하고싶어 죽겠네 갔다오세요 그거 할게요 먼저 배달의 민족 좀 봐도 돼요? 뭐 먹을게요? 그거? 크로플? 디저트 먹어줘야 돼요. 맵 잔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 하나 때려줘야 되거든요. 랜 때리고 싶지가 않아. 왜? 초콜릿 맛있어. 구경만 해도 되죠? 구경은 무료니까. 따서? 따면 먹어야 돼요? 아니요. 배달은. 제가 또 배민 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나를 불렀어야지. 박정민 배우님 말고요? 네. 왜요? 나도 잘하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너를 왜? 에? 나도 그런 거 좋아하고 잘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치즈가 그 배민에서 나온 책 작가가 나온 건데. 알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네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내 꿈. 내 희망사항. 아 희망사항. 말도 못해.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 주니까. 말 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말 다 했는데 뭘 못해. 죄송해요. 얘 뭘. 뭐라고 잘. 아. 나 주소있다. 나 주소있어. 아 배불러. 왜 이렇게 배가 부르냐? 제가 한 3.5인분인 것 같고요. 통천님이 한 1.5인분. 아 틀음하고 싶어 죽겠네. 나가! 그러면! 밥 먹고 있는데 깨를 옆에 씨름하고 싶게. 꺼져. 그러면 나가. 나가라고 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야. 먹고 싶은 건 씨름하고 싶은 거야. 둘 다. 난 둘 다. 난 둘 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화를 내. 아 화를 낸 게 아니고. 매워서 매워서. 응. 오빠 핸드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배달 밸민독 좀 볼게요. 이거 주소 설정을 안 해놔갖고. 아. 응. 전화가 왔네. 아 나 주문 넣었던 게. LG전자에서. 나 LG전자 전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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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 이끌어갈 수 있겠죠. 네. 네. 뭐. 어렵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이분. 이거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너가 아주 많아요. 일단 제가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 그 제가 하나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와가지고 컵이랑 옷 찍어갔을 때 있었어요. 그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근데 그때가 저는 오빠가 방송을 끊은 건 줄 알았어. 끄고서 나는 사진만 찍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방송이 딱 켜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엄청 막 그 홍보를 하러 온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거 방송을 끄고 찍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뭐 오빠가 그럼 키고 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무튼 그때 약간 어. 아 쟤는 왜 맨날 홍보하려고만 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도 제가 준비한 패는 남매. 단복이 있었어요. 남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서로 입고. 또 패는 남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와 진짜 이것까지 하면. 주옥 된다. 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세화야. 이래가지고. 그냥 일상복 입고 왔고. 그 오늘. 오빠 주려고. 뭐를 진짜 많이 가져와가지고. 일단 그거 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빠랑 뭐 하기로 했지. 저스트댄스 하기로 했나. 공포게임 하기로 했나.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지고. 또 저녁에는. 아부지랑 엄마랑. 솥뚜껑 삼겹살.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네. 암튼 그렇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너무 트름이 나오네. 저는 이거. 오빠가 엄마 준 거로. 엄마가 안 먹는다고 놔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먹었거든요. 저 배달 민족 좀 봐도 돼요? 시킬 거요? 구경만 할게요. 근데 우리 뭐 커피도 없고. 그런 거 같이 시키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림상. 구경만 할게요. 커피 많이 먹어도. 음 뭐. 카페인 들어가고. 좋잖아요. 지는 맨날 먹으면서. 2리터씩 마시면서. 근데 이제 줄이려고 했어요. 줄이려고 이제. 바꿨어요. 오늘이요? 오늘부터요? 보이차 위주로. 카페인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왜 오늘부터 할까? 사실 어저께부터 했어요. 2일차에. 왜 그래요? 어? 설빙? 빙수 땡김? 안 땡김? 나 지금 한. 30만으로. 38년 살았죠? 네. 제일 안 땡기는 날이에요. 오늘은. 크로플 각? 진짜 각의 이름이 크로플 각이야. 크로플 각? 각 나옴? 크로플 각? 응.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각 안 나옴? 드세요 드세요. 크로플에다 커피 두 잔 해가지고 하세요. 생크림 딸기 크로플 5,900원. 사장님이 추천함. 그냥 일반 프렌치 크로플 2,900원. 이것도 사장님이 추천함. 누텔라 크로플 1,000원 더 들어가서 3,900원. 오레오 크로플 4,700원. 로투스 크로플 4,700원. 돼지밥 크로플 4,700원. 사과찜 크로플 3,500원. 인절미 크로플 3,500원.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 샤인머스켓 크로플 5,900원. 누텔라 딸기 크로플 5,900원. 뭐 시켜요? 통차님 드시고 싶은 거 지키세요? 통차는 누텔라 딸기 크로플도 먹고 싶고. 아 그래요? 백비트 호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샤인머스켓 크로플도 먹고 싶고. 오레오 크로플도 먹고 싶은데. 네. 뭘로 해요? 아니 드시고 싶은 거 먹으라니까요. 두 개 골라도 돼요? 아메리카노가 여긴 혜자네. 많이 시켜도 돼요. 많이 시켜도 되는데 남기면 뒤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ml에 3,400원. 네. 혜자 인정? 민지용? 민지용? 권지용? 빅뱅 신곡 냈더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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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요? 아니 아니 아니. 왜요? 매워요? 그 최신 소식 알려도 연명이다. 아니. 안 궁금함? 빨리 골랐으면 해서. 고를 거면. 배달의 민족 주문. 어차피 배달 배민 원이거든요. 자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약간 경제적으로 시키려면. 생크림이 들어간 크로플 하나랑 기본 크로플 이렇게 시키면은. 생크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일단 크로플 시키는 것 자체가 안경제적이야. 그래서 둘 다 생크림을 시키는 것보다 하나는 기본을 시키는 게 좋아요. 생크림 딸기 크로플. 애초에 디저트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래놓고선 혼자 좋다고 잘 먹으나. 기분 나려고 먹는 거니까. 그냥 막 시키라는 얘기를. 생딸크 시킬 거야. 생딸크. 일단 아메리카노 드실 거예요? 네. 500ml 시켜서 두 개로 나눠 먹으면 각자 먹어도 돼? 500ml 각자 먹어야죠. 이게. 얼음이 들어있어서 양이 아이스가 많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두 잔 넣었어요. 세트 메뉴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세트 메뉴로 먹을까? 세트 메뉴로 시키면은 얼마나 싸지나. 계산해봐야겠다. 오레오 크로플이 얼마였더라. 경제적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 4,700원. 4,700원에 2,900원 더하면은. 전자두뇌. 7,600원? 7,600원? 통천량. 네. 오빠. 재밌는 거 말해야겠다. 하나도 할인 안해준다? 그냥 세트로만 묶어놓은 거다? 재밌네. 그런 게 있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기분 나쁘다. 따로 시켜야겠다. 기분 나쁘게 뭐였어요? 네? 그냥 세 개 동시에 먹고 싶은 사람 그냥 원터치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걸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그거 뭐 하실 거예요? 크로플? 하나만 골라주실래요? 크로플은 그냥 하나 시킬 거잖아요. 통천량 드시고 싶은 거 하나 시키세요. 두 개 먹을 거 아니잖아요. 네? 두 개 먹을 거 아니잖아요. 크로플. 두 개 먹을 거였어요? 아니, 두, 두 당 하나인데요? 크로플 이만해요. 그럼 두 개. 맹고. 아악! 최악! 이것만은 아니길. 생딸크? 크로플. 제일 싼 거?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가 기본이니까 하나는 풍부한 걸로 시킬게요. 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 문을 준비했습니다. 루텔라를 시킬까요? 남자 집사용으로. 누가 Haupt수술. 누구 텔라를 시킬까요? 로이구요, 누구 문을 싼거죠? 누가 고르시오오오오오? 도전. 연예. 노이파. 이렇게요? 이렇게 안 걸리게, 어깨 안 걸리게 주택이 돼, 이러면 이렇게 돼 빠르네 그러면 하나만 골라줘요 아잇! 가끔 골라놨어, 그냥! 아니, 너무너무 너무너무 지금 고민이 돼서 그래요 일단 딸기 올라간 거는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생크림 올라갔고요 하나는 누텔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생크림 올라간 걸 먹을지 누텔라 올라갈지 먹을지 생크림을 시키자니 누텔라가 울고 누텔라를 시키자니 생크림이 울고 두 개 시켜 생크림 하나, 누텔라 하나 이렇게 시켜 과하단 말이지 아니, 그거 하고 싶다며 내 거 어차피 두 개 시킬 거잖아 그냥 이거 빼고 하라고 이거 그냥 기본 빼고 이거 프렌치 그거 빼고 생크림 시켜야 할까요? 시야 이거 처먹는데 연병을 떨고 잡아놨어 이건 이거 먹으라고 생크림하고 두 개 난 생크림 먹어요, 생크림 이거 생크림하고 누텔라 두 개 시키라고 아, 과해, 과해 오늘은 생크림이 땡기는 날 쫀쫀한 생크림 한 개 추가할까 말까 고민되네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3,000원이면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크림 딸기 크로플 시키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추가해야겠다 3,000원 그 다음에 프렌치 크로플 하나 시킬게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이스크림 크로플이랑 생크림 딸기 크로플 두 개 시킨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나? 일단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크로플이랑 생크림 딸기 크로플 따로 시킨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주문 들어갈게요 금방 합니다 이제 메뉴 다 골랐어요 크로플은 원래 아이스크림이랑 먹어야 질리거든요 자, 다 골랐죠? 네 안 골랐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골랐어요 골랐어요 시켰죠? 왜 아직도 주문을 안 했어? 아 이거 가격 비교하느라고 그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크로플이랑 생크림 딸기 크로플이랑 아메리카노 500ml 두 잔 시바 뉴텔라랑 생크림 딸기랑 두 개 계속 둘 중에 하나 고르다가 하나밖에 못 먹는다고 미친 듯이 연병 떨다가 결국은 바닐라 결국 두 개 추가했는데 결국 누텔라 안 처먹고 바닐라 처먹네? 그니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생크림이랑 누텔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두 개 다 먹겠다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까불지? 제대로 연병이죠? 크로플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크로플 뭐 그거 아니고 와플 그냥 대충에 짓이겨가지고 만든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크로플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그거 오면 막상 오지? 제일 잘 먹어? 시킬게요 일회용 수저 포커 안 줘도 된다로 해야되나? 오빠 그래 일회용품 받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또 포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배민 포인트 1,500원 있는 거 써도 되나? 에? 포인트 써도 돼요? 에? 네 네 포인트 쓰세요 에? 일회용 수저 포크 달라고 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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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완료! 야 이거 시켰다고 2만원이 나와버리네 어렵다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뭘 모르시나 본데 이거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이게 배달의 민족 주문하는 거에 하나의 그 기쁨이거든요 진짜 뭐 먹을지 막 한 10분 동안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게 되게 재밌던데 혼자 나만의 놀인데 아니면 넣어줬고요 그럼 네 혼자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빠만 먹으라고 할게요 됐죠? 좋아요 잘 됐죠 네 그다음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 돼요? 다음 코너?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송찬이 선물 가져왔어요 송찬이 선물 가져왔어요 엠헤헤헤 러그 가져왔어요 своим 소리 엠... 러그는 이게 뭡니까? 이거 저 오렌지색 러그를 제가 170cm로 만들어왔어요 아 이걸? 네 주문제작 따로? 네 오 여쭈 오 얼 얼 얼 에르메스 오렌지 얼 스케쳐 얼 얼 얼 얼 이거 어디에 깔아요? 여기요 아 얼 와 큰데? 개 거예요 이거 170살이에요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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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살아야 돼요? 네 이거를 이제 바닥에 까세요 바닥에 까세요 이제 아 이거를? 네 와 멋진데? 와 멋진데요? 와 멋있데요? 네 뜯어놓으시면 됩니다 환상적인데요 이제 여기 앉아서 이게 부드러워요 앉아서 아시는 것도 먹고 하시면 됩니다 와 좋은데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크네 네 네 그 다음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와 네 앉으시죠 야 좋은데요? 앉으시죠 이게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확 안 오는데 네 실제로는 그 그거 같아 그 뭐지? 카레 카레 카레요리집 같아 카레요리집 같아 인도 인도 짱 냈죠 제가 침착맨님 그때 다리기 나가지고 눈탱이 이렇게 됐을 때 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요거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통천이 이거 추천을 해줬잖아요 네 집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어 버전이 독일 거예요 아마 직수입했나봐요 근데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막 자꾸 누가 주니까 아 그거 작은아버지가 사다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냐아냐 돈을 다녀오셨거든요 아냐아냐 어디서 막 받은 거야 뭐 택배에서 누가 섞어서 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저는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제가 사업가잖아요 근데 사업가다 보니까 일정이 진짜 많을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서울 와야 되는 일정 아침에 꼭 하나씩 먹고 옵니다 음 음 그러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힘이 좀 덜 팽겨 음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네 남은 그 액 그 찐득한 거 물에 타서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아뇨 저 사실 이거 먹으면 막 어지럽고 막 미식거려가지고 진짜 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먹는 게 좋아 미식거려서 지금 사놓은 거 준 거예요? 아니에요 쇠고 뜯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외부 일정이 있으실 때마다 네 한 개씩 드셔 와 이거 진짜 고맙네요 50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거운 단위 50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다른 구독과 비트 후원 감사드립니다 야 야 이거 고맙습니다 일곱 개 이거 진짜 좋아 그거 비싸 응 아 나 먹다가 귀찮아서 안 먹는데 요즘에 그 액체랑 그 알약 형태로 그 무슨 숙취해소제 같이 그 구상으로 나오는데 외부 일정 있을 때마다 매일 드시지 마시고 외부 일정 있으실 때마다 근데 그 먹으면은 그 안에 찐득한 게 되게 많이 남아서 멀미나 그거 찐득한 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 아니 그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물에 씻혀 그러면 엄청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응 그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뭐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있고 음 근데 어쨌든 뭐 먹으면 동국제약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비싸 비싸 그래서 이거 아마 동화제약인데 면세점에서도 엄청 많이 사시고 직구로도 많이 사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오쏘물 이뮨 음 오쏘물 이뮨 근데 그렇게 좋아요? 나 그냥 먹다 말하는데 어... 저는 이거 비싸잖아요 어쨌든 이게 비싸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는 매일은 안 먹어요 응 매일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지 그... 저는 이렇게 외부 일정이 있을 때만 응 먹어요 응 아끼느라 음... 오늘 아 오늘 좀 힘들겠다 일정이 아 오늘 좀 빡세겠다 그러면 하나 어 야무지게 야무지게 벌써 배달 시작됐습니다 아 시작됐대요? 왜냐 배민원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 아 세 번째 선물 가도 돼요? 예 입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아 근데 이미 이거를 예전에 챙겨놨는데 이게 종수 옷인데? 종수 옷 아니야? 시일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양털도 있거든요? 예 종수 옷 밖에 생각이 안 나네 벤브로드 옷 네 한번 입어보시죠 네 전형적인 입고 옷이잖아 이 입고 옷 이게 따뜻해 그래서 그 잠바를 네 잠바 대신 입어야 돼요 아아 아 좋네요 색이 창미는 이런 색깔 입어야지 얼굴이 덜 죽어보이거든요? 네 지금은 거무죽쭉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입으니까 얼굴이 확 살죠? 되게 그 그거 같네요 되게 퍼스널 컬러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되게 젊게 산 아저씨같이 됐다 네 그 미사 쪽에 네 보이는 젊게 산 아저씨 그리고 얘는 주양말 아 주양말 드디어 개발이 완료됐군요? 네 언제 되나 했는데 주양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아직 완.. 왜요? 아니 그냥 내가 들은 거야 아 그래요? 포문이 형 올 때 써야겠다 네 이거를 완전 완제품이 나오면 그때 이제 주우민 작가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러 가야됩니다 아 좋아 아주 이렇게 까면은 양말이 붙어져 오오 벗겨져 여기 보면 어 갔다오세요 이게 센터에 안 있고 이렇게 너무 밑에 있어갖고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돼 에 이런 양말 이런 양말 그래가지고 얘는 수정을 좀 해야됩니다 왔어? 응 삽고삼 삽고삼 맛있다 예 Narrator 약 이름이 예 mah 니 자세히 가세요 사랑하는 고객님 나이키 한 번 제대로 못 입어보고 아끼고 아끼고 드디어 카페를 차린 존잘 청년 크루플 각사장님입니다 존잘 청년이네 나이키가 사치품인가? 그럴 수 있어 옛날에는 진짜 그거였어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넣어준다 세덩이 미쳤따리 모자따리 나이키 안 입고 아이스크림에 집어넣으셨네 사진 리뷰와 별 5개 찜까지 새끼손가락 걸고 저의 약속 나이키 입고 싶은 주인장 나이키 나랑 셋 그게 비슷한가? 세대가 비슷한가? 오오오오오 여기 저거 같아 어 근데 여기 느낌 있네요 여기 느낌있어 어음 느낌있네 빨리자 필요없죠 아! 필요요? 네 요즘 인싸들은 이렇게 먹는다는데? 끼워서? 네 그러면은 빨대가 안 움직여 근데 이게 전무님 버전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고? 전무님 버전 야 이 따개의 이 구멍이 왜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 퀴즈를 음료를 마시려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애초에 이걸 꽂으려고 만들었다고 유사 정보를 제공한 거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오빠 잘 먹을게 아 잘 먹겠습니다 요건 뭐지? 네 아 이거 서비스인가 봐요 하나 더 줬어 야 이거 사진들이 해야겠는데? 헤헤헤헤 오빠 찍어 하나를 그냥 더 줬어요 미쳤따리 나이키 입고 싶은 사장님 나이키도 안 입고 세 개 시킨 거 아니죠? 그냥 나이키 입지 세 개 시킨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해줬나? 아니 이거를 한 덩이로 더 주셔? 우와 오빠 오빠 찍어 나 이런 거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하면은 돈 줘 거기 그거 포인트 줘 그래? 나 안 하거든 이런 거 귀찮아서 시작할까? 응? 이거 이거 쓰고 주면 돼요 이벤트 중인가? 아닌데? 이벤트도 아닌데? 이거 리뷰 어떻게 써? 아 일단 리뷰 일단 아 먹어보고 이거 품질 써야돼 먹어봐 바삭바삭 촉촉한 게 응 괜찮아? 너무 달지 않은 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응 맛이 너무 좋다 4개? 네 5개 반은 없네 응? 반은 없어 5개 주세요 원래 이거 리뷰는 5개 국물인데 아 이게 나 영화 평점 같은 건 줄 알았어 별점 깎이면요 사장님도 울어요 아 그래 왜냐면은 사람들이 4.8? 4.7만대도 막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 아 완전 그거구나 요즘 리뷰 다 보면 4.9에서 5점이에요? 완전 그거구나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상향으로 평지가 됐구나 어 그리고 막 리뷰 이벤트 무조건 별 5개 이상 주는 막 그런 이벤트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5개 막 4.9점 5점이어서 시켰는데도 맛있지 않은 데가 많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히려 변별력이 없잖아 4.7이나 4.8이나 4.9이나 5.0이나 뭐 기대 거기서 뭐 변별력을 기대할 순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누가 0점을 주면 확 떨어지는 거라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맨날 시켜먹는데 백반집에서 근데 진짜 맛이 그냥 그저 그렇대 그래서 맨날 3점인가 줬대 맨날 시켜놓고 맨날 리뷰를 3점인가 줘 영화처럼 생각했구나 영화 평점같이 어 그냥 자기는 그냥 이게 3점짜리인가 4점짜리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이제 사낭이 전화 나 이해는 돼 이해는 된다 사낭이 전화해서 뭐라는 줄 알아? 그냥 시키지 마세요 아 당신 때문에 이거 맨날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깎인 거야 충분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 같아 근데 또 되게 많이 시켜 그 사람이 맨날 시켜 막 음 그니까 뭐 먹을만한 애는 원래 5점이야 응 그치? 5점부터 깎는 거야 응 진짜 진짜 맛있어요는 없는 거야 응 그냥 대충 괜찮네면은 5점이야 응 그니까 5점을 줘야 되는데 그니까 이게 기준을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다는 게 나는 좀 의아하다 그 다 별점 순으로 왜냐면 왜냐면 다 4.7, 4.6 하면 나 그냥 안 볼 거 같거든 다 다 별점으로 시키는데요? 배달의 민족이요? 그 별점 관리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게 거의 그거야 옛날에 물 수능 때 한 개 틀리면 서울대 원하는 거 못 가 응 뭐 이런 막 이런 느낌이 있어 어차피 우린 서울대 문턱에도 못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니까 옛날에 그런 것처럼 변별력이 없어 그럼 별점의 의미가 뭐가 있어 그 그냥 뭐지? 그것만 있어야지 뭐? 어 어 불만 있다 없다 체크하는 걸로 해야지 그렇게 칠거면 음 아이스크림 올려서 드셔보세요 음 괜찮아 애초에 그거를 왜 나눠 그렇게 헷갈리게 되잖아 이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리뷰 남기셨어요? 그 사진 뭐 체크해서 올리니까 뭐 글 안 써도 되던데? 음 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엄청 맛있는 크로플은 아니에요 그럼 바꿔? 결정? 아니요 그니까 막 진짜 막 크로플을 이렇게 만든다고? 이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어디냐 그 강민경씨가 먹어서 유명해진 크로플 신사동 이게 있냐 샤들러하우스 그게 원래 광규에도 있어서 제가 곧잘 갔었거든요 네 근데 광규 갤러리아에서 빠졌더라고 그거 진짜 맛있네 나는 별점 별점 3점 주는 것보다 이게 더 타격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아니 그니까 굉장히 무난한 크로플이에요 막 존맛 크로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응 근데 존맛 크로플 이런 데가 있어요 있긴 응 샤들러하우스 이런 데는 진짜요? 존맛? 디짐? 막 마켓컬리에서 막 파는 것도 막 사보고 싶고 막 이 정도인데 그냥 무난해 여기는 그냥 카페 크로플 그냥 카페에서 시켜서 음 그 디저트 문화에 어느 생각부터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네요 저요?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카페 하려고 네 이거 어때요? 내 아이디어 뭐요? 파스탄데 네 파스타에 뭐지? 그 뭐라고 저거? 캐주얼화를 뭐 추구한다 이런 집 많았죠 옛날에 파스타? 비쌀 이유가 없다 막 하면서 그죠? 뭐 고급 파스타는 비싸겠지만 뭐 그냥 파는 거 해가지고 해도 적당히 맛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제대로 경량화를 추구하는 데는 아직 안 나 살았지 않았어 왜냐 컵떡볶이 개념으로 컵파스타 딱 그 정도만 길거리에서 팔아 어때? 먹고 싶다 딱! 그냥 파스타는 먹고 싶은데 그것만 다 먹기 싫어 응 친하면서 그냥 좀 간식처럼 응 이렇게 이렇게 털어놓아 응 아니면은 괜찮지 이런 일회용 파스타 면이 좀 불기가 힘들어 응 더 크게 만들어 훨씬 응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아놓고 이렇게 딱 1인분 한입짜리로 만들어 놓은 건 어때? 좋아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미트볼처럼 근데 포인트는 거야 가지고 다니면서 먹게 아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대충 좀 삶아놓고 응 주문 들어오면 볶아 응 근데 그 볶는 게 떡볶이만큼 싸지진 않겠지? 만약에 그 아주머니 전 두 컵이야 그러면은 그 두 컵만 치면 딱 볶아? 그치 근데 이제 손님이 좀 많으면 많이 볶을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볶는 걸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 딱 하나만 여기만 볶고 딱 꼬야키처럼 떼서 이렇게 오면 볶는 게 구분되다 응 이렇게 볶아 이렇게 볶아 이삭토스트 탁탁탁 계란 부치는 것처럼 응 또 삶은 거 면 저기 면 삶았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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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치면은 사실 그런 류가 있잖아 그 일본의 야끼소바 그거 그런 식으로 팔지 않나? 아 야끼소바를 아 야끼소바를 어 그거를 파스타버전으로 하는 거지 파스타버전 음 음 맛있다 그리고 파스타찜인데 좀 느낌 좀 좀 환영한다는 느낌 주게 응 손님 오시면 이거 어때요? 이라샤이마세 하는 거 어때요? 들어오면 막 하면 옆에서 면도 사입고 이태리말 해야지 근데 이태리말을 잘 모르잖아 우리가 딱 잘 아는 단어로 딱 신속하게 들어와야지 뭐지? 봉쥬르노 이런 거 아닌가? 이태리말 프랑스말인가 그거? 프랑스말인데 아 그래요? 응 봉쥬 면도 수타로 뽑으래 아 보나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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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타는 아니야 보나페티 맛있게 먹어라 이거 아닌가? 아니 그거 안 봤어요? 뭐요? 그거? 그거? 그거 뭐지? 왜? 그 있는데? 드라마? 빈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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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 봤어요 그거 사잖아 응 난 안 봤어 진짜 재밌는데 이거 왜 안 먹어? 이거 맛있는데 먹어봐 이거 뭔데요? 몰라 나 먹었는데 엄청 그 뭐지? 시원해 시원해요 그래서 아삭아삭 들어가 먹어봐 확실해요? 응 장식아님 이거 아삭아삭 들어가잖아 응 음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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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네 맛 좋은데요? 아삭아삭 입술 위에 불편하다는데요? 묻히고 먹는다고 아 길라임 이거 뭔데? 네? 길라임이 뭔데? 길라임 몰라요? 고전인데 이거? 아삭 현빈하주원 네 길라임이 이거 카푸치노 나 그거까지만 알아 이렇게 딱 그리고 길라임이 스턴트맨이야 맞지? 그거까지만 알아 근데 딱 그 카푸치노 먹을 때 길라임이 여기 딱 그 카푸치노 거품을 이렇게 딱 우유 거품을 묻히거든요? 응 거기서 명장면 탄생했잖아 채팅창에서 진짜 뭐라고 올라오는 줄 알아? 진짜로?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개 세게 한 대 때려도 돼? 하하하하하하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출발할지도? 아 나를 갑자기 뜬금없이 개 세게 한 대 때려도 되냐? 뭘 또 사람을 때리냐? 사람들이 과격해 밉다 미워 근데 먹을만 하죠? 크로플 네 저는 그 팩맨이라서 앞에 있으면 계속 먹습니다 내 앞에다 놓으면 안 돼 난 계속 먹어 앞에 있으면 그니까 우리 지금 돼지 파스타 각자 먹었지? 한 그릇씩? 이 친구야 이걸 왜 시키냐고 이걸 에? 맛있잖아 어? 돼지 파스타가 그 돼지가 아니야 아 땡기더라 돼지같이 먹는다고 해서 돼지 파스타가 아니고 맵고 짠 거 먹으니까 하... 땡기더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내가 이 양... 그... 주... 주펄 양말 만드느라 스트레스 받았나 보네 하하 양말 벗고 있나봐 왜냐면 이거 시... 이거 테스트를 많이 했던 거 같아 옛날에 한다고 했는데 그치? 그래갖고 양말 공장 몇 개월 전에 한다고 했었어 양말 공장... 양말 공장 사장님 진짜 웃기고 있다? 하하하하 양말 벗겨졌구만? 그만하자고? 아니... 내가... 양말 공장 사장님 양말 꼭 무조건 뒤로 하면 벗겨져야 된다고 재밌는 에피소드 있는데 얘기해줘도 돼요? 네 비난하면 돈 좀 있어요? 네 재밌으면 나 돈 좀? 비난하면 있는 돈을? 네 아니 저는 그런 취지의 그게 아니야 어? 그땐 거기에 있는 돈 줬잖아요 어디야? 비난하면 있는 돈... 제가요? 언제? 그때 왔을 때 비난하면 있는 거여서 돈 줬잖아요 아 줬었어요 제가? 네! 그때 막 이렇게 빼서 막 줬잖아요 아 난 그러지 않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이거 다... 아 이거 다 호민이 형이 모은 건데 아~~ 하면서 줬잖아요 하하하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거는 딱 어? 공익을 위해서만 써야돼요 그때 줬었잖아요 제가 다시 뱉어내긴 했는데 제 기억이 안나는데 줬다면 그 통체님이 뭔가 공익을 위한 일을 했을 거예요 음... 전 공익을 위한 함입니다 아무튼 처음에 양말을 만들러... 만들려고 네 공장을 엄청 알아봤어 좋으면 비난함... 비난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난상금 알겠습니다 공장을 알아봤는데 응 공장에서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원래는 그 봉제 카페가 있어요 응 거기에 온갖 공장행 사람들이 다 자기 거로 홍보를 해 저희는 뭐 다이마루 합니다 저희는 뭐 레깅스 합니다 저희는 양말 합니다 막 이렇게 쫙 올려요 응 그렇게 전화했는데 다 안됐네 한 여덟 군데인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에 다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양말 공장이라고 검색을 했어 응 양말 공장 양말 제작 응 그래서 알게 됐어 근데 뭐 40년 전통에 2대째 내려오는 그래서 그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되게 믿음직한 사진을 걸어놓은 인스타그램을 발견을 했어 야 40년 응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연락을 했지 응 아 뭐 양말 제작하신다고 해서 네 되게 목소리가 젊은 거예요 근데 네 이럴래 제가 만들고 싶은 양말이 있는데 응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럴까? 한번 보여달래 응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여줬지 이 얼굴인데 응 이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제작한 거는 이 얼굴이 바깥쪽이고 정강이 바깥쪽이고 안쪽에 벗겨진 얼굴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응 단순하게 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듣더니 어 이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야 응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응 그럼 내가 아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이런 그래서 자기가 샘플을 만들고 보여주겠대 그렇게 왔던 게 그 몇 개월 전에 아니야 내가 그 단톡방에 올렸던 그 응 오빠랑 주호민 작가님을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 제일 최근 털난 거 응 그 주호민 작가님이 그 카페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걸로 이렇게 하시더니 어 근데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이러시는 거야 응 그러더니 우리가 그러면 미팅을 한번 해보자 응 해서 내가 그 양말 공장에 갔어 응 갔는데 양말 짜는 기계들이 막 있고 사장님이 엄청 어리신 거야 딱 봐도 그냥 되게 젊어보여 30대 초중반? 진짜 많이 봐봤자 근데 니가 왜 왜 네? 니가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무슨 같이 사업하는 사람 같지? 어 니가 가서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가서 봐 아니 아니 그 사장님이 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어 그래가지고 갔지? 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막 어쩌저쩌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거를 그 사장님이 고안을 한 거야 아 뒤집으면 이렇게 했다가 뒤집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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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돼요? 하니까 두 개를 세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내가 아 그럼 저는 너무 좋죠 이렇게 됐지 어 그러고서 우리가 하하하하 호호하면서 헤어졌어 헤어지고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응 만들었습니다 응 하더니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어 그리고 여기 밑에 얼렁뚱땅 로고도 이제 실로 넣은 거거든요 아 이런 디테일한 걸 계속 다 잡아줬어 근데 어느날 나한테 통닭천사님이시죠? 어떤 이런 거 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양.. 아니 이거 이 양말 벗겨지는 것 때문에 알았나 보다 어? 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죠? 이러니까 자기가 원래 엄청난 팬이래 아 침창맨과 주호민 작가님이 엄청난 팬인데 이걸 보니까 처음부터 아는 척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꾹 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거 사실 이거 어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그냥 아휴 저희 못해요 이러지 근데 원래 자기가 그 그 쿠키런에서 그때 쭈키가 나왔잖아 아 벗겨지는 거 어 벗겨지는 걸 그렸잖아 쭈키를 펄키 펄키 펄키를 그렸잖아 그걸 보고서 어 내가 저거 만들어서 보내드릴까 이렇게 된 거야 아 처음 원래 그거 하고 싶었어 원래 양말공장 사장이니까 자기가 양말공장을 하니까 펄키는 이거예요 평소에는 이러고 있어 평소에는 이러고 있어 펄키 스키 스키를 몰라 주 주펄 맛 쿠키를 줄여서 펄키인데 평소에 이랬어 근데 스키를 뭔지 모르는데 0.04%의 확률로 양말이 스키 천하사 막 하하하하 이게 우리가 쿠키런 신규 캐릭터 고안하다가 아 별거 다 있어 미륵막쿵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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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데 하하하하 빈 빈쿠키통맨 이거 왜냐면 저 결제 안하면 삭제됨 하하하하 그래서 빈쿠키통맨이 들어오면 계정이 삭제돼 곧 결제 안하면 삭제시켜버려 하하하하 하하 개웃겨 엄청나는데 테마쿠키 스킬 충 늘어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도 낳으셨고 옆에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말려! 하지 말라고 주접 떨지 말라고 누가 보면 그냥 양말 홍보하는 줄 알 거라고 돈 되는 것만 하라고 가만히 쓰라고 그냥 왜 이렇게 막 뭘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무룩 그래서 그냥 여기에 가슴에만 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연락해서 주호민 작가의 뒤집어진 양말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흥미가 동해 하고 싶었는데 이걸 혼자 계속 고민하고 했던 거야 어쩐지 왜냐면은 몇 개월 전에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데 뭔 디자이너가 왜 계속 보내주지? 엄청 보내주는 거야 시안을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한테 계속 공유를 했어요 몇 개월 전이죠? 1개월인가 2개월 전인가? 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신대 직원이야? 아니래 업체 사장님이래 업체 사장님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나 그 생각만 했거든 그리고 양말이 옷 만드는 거랑 달라요 양말은 내가 쓸 실을 다 이렇게 양말 기계에 꽂은 다음에 그렇게 직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실을 다 빼야돼 이거를 쭈양말을 만들려면 이게 몇 개 안 만들건데 그래서 양말은 샘플 만드는 거를 안 해줘 원래 진짜 막 뭐 뭐 그리고 단위도 되게 커 많이 해야돼 막 3천 개 5천 개 만 개 정도는 해야돼 이거 한번 하려고 다 빼고 또 다시 끼우고 해 그래서 브랜드 같은 데에서는 몇 개월 했네요 양말 막 많이 만든 다음에 나중에 사은품으로 다 때리는 거야 양말이 다 안 나가니까 애초에 그냥 많이 밖에 안 찍어주니까 근데 사장님이 이걸 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팅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또 카페에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만나서 뭐 얘기를 하는데 막 뭐 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실생은 뭘 쓰고 라벨은 뭘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근데 막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샘플이 빨리빨리 나오고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뭘 하는 줄 알아? 난 지금까지 그 사장님이 하는 줄 알았거든 아 제가 아빠 보고 하라고 시켰어요 자기는 못해 자기는 그 기계 못 따라 어차피 자기 아버지가 40년 전통의 장인인 거고 어차피 힘든 건 아빠야 응 근데 내가 어?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야 이거 드라마로 하면은 반전이야 반전이야 반전이네 어 아니에요 제가 아빠 보고 맨날 하라고 하는 건데 아 해맑게 해맑게 아 하고 내가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두 분 이렇게 2대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빠가 원래 저보고 양말 공장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양말 공장 안 한다고 해서 양말 공장 한 번 접었다가 제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다시 시켰어요 그럼 기술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제 배울 거네 아 하는 중이구나 어 한 번 이미 접게 만들었어 그 양말 공장 접었다가 자기 다시 한다고 해서 양말 공장 다시 채웠어요 다시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뭔지 모르셔요 사장님은 정작 그 장인 왜 이렇게 벗겨져야 되는지 모르셔 어 그 양말 장인께서는 이게 뭔지 모르셔 왜 이게 왜 이렇게 이 표정이 나온지를 모르셔 근데 이제 아들이 계속 옆에서 아빠 이거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원래 이게 양말이 작업지 시서가 있어요 하고 그것도 없이 이 뭐 주작가님 얼굴이 센치 그렇게 뭐 이거 뭐 위치를 다 잡아서 줘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양말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만 말로만 사장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샘플을 계속 만드는 거야 근데 사장님은 이런 적이 없는 거야 그 40년 전통 사장님은 그치 그냥 작업지 시서 오는 대로 그냥 만들어 주면 땡인데 이렇게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어 그 사장님도 얼마나 짜증나겠어 짜증나지 진짜 이거 만들다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갖고 그걸 듣고 보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네 어 내가 듣기 전에는 그냥 어 벗겨지는 양말이다 이랬는데 막 그 양말에 대해서 막 셀링을 해요 그 젊은 사장님이 아들 사장님이 저희 양말은요 하면서 막 거창하게 막 얘기하셔 덤블 가공이라고 아세요? 하면서 그 덤블 가공이 뭐냐면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미리 이걸 크게 짜 그다음에 기계를 한번 돌려 미리 수축을 시켜 그러면 이제 더이상 수축할 데가 없어 건조기나 이런 거 돌려도 양말이 안 주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다 그 사장님이 아들 사장님이 하는 줄 알았지 하도 막 자랑하고 근데 그것도 다 아빠 시켜서 음 아빠 이거 해야돼 가공 해야돼 이런 공부만 이런 공부만 이런 공부만 하죠 어 그 마케팅만 아빠 이거 해야돼 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양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양말 원리주의자로서 이게 원래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알죠?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뭐야 양말이 벗겨진다는 의미는 양말이 벗겨진다는 의미는 뭔지 알죠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대로 돼야 된다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난항을 겪은 거야 그게 안 돼 처음에 창맨이 얘기해 준 게 있었어 두 얼굴의 양말 한번 나올 걸 어 됐다 두 얼굴의 양말 63개 구독 감사합니다 김치찌개님 고맙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건데 이게 이제 원본이죠 이게 원본인데 이게 원본인데 어디 있어 어 이거거든요 캐릭터형 말 이게 양말 벗겨진 이게 양말 주호민 양말설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속은 누구보다 그 사악한 게 움트고 있을 것이다 응응응 나의 주장 그러니까 호민이 형은 겉으로는 젠틀하지만 안에는 이 사악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양말을 벗겨야 된다 응 뒤집어야 된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양말 벗겨졌다가 이건 이거건데 벗겨지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안에 새롭게 짠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응 이 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바로크가 그니까 그니까 나는 이걸 이 맛이 있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항을 갑자기 겪었어 그래서 맞아 저게 되려면은 이 주호민 작가님 얼굴에 눈깔이 있어야 돼 눈깔이 있어야 돼 눈깔이 있어야 돼 구조적으로 이 검은색 눈이 뒤집으면서 흰색이 되고 안에 이 윤기가 눈깔이 돼야 되는 구조라서 저 흰색 실이랑 검은색 실이 교차되면서 나오는 건데 그치 여기는 눈깔이 없으니까 이게 뒤집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니까 이제 눈을 감고 있는 형태라 애초에 안 되는 거더라고 저것도 그 아들 사장님이 아빠 사장님한테 어떻게든 해보라고 또 했는데 그 이렇게 설만 그냥 나오고 말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나중에는 내가 그 중간에 하는 걸 그 중간에 봤는데 억지로 안에다 막 넣었어 눈 감고 있는 거 뒤에다가 억지로 이걸 넣었어 이렇게 벗겨지는 표정을 들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 이게 왜냐하면 어 이걸 뒤에다 집어넣으면 앞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개 다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과정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구현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응 그래서 얘는 진짜 손 많이 가는 인거지 그래서 이렇게 신어도 되고 응 기분 좋을 땐 이렇게 신고 응 그래서 여기가 이게 두 겹이죠 여기가 여기만 네 여기만 두 겹이야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어쨌든 얘를 그 뭐냐 아 구독감사합니다 많이 만들면은 단깐을 내려가는 거는 맞잖아요 제가 하는데 저 휴지 한 장만 내가 이거 흘려가 내가 이거 흘려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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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래가지고 몇 장을 만들고 소비작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작가님이랑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많이 찍어야 돼 이거는 많이 찍어야 돼 이거는 그 양말 양말 선생님이 응 양말 선생님이 이걸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응 많이 해도 이미 거기는 손해야 그쵸? 그럼 그래 맞잖아요 많이 해도 손해야 왜냐면 기본은 원래 많이 해야 되는데니까 응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두 개를 만들어서 또 이거 두 개를 붙이고 십만족 밑에 얼렁뚱땅이 이거 들어가고 십만족 하죠 십만족 나중에 뭐 이거 악성 재고 되면은 나노 오빠 그 구독자 그 이벤트 때 뿌릴까? 제가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싸게 팔아야 돼요? 이거 다 어 전량 전량 제가 싸게 매입해서 그럼 십만족 지금 한국인이 오천만명인데 아니야 아니야 십만족은 너무 그거야 왜냐면 나 500명 중에 한 명은 사지 않을까요? 아니 컵 20개씩 만드는 사람한테 아무튼 이거 1번 쭈양말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아 남녀공용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아 이거 긴 것도 있네 아니에요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왜? 2cm 늘어났어요 2cm 늘었는데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발목이 발목 길이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이거 남녀공용이거든요 밑에 이건 바닥 네 그래서 이건 이거는 그거 이건 좀 약간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거 잘못 만든 거라고 아 이게 잘못 만든 거라고 네 나 이게 좀 길어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거 길게 긴 버전 짧은 버전을 만들면 오빠 이거 언니 알겠어 커플 양말 이거 감사합니다 이야 막간을 이용한 재치 사장님 없었으면 이게 좀 힘들었겠네 막간을 이용한 재치 노스모킹 노스모킹 양말 밑에 천만 뭔데요 천만 노스모킹이 뭔데 천만원 아 아 아 나 뭔 말인가 했네 응 이거는 이거는 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거는 예 얘는 좀 직조하는 게 저것보다 훨씬 단순해가지고 그치 이거는 그냥 기본적 근데 이것도 응 근데 질이 좋아요 요것도 뭐 하긴 한데 이거는 진짜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쟤는 복잡해요 좀 복잡하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신으시고요 노스모킹 네 그 다음 선물 가도 될까요? 아 네 잘 신겠습니다 네 그 쌈대님 아시죠? 사이먼 더미닉 그 래퍼 사이먼 더미닉님이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다크룸이라고 다크룸? 네 오 네 굉장히 좋은 브랜드죠 다크룸 비니 오 네 알겠습니다 사은가요? 자 뭐 시어봐드릴게요 사온거요? 아 업체에서 받았어요 어? 여기 뭐 묻었네 멋.. 멋쟁이 토마토 야 나 근데 나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나 그거 같아 뭐요? 이거 신라관료 같아 신라관료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 신라관료 같은데요? 네 이거 돌려서 쓰셔도 돼요 아 그래? 여기가 양쪽에 이렇게 라인이 180도 돌려봐 180도 돌려봐 180도 돌려봐 여기가 이렇게 싹 써가지고 180도? 이렇게? 더 돌려 아 여기 여기 라벨 도 있고 아 아 이게 봉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나? 커닝시티룩이래 했나요? 그게 뭐예요? 베이플에 도둑들 마을이 있어요 도둑 승급하는 곳 도적 머그컵 구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크롬 다크롬 보자 그냥 그 선물을 맨날 올 때마다 많이 사갖고요 항상 밀려있어 우리가 매주 만나는 게 아니어서 얼렁뚱땅 상점에 아트웍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짱간지인데 짱간지 짱은 이렇게 어 왔니? 맞니? 맞니? 이혁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아트웍 하시는 분이 네 침펄풍이 엄청난 팬이에요 어 아트웍? 어디 아트웍? 그 악마 티셔츠 그리시는 분 그래가지고 침펄풍 버전으로 그림을 다 그려주셨어요 우와 이거를 저보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세 분께 드려달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티셔츠로 만들어 왔어 네 이거 오빠꺼 아 이 악마 티셔츠 으아 카와이 와 이쁜데 이 악마가 여기 캐릭터에요? 아니에요 원래 고전이에요 아 그래 이거는 세 분한테 드리라고 아 애새끼 적성검사 그래서 이게 오빠 이게 풍전무님 이게 쭈작가님 아 이거 옛날에 했었지 이거 아프게 한 번 어 얼굴 남았네 얼굴 나오면 이게 안 맞아 이렇게 오 카와이 그리고 두번째가 이거 쭈작가님꺼 같은거죠? 네 아니에요 그림이 다 달라요 아 같은 날 다른거 했지? 다르게 앉아있지? 응 아 이건 중인배심사 승급심사 아 좋아요 응 이거 이거는 어 이거는 누구냐 풍이요 어 풍전무니까 어 크네 이건 어 일부러 큰 걸로 했지 꽃모 응 꽃모 3개나 그리셨네 다 다 3개를 각자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응 그렇구나 어 오케이 친미즈타임 응 뭐예요? 저거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를 계속 크다고 해서 김풍 작가님 걸 2XL 두 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 크죠? 네, 엄청 커요. 그러면 이 2XL를 다른 분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거 한번 돌려요? 돌릴 수 있어요? 저요 저요 해가지고 추첨? 추첨 되죠. 근데 이게 2XL가 진짜 디지게 크거든요? 거의 막 진짜 이거 한.. 가슴 돌려 한 130 나올 것 같아? 더 빨리 올라와. 저요 저요 더. 하하하하 그래요? 더 빨리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택배 계약한 거 있으니까 제가 택배 그냥 보내드리면 돼서 네. 그럼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엄청 커요. 참고로 진짜 엄청 커요. 진짜 진짜 대박 커요. 이불로 쓰세요. 이불로. 잠옷으로 입으셔도 되고. 너무 크면. 그래서 얘까지 이렇게 가져왔죠? 일단 들고 보는 거지 이런 건. 어? 음파 맞추면 날라가고 보는 거지. 하하하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손 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건. 자. 확률도가 너무 적어요 사실. 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 추첨으로. 자. 자. 1분만 할게요. 아니 30초. 30초만 할게요. 네. 자. 44분 딱 될 때. 마감하겠습니다. 200분. 자. 이거. 아이디 알려드리면. 배송함. 그. 쪽지 보내가지고 할 거죠? 네.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카페에 글 쓰면 제가 알아서 보고. 해도 되고. 닉네임을 여기 띄워가지고? 그. 카페에 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침튜브 카페. 근데. 일주일 걸려요. 그거. 가임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일주일 뒤에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래요. 자. 시청하겠습니다. 요거. 티셔츠. 어. 티피님. 티피. 어. 티피님 어때요? 받고 싶어요? 백피트 감사합니다. 노노노 나오면 재밌겠다. 노노노 나오면 다음번. 아. 그런 적 있었어. 몇 번 있어요. 적지도 않아. 꽤 있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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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응 이거 조금은 내가 가져가고 채팅시켜요 패스할게요 아! 패스 나왔어요! 망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핀님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 필요한 분들에게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마음 씁니까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핸드 핸드 이 손이 아닐 수 있어 그냥 들은 걸 수도 있어 QWP 00님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세요? 이게 귀찮아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게 귀찮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니까 그럼 편하자네 자 30초 채팅이 좀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해보세요 핸드 딱 묵직하게 그 앞엔 또 대문자로 썼다 왜 묵직한가 했거든 핸드라고 써서 앞에 대문자로 써서 근데 1분 27초 전에 쓰신 거라 나갔어 이제? 안 쓰셨을 수도 있어요 1분까지 기다려볼까요? 그리고 나갔을 수도 있고 1분까지 기다리고 안되면은 다음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지났고 갈게요 네 어? 왜? 아까 안되네라고 썼어요 올라왔어요? 네 이름 뭐였죠? 큐어 큐어 뭐였지? TP만 생각나는데 아 여기 있다 이거 사와 쏴 큐어 WP 0요? 아우 안보여 아우 이제 잘 보이네 찾았다고? 그러면 저분 보고 카페에 올리라고 하면 되잖아 그쵸? 핸 아 이거 채팅 이거 검색하는 게 없네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많이 만들어 올걸 카페에 글 쓰신대요 카페에 글 쓰신대요? 응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쪽지를 보내든 뭘 하든 할게 네이버 쪽지 있거든요 내가 할게 QW에 인증만 올려주시면 응 내가 할게 다음에 좀 많이 만들어 올까? 감사합니다 오빠 그거 뭐 그거 식사 자리 한다고 했죠? 네 나중에 그거 내가 만들어줄까? 예 내가 그것만 받아서? 네 돈만 받아서? 거기 얼렁퉁탕 상품도 좀 몇 개 넣을까? 네 여기세요 네 근데 티셔츠 하면은 좀 거시기 할걸? 그래요 사이즈가 다 달라서? 많이 찍어놓고 필요한 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하면 되죠 네 네 그러세요 그럼 아 이거 아 예 양말에다가 양말에다가 입으세요 네 이거 월등상 신제품 원래 이거 우리 단복으로 같이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빠 파란색 나 빨간색 네 안 했어요 너무 홍보하는 거 같아요 아까 이미 이거 한 순간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그래도 아까 트름하고 똑같아요 아 트름하고 싶다 트름하고 싶다 트름하고 싶다 말하는 순간 이미 똑같아요 지금 입기 딱 좋거든요 음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아냐 지금 참 그렇고 나중에 입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민망해서? 민망해서? 어 민망해서 마지막 아 이거 네이비 그럼 이거 어때요? 네이비 안 입고 안 입고 이렇게 써 쓰는 거 어때요? 진짜 별로임 쓰는 거 어때요? 그거 같은데요? 스핑크스 같으네요 나 나 드레드한 축구 드레드한 축구 잘하는 사람 맞아? 어 축구 D경을 타는데 마지막 선물 어 짜잔 이번엔 좀 큰 거 옵니다 큰 거 와요 네 따안 따라라라 오 좋습니다 네 느낌 오죠 오 뭐야? 이게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데? 불가 버버리 어 버버리에요 어 버버리에서 사왔어요? 왜? 큰 겁니다 오 아이패드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아이패드 안 갖고 당겨 이제 갖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가방이구나 가방이랑 지금 여기가 손들이가 딱 있어 손들이가 있는데 여자가 많네 여자가 많네 여자가 많네 남녀공원 어? 어? 어 진짜네? 왜 샀어? 여기 자석으로 됐고 돈 많이 벌었나봐요 야 여기 이제 아이패드 넣어 갖고 다니면 되거든요 야 미쳤네요 네 버버리 이거 크로스백 크로스백 메신저 버버리 마크는 없지만 누가 봐도 버버린 걸 알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버버리가 이 마크에요? 버버리 체크 체크 그 베이지색 버버리 아니어서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저 멀리서 제가 이렇게 딱 약속 짰어요 축구하고 왔어 축구하고 왔어 지금 어 미안 축구하느라 늦었네 비행기가 비행기가 늦어서 비행기가 막혀서 어 아이패드 오늘 하기로 한거 뭐였지 하면서 아이패드 꺼내는거야 이렇게? 네 여기 아이패드 아마 들어갈거에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있구요 안에 보시면 접지할 수 있는게 꽤 공간이 있을거 거든요 네 여기 여기 오오오오 될거에요 우와 이거 많이 들어가겠는데 오빠 이거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야 뭐가 계속 나와요 네 야 이것도 많이 넣어주네요 네 그거를 가방 안쓸 때 가방에 넣어놓고 있어야지 가방 모양이 안 세퍼러진대요 어.. 근데 요것도.. 뭐.. 좀 비싸요? 에휴.. 싸겠죠.. 좀.. 얘도 벗겨볼까? 아.. 벗겨보세요 벗겨볼까? 아..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고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이것도 나중에 벗겨줘 쇠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해놨어 왜?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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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도 고를까봐 그런가? 요게 요게 요렇게 아 근데 저 가방? 요게도 각인이 되어있고 왜냐면은 이제 미팅도 다니고 어디 외부 갈때 가방 하나 있으면 든든하거든 아.. 뜯기 전에 말할 거 같나? 흐하하하 뜯기 전혀 말할 걸 그랬나요? 어.. 나 가방을 잘 안쓰.. 그.. 안쓰는 거 압니다 제가 응.. 안쓰는데 잘.. 안쓰는데 그래도 한 번씩 가방 갖고 다닐 일이 있거든요 아.. 한 번씩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네 아.. 이거 자꾸 거꾸로 메시는 거예요 아.. 거꾸로요? 이게 거꾸로요? 이게 거꾸로요 아 그래? 네 한 번씩 아.. 이렇게 네. 얼마나 있어 보여요. 응. 이게 원래는 초보셔. 가방에 어울리는 바지가 없는데? 아, 요즘에는 그냥 아무 하나 매치해. 얘를 이렇게 메고, 나는 이걸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렇게 메고 다니려고 그랬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그건 거야. 근데 나한테는 가방이 좀 큰 거예요. 네. 니 쓰려고 산 건데 주는 거예요? 내 게 오빠 거고 오빠 게 내 거지. 그래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아까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뭐요? 다른 걸로 안 바꿨어요. 아... 오래됐어요? 핫딜이라고 아세요? 핫딜? 핫딜이 뭐야. 졸라싸게 샀어요. 아, 졸쌀? 네. 그래서 반품이 안 돼요. 아, 그래서 반품이 안 되는 건가요? 음... 괜찮잖아. 아, 저도. 이게 원래 남자 가방이래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게 중성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어우, 좋아요. 알겠습니다. 손도 안 댔어.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바로 옷 봐줘야겠다 싶어서 바로 챙겨. 하... 만듦새가 튼튼해요. 음... 어우, 잘 만들어줘. 잘 쓰겠습니다. 그럼 무난하잖아요. 이게 핫딜이라도 이게 또 비쌀 거 아니야? 아무리 싸도. 그래가지고... 얘까지는 왔었어. 아, 이것도 기프트 리시 또 보내줘. 나이키 입고 싶대요? 하하하하. 딱 얘까지는 와요. 근데 내가... 하하하하. 집에 있는 버버리 쇼핑팩 들고 왔어. 하하하. 이거 내가 매장에서 산 척 하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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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이 이거 껍데기 이걸로 뭘 해요? 태양.. 가수 태양님이 기안 그 뭐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요걸로 가방 만들어져요 요걸로.. 아 진짜? 가수 태양님이 기안84님을 어떻게 아세요? 나훈산땜에 아마 출연하셨다가 아 진짜? 연예인친구 되게 많겠다 그러겠죠 연예인친구 되게 많겠죠? 근데 항상 나의 행복을 주시하죠 하하하하 나의 행복을 주시하고 자기가 아무리 잘 돼도 조용히 맨날 잘 돼 내가 잘 되면 불행해져 그래서 기준이 나한테 잡혀있어 그래서 저는 희민이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불행할까 합니다 너무 행복해지면 안돼요 누군가 어떤 한 남자가 고통받아요 제가 행복하면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버버리 풀셋 야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 큰 선물 통 큰 천사 통 큰 천사라고 저희도 값이 꽤 나갔어요 아무리 핫딜이어도 비싸지 이게 아무리 핫딜이어도 이게 참 선물도 리액션을 해야되는데 그쵸? 미안합니다 리액션이 좀 약해서 아닙니다 저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하고 머리 좀 어떻게 해볼까요? 머리를 좀 저거를 왜 샀냐면은 아버지가 겔탭을 주셨어요 음 네 내가 아까 주신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아빠 쓰시라고 하면 되겠네 아빠는 저거 많이 쓰시니까 가방 어? 그래도 돼요 아 아빠 가방 안써 가방 안쓰시는데 응 아빠는 근데 이거 듣는걸 좋아해 나보다는 좀 더 쓰실듯? 응 암튼 그래요 누가 쓰든 그게 중요합니까 네 그럼 제가 드린 걸로 할게요 아니 나 줬잖아 그 겔탭도 사실 오빠가 아빠 준건데 아빠가 다 준거 이미 하하하하하하 지금 다 우리 사이에서 계속 돌고 돌거든요 응 아주구 그거 15야때 받은거 응 그래 15야때 받았는데 네 기존에 아이패드에서 옛날에 산게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남주기에는 내가 좀 오래 썼고 응 이게 최신형이긴 해 겔탭이 응 그래서 내가 두개는 다 안쓸거 같고 응 그래서 최신형이지만 그냥 아빠 드렸는데 여기로 갔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거를 넷플릭스만 보고 응 있는거에요 응 그래서 내가 나 사업하니까 나 줘라 아 뺏어갔구나 나 그거 어 넷플릭스만 봐도 돼 사실 사람들 미팅할 때 나도 S펜 들고 응 차착착착 메모같은거 하면서 응 나 좀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해서 그 내 손에 왔지 근데 이제 아이 그 겔탭을 갖고 다닐 가방이 없는거에요? 네 아 그래서 계속 아이패드 아이패드 노래한게 이거 때문에 아 저거 핫딜 딱 떴을 때 딱! 바로 눈에 들어오자마자 겔탭 담아가지고 다니면 저거 진짜 멋있겠다 응 그래서 딱 샀지 샀는데 끈 길이가 좁혀지지 않는거 줄일 수가 없는거 응 줄일 수가 없는거 그래서요 끈 길이를 그래서 아까 막 이렇게 크로스를 해봤는데 여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크로스를 했는데도 막 엉덩이 옆에 와있는거 응 나는 여기 옆구리 옆에 와있어야 했는데 리폼해서 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안돼 안돼 네 같이 떨어져요? 디자이너가 괜히 저렇게 만든게 아닐것이야 아니지 결국 자기가 쓸 때 맞춰서 하는거지 결국 다시 뭐 되팔거 아니라면 응 결국은 니 니 니에서 끝날텐데 그럼 니 맘대로 쓰는거지 음 그렇잖아 되팔거면은 뭐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고수를 해야되지만 안돼 그래 그래가지고 리폼해서 써 아니에요 니가 그 더 필요할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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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드리는거에요 제가 드리는거에요 제가 드리는거에요 아 이제 한 1년에 한 두어 번씩 쓰세요 그 뭐 미팅같은데 갈 때 저거 딱 메면은 요즘에 가방 쓰는 찔 때가 딱 한 번였어요 그 동영화 수업하러 갈 때 그때 쓰세요 근데 여기 다 안들어갈텐데 먹물 다 묻을텐데 그 지퍼백에 잘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네 네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왜 이렇게 이게 원형이 원형텔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거는 이거 꽤 많이 가져왔죠 이번에도 네 저 올 때마다 한버따리씩 가져오니까 오늘도 오늘도 퍼만감 미치네요 개 돌았죠 네 네 저 항상 퍼주는 다 끝났어요 선물은 끝 선물 끝 양말 좀 기대되네 양말 양말 좀 기대되고 양말은 양말 좀 많이 찍어야될거 같은데 그 양말은 4월 말이면 될줄 알았는데 안돼 안돼 5월 5월 그 뭐 한 6개월은 하냐 그거 몇개 원래 몇개 하려고 했어요 몇조 500개 그래도 나름 나름 통크게 나름 통크게 나름 20개씩 하다가 네 양말은 좀 많이 찍 찍어도 옷 할 때 같이 껴낼 수 있잖아 나중에 사은품으로 돌려도 되긴 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배송비 무료 뭐 할 때 양말 하나씩 넣지 않나 원래 어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뭐 그런거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업체가 아니니까 단가를 많이 못 낮출 것 같아서 또 양말도 양말이 비싸게 나올 것 같아서 싸게 나올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 이거 이거용으로 특별하게 했을텐데 그래가지고 하...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 되게 민감하잖아요 응 그... 비싸게 받아 먹는다는 얘기 듣는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잖아 그게 되게 그... 내 주변에도 그 있는데 그거에 되게 민감하더라고 응 가격 그거를 아 그게... 그 웃긴 게 뭐냐면 막 시작할 때는 쿨하다? 응 어? 이걸 이렇게 하니까 난 뭐... 뭐 해야 되는데 막상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 이 가격에 이거? 응 이걸 들으면은 엄청 의식한다고 그러더라고 응 얼룩풍 당장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응 어쨌든 오빠에 오빠 관련된 상품들로 시작을 된 데라서 응 반품 교환 같은 거에 엄청 유연하게 받아줬어요 제가 응 사실 그 인터넷 쇼핑몰 보면은 흰색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반품 교환이 안 된다고 고지해 놓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반품 신청을 하면 그냥 오면 그냥 받아주고 음 웬만하면 그냥 내가 다 해줬어 그냥 아무 그 그러니까 이게 반품비를 안 내기 위해서 내 잘못이라고 하면은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반품비를 내 쪽에서 부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상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뭐 지루해요? 아예 후원 감사합니다 그 해외 구매도 되냐고 아 해외에 오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상품에 문제가 있대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반품비를 나한테 물게 하려고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 놓고서 반품을 시켜버린 거야 어 근데 그거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응 이게 다 그 어쨌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그냥 뭐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서 그냥 이렇게 네 그런 거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TV 안 나와서 네 그 기사님 부르면은 되잖아 또 네 그런 걸 수도 있어 하자가 있었는데 옷을 보내놓으니까 하자가 하자가 고쳐줬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해골티 그 해골 후드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 이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음 그게 어떤 거냐면 벨벳 원단을 해골 모양으로 커팅을 해서 열을 줘서 압착을 시키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분명히 샘플로 나올 때는 두세 번씩 압착을 시켰나 봐 그래서 세탁을 해도 안 떨어져 근데 그 다음부터 발주가 된 상품들이 한 번만 눌렀나 봐 세탁을 하면 해골이 뺏겨지는 거야 음 근데 어떤 건 뺏겨지고 어떤 건 안 뺏겨져 해골이 그래갖고 나한테 어 해골이 뺏겨지는데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겠죠 음 환불을 원하신 분은 환불을 해드리고 아니면 똑같은 상품으로 그냥 보내드렸어 음 근데 또 뺏겨져 근데 또 뺏겨졌어 그래서 두 개까지 보내드렸어 해골이 너무 벗겨진다 이게 말이 되냐 해골이 왜 벗겨지냐 해골이 벗겨지냐 해골이 벗겨지지 아니 샘플로 받았던 해골은 안 벗겨지는데 왜 사람들이 받는 것만 해골이 벗겨지냐 음 음 그니까 그 티셔츠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 이 해골 그 작업하는 그 공인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그것만 돌려주겠다는 거야 음 나는 이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음 3,000원 5,000원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 나는 근데 잘못을 인정을 했어 어 잘못을 인정했어요? 뭐 한 번만 찍었다 뭐 이렇게? 아직 어떻게 했냐면 해골을 그냥 내려버렸어 내가 해골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해골이 겁나게 쌓여있었거든요 해골이 또 잘 안 팔렸어 음 그렇구나 어 후원 감사합니다 석게 카페베네에서 커피 만들어 드렸대 아 감사합니다 저 옛날에 그때는 언제였냐면 만화 그릴 때여가지고 카페 가서 죽 때리고 응 계속 아이디어를 짰었거든요 카페에 자주 갔었어요 거의 죽 때리기 좋아 인사드렸었는데 그때 그분이구나 어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해골 악성 제고 돼가지고 해골 그거 뭐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하면은 군말 없이 그냥 다시 다 보내 그게 맞지? 응 그거를 그것 때문에 손해 엄청 봤어요 저 어 다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애초에 다시 보내는데 또 벗겨지면 복불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다시 네가 샀어 응 근데 말하는 것도 귀찮았을 거야 그치 그분이? 그치 그치 귀찮았는데 말을 했어 알았어요 죄송해요 보내드릴게 근데 또 받았어 응 또 해골이 벗겨졌어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환불해 또 받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하고 다시 안 사 응 응 그치? 근데 처음에 한 거를 환불을 해주면 응 다음에 또 살 수도 있지 근데 그...분들은요 그니까 아예 그냥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새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다행히 환불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원하세요 다시 받길 원하세요 없다고 그래 그냥 아 그래 그리시 그... 알았어 돈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다시 보내드려도 될까요? 하여서 지금 하자가 있어서 장담을 못한다 그런 거잖아 결국은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그 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해골 그 벗겨진 거 아직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야 이씨 여기 해골이 왜 벗겼죠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응 많지 나만 해도 잘 안 하거든 진짜 그냥 편하게 얼렁뚱땅 상점 네이버 톡톡으로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바꿔주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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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아 그래 좋네요 어려운 게 많네 얼렁뚱땅 상점은 이제 뭐 저랑 관련되어 있는 거가 있지만 서서히 이제 좀 오리지널도 막 늘리고 하면서 좀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얼렁뚱땅 상점이요? 네 항상 원대한 꿈 원대한 꿈 이번에 사무실 얻었어요 저 사무실 얻어가지고 카페 하려고 그랬죠 그거 기계 놓고 근데 또 사업자가 다르데네 응 좀 그게 맞아야돼 어 그래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거 하려고요 응 오프라인 장사 응 그래 알겠어요 팝업스토어 아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팝업스토어 알겠습니다 네 저 머리 붙였거든요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머리 붙인 거 아니에요 혹시? 하하 맞아요 어디 붙였게요 여기를 여기 여기 구렛나루를 많이 붙였는데요? 구렛나루를 많이 붙였는데요? 아 구렛나루가 많은데요? 이거 제 거에요 아 그래요? 네 어디 붙였게요 예 어디 붙였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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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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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만큼 붙인 거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라인 따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려줘 네 네 보여요? 어어어어어 앞머리를 붙였구나 네 보여요? 어어어 왜 짧아요 여기가? 앞에가? 원래 앞머리 이렇게 내렸었거든요 아 옆으로 넘기려고? 네 왜냐면은 제가 그 모데스트 모드라고 있어요 예 도메스틱인데 도메스틱 브랜드인데 여성 복귀 헷갈라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네 막 중구나라 이런데 막 리셀 되고 이래요 네 근데 거기 사장님이요 저한테 언니 언니는 머리 넘겨야 돼요 어 해가지고 머리 붙였다 근데 막 뭐가 더 낫고 이런 건 모르겠고 머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좀 약간 애교머리처럼 이렇게 살짝 하나 내리고 저 머리 기르고 싶었는데 뭐 그 과정을 못 견디거든요 그럼 붙임머리 하는 게 좋아요? 네 나 붙일까요? 그러실래요? 호민이 형도 할래요? 형 아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어 붙이면 되잖아 그냥 이 붙일 게 있어야 돼요 있어 호민이 형 있어 하하 있어요? 어 호민이 형 있어 붙일 거 뭔 말이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붙일 거 있는데 어 근데 그 괜히 괜히 하는 말 같아? 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뭐라고 하지? 뿌리 있어 아 뭔 소리야 왜 이래 진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형 그래요 아 나 이거 할까? 할려? 나 이 부채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어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그거 같죠? 좀 본세나 저 저 저 좀 그거 같죠? 귀족 같죠? 아니요 그 뭐냐 그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박주미같이 약간 좀 사람 좀 기품이 있어졌죠? 그 앞머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모르겠고 네 앞머리 없애니까 누차 강좌지만 그런 건 진짜 전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뭐요? 티나요? 여기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일 때 이게 보이네 이게 그 아 아 얘요? 얘 안에? 어 이게 그 통천이 말했던 그 탈모 증상 얘기했던 게 뭔 말인지 알겠다 옛날에 제가 허술인 줄 알았는데 저 탈모 보.. 티나요? 조금 숱이 없네 아 탈모까지는 아닌데 숱이 없네 맞아요 저 터키 가야 돼요 여기가 네 확실히 없어 아 젠장 이렇게 눈썰미 없는 사람도 알아볼 정도면 난 이제 끝났다 아니 내가 좀 요즘 관심 있으니까 계속 보는데 특히 여성 탈모가 은근히 많아 아 짜증난다 많아요 이상하게 볼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너무 여자는 당연히 탈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고장난 시계도 한 번씩 맞는다고 네 우리 아빠 저희 아빠가 네 진짜 눈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아빠가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 머리가 휑하냐 머리가 왜 이렇게 휑하냐 머리가 왜 이렇게 휑하냐 살이 왜 이렇게 붙었냐 이럴 때 진짜 맞아 그게 우리 아빠가 나한테도 이 말을 안 해 내가 머리가 왜 이렇게 휑하지 이러면 아닌데 안 휑한데 근데 너한테는 어 휑하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빠가 그냥 화장실 가다가 나를 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 딱 보는데 넌 머리가 왜 이렇게 휑하냐 아빠 보고 지금 이 고장난 벽시계라고 한 거예요? 응 아무튼 요거는 한 번 좀 상담도 하고 해야겠네 왜 신경쓰는지 몰랐는데 옛날에 그 기만인 줄 알았어 내가 맨날 나 탈모 있지 나 탈모 짤대였다 나한테 욕박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진짜 아니었어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좀 있네 아니 그래갖고 전에 인스타에 한 번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어요 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 보고서 메일 하나 왔다 그 요즘에 두피문신 아세요? 아 알아요 두피문신 공짜로 해준다고 연락 한 번 왔어 바로 휴지통 왜 기분 나빠 근데 하면 좋아 이 정도 수도 없는데 두피 이거 하면 감쪽같을걸? 아 나 그거 해야 돼요 나는 심어야 돼 나는 심어야 돼 나는 깜잖아요 머리 감으면 머리가 뭉치죠?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군집을 형성해 골룸대 진짜로 나 나 지금 얘가 부슬부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충 대충 머리카락을 머리 긴게 낫다 이렇게 덮는 거지 해보기 너무 재밌게 봤어. 어, 그거 반응이 좋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이거랑.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그분이 나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날 것에 재미? 대학교에 반에 한 명은 있는 분위기 메이커이잖아. 분위기 다 맞춰주는 사람. 약간 반장 같은 느낌. 반장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성격 좋은. 저는 반에서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반에 한 명씩 있는? 아싸지 뭐. 이런 성격은 아싸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핀 어디서 났냐고 하는데? 아 이거요? 이거 네이버에 바나나핀이라고 치면은 한 2,500원 할 거예요. 아. 요런 성격은 아싸야. 그래요? 요런 성격은 아싸야. 아싸. 호민이 형. 나. 님. 요정도면 다 아싸. 근데 셋이 안 친하겠죠? 기한. 기한 같은 스타일도 아싸. 안 친하겠죠? 네? 셋이서 안 친해. 네명이서는 서로 친해질 때. 내가 만약에 호민이 형 학교 다닐 때 봤으면은 만약에 호민이 형. 친해졌지. 형. 기한이 형. 나. 그리고. 금윤상당가님. 이렇게 다섯 명이 같은 반이면. 그렇게 하면 아마. 내 생각에는. 호민이 형 이렇게 세 명 이렇게 만났을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성격이 이렇게 아마. 좀 맞고. 풍이 형은 아마. 운이.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만날 수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은. 호민이 형 이렇게 요 느낌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자성이 있어서 만나게 돼 있어. 그리고 금윤상당가님은. 다 잘 해줬을 것 같아. 그치. 애들한테. 신경 써주고. 그런 느낌이지. 뭐. 희민이는 좀. 희민이랑은. 좀. 결이 달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학교 다닐 때밖에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희민이랑 친해진 거는. 같은 직장 다녀서. 연재하다가. 걔가 갑자기. 제 일을 했는데. 작업실을 같이 쓰면서. 응.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엮였어. 엮였다고 하면 좀 그렇고. 콧겠다고 하면 그렇고. 어.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걸로. 되게 이제 좀. 많이 보게 된 거지. 아니었으면은. 성격이 막 그렇게 막. 맞진 않으니까. 응. 좀 억지로 친해진 게 있지. 정든 거지. 정든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좀. 호민이 형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그. 부뚜루뚜루 하시잖아. 좀 음침하잖아. 이렇게 음침하잖아. 근데 친절한 편이시잖아. 둘이 음침한데. 응. 좀 잘. 받아주면서. 음침하게. 그. 학교 다닐 때. 소심한 개그 할 거 아니야. 사람들 없을 땐 하고. 또 있으면 또. 좀 그런 면이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체육 시간에. 그. 짱 맞춰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야야야. 뭐. 두 명이서 한 조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고서. 막. 이것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때 꼭 둘이 같은 거 했겠다. 당연하다는 듯이. 했을 수도 있고. 서로가 무조건 서로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했을 수도 있고. 이. 호민이 형 나에다가. 학교 다닐 때. 한 명이 더 있을 거야. 응. 근데 풍이 형 스타일은 아닐까. 풍이 형은 바빠. 여기저기 해야 될까. 방구대장은? 뭐. 뭐. 그런 느낌으로. 세 명이. 축구. 축구할 때. 그. 운동장 계단에 앉아서. 응.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얘기했겠지. 음. 철봉 근처로 가거나. 음. 아니면 뭐. 타이어 이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 타이어 이렇게 해놓은 거. 밟으면서. 밟으면서. 뭐. 그런 거 했겠지. 근데 자기들끼리는 되게 재밌었을 게요. 그치. 그리고 막. 오늘 니네 집 가도 되냐. 막 이런 거 하고. 그치. 근데 안 돼. 게임 얘기하고. 오늘 우리 아빠 일 안 나갔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나면 친구네 집 가서 이제 게임하고. 워크래프트 투어하고 뭐. 응. 집에 가면 이제. 중학교 때 학교 끝나면 준석이네가. 이제. 바로. 바로 그냥 퇴근. 퇴근길은 무조건 준석이네 집을 들려. 응. 별일 없으면. 그때 다 같은 아파트 살았잖아 우리. 그치? 그치. 아니 근데. 거기 같은 아파트 안산때도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경로거나 하면은. 준석이 오빠 하나도 안 늙었더라. 어. 해춘했더라 오히려. 어쩜 그래 사람이. 준석이가 누구냐면요. 그거. 침착맨의 뿌리를 찾아서 안산편. 어. 1번 친구. 네. 아니. 사람이. 하나도 안 늙었어. 그냥 피부가 좋아. 저는 그 오빠를 이제. 근데. 중학생 때 봤나? 그 오빠가 중학생 때 내가 봤나? 똑같아요 그때랑. 아니. 지금도 그 침착 보고 내가 진짜 놀린게. 대학생 같은거야. 아 맞아. 어. 근데. 현명이 오빠는 좀 쪼그라들었대? 아니 난 걔가 오히려 더 안 변한거 같은데. 어 그래? 걔네 둘은 좀 안 변했어. 응. 그거. 안산공고듀어. 안산공고듀어. 안산키타노. 안산키타노. 어. 그리고. 현명이 오빠. 나일등. 안산. 안산 나일등. 안산공고 나일등. 진짜 무서워. 그것만 이렇게 지나가면. 생긴게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나도 깜짝깜짝 놀라. 나도. 되게 온순한데. 생긴게. 나일등처럼 살벌해가지고. 기타는처럼 살벌해가지고. 갑자기 둘 다. 옛날에 이제 뭐. 이제 중학교 때 친구인데 이제. 나중에 막 대학교 때도 만나고 하니까. 대학교 때 이제. 다 안산 사니까 이제. 방학이나 뭐 하면 이제. 만날 거 아니야. 만나면 이제. 술집 가서 먹을 때. 딱 옆. 술집 먹다가. 이렇게. 뭐 있나 해서 딱 보고.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그래서 아저씨들 거기서 담배 겁나 폈어. 뻑뻑거리면서. 버스 안에서? 응. 아니야. 버스 안에서는. 아니 거기에 다 재떨이 있었어. 버스 안에. 재떨이는 그거야. 우리 옛날에가 폈고. 우리 때는 그 흔적만 남아있었을 거야. 아니야. 폈어. 난 일단 못 봤고. 아무튼 그런데. 폈어. 맞아 맞아. 이거 옆에 손잡이가 열리는 것도 있고. 앞에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있고. 아저씨 막. 줄 담배 피는 아저씨랑 같이 타면 죽는 거야. 거긴. 화생방 하는 거야. 준석님이 동반입대주 아닌가요?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친구 중에 한 명. 그. 노인 역할이 한 명 있었어. 아. 알어. 티비디빵 알바 하도 오빠. 아. 아니야. 그 오빠가 지대로 노인인데? 아. 걔는. 여. 여. 에. 에스와이. 에스와이케이? 왜 이름을. 뭐. 볼트모트야? 어? 괜히 또. 그. 피해줄 수도 있잖아. 아. YK 오빠? 그. 그 말고. OJW. OJW라고 했어. 아. 그래서 요즘에 만나면은. 진짜 이제 교수님 같아. 누구지? 깜짝깜짝 놀라. 깜짝. 그래서. 여기 봤더니. 끌렸다가. 여기 보면 또. 또. 노인 한 명 있고. 깜짝 놀라. OJW. 그. 현규랑은. 그. 또. 무리가 다릅니다. 현규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긴 한데. 걔네 이제. 고등학교까지 같이 가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있고. 마구마구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이고. 얘네들은 이제. 중학교 때 친구로 해서. 준석이랑 뭐. 그. OJW나. 기타노. 안산. 안산. 기타노랑. 이렇게는 또. 중학교 친구로 묶이고. 그때. 그. 신현규 오빠. 응. 나랑. 구호. 응. 구호사장님. 카페 친구. 구호사장님. 호구. 이렇게 3인조가. 응. 각자 애인을 만들겠다고. 동상교를 갔었어요. 아. 교회가 이제. 그. 이성친구 사기가 아주 좋습니다. 세 명 다 기독교 아니거든요. 네. 좋아. 왜냐하면 이제. 매칭을 해줘. 공과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 그. 끝나고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있어요. 그렇지. 그. 다 같이 이제 카페 가가지고 이제 막.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 큐티라고 있거든요. 큐티. 기독교 이거 이거. 그거 막 하고.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3명이서. 3인조가. 20대 초반에. 뭐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3명이서. 간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 가고. 그 다음부터 나. 교회 못 다녔거든요. 응. 교회 일찍 가야돼. 근데 주말에 자야되는데. 그 실패. 자느라고. 한 번 나가고 못 갔어. 근데 그 두 명은. 그래도 두세 번 더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못 갔어. 네. 전 근데 그 드라마처럼. 그 둘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 구호사장이랑 현기 오빠가 잘 될 줄 알았어. 안됐어. 안됐어. 서로. 서로 별로. 애초에 잘 될 거였으면. 아니요. 교회부터 안 갔어. 맞아. 교회까지 가는 그 일이 없었어. 그 싸가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싸가지? 어? 너?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만나는데. 근데. 애초에 그 교회에서. 진짜. 뭐지? 성경 관심 없는데. 응. 진짜 뭐 여자 만나러. 남자 만나러 다닌다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이 있었어. 근데. 있었어. 교회에서도 알아. 응. 근데 그거를. 권장해. 왜냐. 응. 이렇게 모여서. 서로.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목적이. 다른 걸로 왔지만. 응. 성경에. 젖어들면서. 스. 성머들. 성머들면서. 성경에 스며들면서. 이제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교회에서는. 어차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응. 이거를. 뭘. 안 보인 데서. 이렇게 막. 숨겨서 연애를 하다보면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른한테 술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응. 연애는 교회에서 해라.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 교회 분위기가. 좀 교회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좀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교회 가면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게. 응. 나는. 그.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나 다닐 때는. 확실히 인정. 그리고. 여자나 남자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좀 약간. 경쟁력이 좀 떨어져. 예를 들어. 내가 좀 못생겼어. 아니면. 뭔가 좀. 남들이 좀 싫어하는 요소가 있어. 그래도. 신앙심이 투철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 응.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신앙심 하나의 그 코드 하나 엮여가지고. 응. 매칭이 잘 됩니다. 응. 물론. 몰라.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는 잘 돼. 그. 만남이 잘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 그. 악기. 악기. 연주를 하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 밴드 같은 거. 있어요. 밴드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에도 심취해가지고. 악기 연주하는 맛으로 다. 그리고. 그리고 찬송하는. 찬송하는 사람들 있고. 어어. 찬송도 있고. 어. 아니면 뭐. 교회 전에 뭐. 주보도 접고 뭐 하면서 뭐. 앞에 뭐. 성경도 뭐. 봉독하고 막. 그런 거. 재밌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에 갈아 끼는 거. 필름 갈아 끼는 것도 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거. 준비할 때. 막 연극도 하고. 막. 마리아 역할도 있고. 애기 예수 역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이 친해진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 응. 아. 그럼 우리 실제로 이리 살았을 때 다녔어요? 응. 현금 300원씩 받고. 응. 집에서 이렇게 3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서. 300원씩 내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아. 일이라고 하면 모르는구나. 익산. 나중에 이제. 중학교. 되면서. 이제 천원. 국룰. 천원. 이상. 짤랑. 하면 사람들이 쳐다봐. 나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 어렸을 때는. 교회. 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거야. 중학교 때는. 자. 자. 자산 사업하는 줄 알았어? 이게 천원씩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지? 다 나같이 천원 내는 줄 아는 거야. 음. 근데 그게 아니지. 11조도 있고.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큰손이신 분들은 11조 그런 거 말고도 막 뭐. 어른들이 하는 거지. 우리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돈 많이 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응. 근데 우리 땐 몰랐지. 몰랐지. 나는. 왜냐면 다 비슷하게 됐지. 왜냐하면 옛날에 나 막 없으면은. 교회 막상 갔는데 없어. 응. 내가 용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응. 까먹고 안 갚았을 수도 있고. 없어. 50원 있어. 10원이라면 50원 있어. 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는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천원도 안 돼. 평균이. 그 생각은 항상 하지 않았어요? 그 헌금 그 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쭈욱 늘어지는 거. 어. 쭈욱 늘어진 거였어. 그 벨벳으로 돼서. 네네. 그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늦잖아요. 응. 늘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손기술이 좋으면 가능해요. 근데. 응. 애초에 왜 쭈욱 늘어졌냐면. 가져가려면. 자. 천원. 천원 늦게 해요. 보여줘야 돼. 천원 늦게 하고. 쭈욱 짜. 이렇게. 구둣대. 그것처럼.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집어. 이렇게 집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그래서 그게 쭉 늘어진 거예요. 으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운영이 안 돼. 안 되는 데가 많아. 양심적으로 하는 데는 안 되는 데 많아. 돈 많이 버는 데는 양심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그 개척교회 같은데도 되게 힘든데 많고 요즘에 그거 뭐냐 그 괴인협회인가? 유튜브? 그런 거 많잖아 그런 시리즈 많아 그 시리즈 중에 누구에 대한 뭐 11가지 사실 뭐 7가지 사실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룬 유튜버가 있거든요 놀랍대 아니 그 일본 되게 유명한 사이비예요 사이비? 일본 되게 유명한 사이비인데 엘리트 조직인 거야 그래갖고 인간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그건가 보다 오움진리견인가 보다 오움진리견은 90년대에 이미 나왔는데? 오움진리견은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와 그거 보는데 난 좀 무섭대 오움진리견은 한국에도 있을걸? 오움진리견은 있어 아가동사? 뭐 이런 거 되게 많던데? 오움진리견은 그 사람 거 보지? 세계의 사이비 종교 다 알 수 있음? 남묘 호랑개교도 있었어 옛날에 남묘 호랑개교 그것도 사이비일걸? 남묘 호랑개교가 사이비가 사이비란 뜻이 약간 비슷한 거잖아 진짜랑 좀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독창 종교는 사이비라고 하면 안 돼 엄밀히 말하면 남묘 호랑개교는 아무튼 계속 하는 거야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이게 나무관세혼보살처럼 주문이야 남묘 호랑개교 얘는 왜 안 먹었대 물을? 까먹었어? 있는지? 이게 물맛이 별로여가지고 안 먹었어 아 후쉬웠다? 응 약간 물맛이 좀 다르지? 달라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물이야 이건 약간 뭐 섞어 어 맞네? 염화 마그네슘이랑 젖상칼륨이 들어있네? 나 좀 계속 먹다가 물 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원래는 먹었다가 물 이제 태환씨가 사오면서 태환씨도 오죽실었나보다 아니 어떻게 하다보니까 샀어 그때 왜 샀더라 오죽실었나봐 뭐 그런거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뭐 미션스쿨도 다니고 해서 되게 친숙합니다 우리 오늘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뭐요? 공게임 공게임 뭐야? 공포게임 언제요? 오늘요 언제 그럼? 오늘 원래 할 컨텐츠 제가 다 정해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저 오면 진짜 편하지 않으세요? 편해요 제가 다 하잖아요 막 제가 지금 구상하는 건 뭔지 알아요? 뭐요? 한 달에 있죠 네 한 달에 방송을 일주일에 세 번이나 네 번 한다고 치면 네 한 열 다섯 번이라고 치자구요 네 열 두 번에서 열 다섯 번인데 열 다섯 번이라고 쳐? 한 달에 열 다섯 번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통천 한 달에 한 번 개돈님 한 달에 한 번 누구 열 다섯 번을 다 치워 그러다가 서서히 내가 사라져 응 혼자 와서 하고 있어 아 오토 돌린다고? 어? 그리고 응 나는 조용히 사라져 그리고 채널 이름은 맵찌리로 바뀌어 맵찌리 채널로 헉 그것도 되게 무섭다 그것도 개인 옆에 올라올 것 같다 서서히 3년.. 3년간 3년간 서서히 스며들게? 3년간 이게 오빠가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인가 그건가? 아 근데 이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가스라이팅 이게 가스라이팅 이게 가스라이팅입니까? 오 근데 보시는 분들만 재밌으면 됐지 재밌으면 됐지 그니까 일단 둘이 나 내가 하는 거랑 통천이 하는 거랑 있어 내가 통천보다 재미없어 그럼 통천이 하는 게 더 낫잖아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근데 나는 사실 그 심경 고백 같은 거 하나 해도 돼요? 네 궤도님 방송 보면서 솔직히 거기서 이해하는 거 10% 밖에 안 되거든요 90%는 모르는데 계속 보게 돼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굉장히 긴 러닝타임 그리고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엄청 유익하고 항상 그대로고 너무 재밌게 잘하고 간단 말이지 그때 내가 내 벽을 느꼈잖아 맞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어? 여기 가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코너를 이렇게 이렇게 꾸려가면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오는데 응 그런 본투비를 만나잖아? 기가.. 기가 딱 죽어버려 왜 그러냐면은 네 자외식 광인이에요 그래요? 네 음 그.. 막 그.. 다 각자 달라요 장점이 제가 저도 굉장히 자주 오고 싶거든요 네 자주 와서 재밌는 이야기 맨날 들려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쌓여야지 쌓여야지 이야기 보따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모아갖고 와야돼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양말 공장 사장님 같은 얘기도 맞습니다 쌓여야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모아가는데 딱 괴도님 자기가 딱 딱 딱 딱 자기 아는 지식 재밌게 딱 풀고 가지? 너무 미물 같은 거야 왜냐면 그분은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맛과 내용에서 네 이거 있잖아요 빅뱅이론 보셨어요? 오 이거 굉장히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그.. 저 작년 여름에 네 검정색 티셔츠에 여기 안에 단갈아 입은 게 나름 좀 반응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이 단갈아티 어디서 사냐고 단갈아티 그 단갈라티가 근데 단갈라가 뭐야? 단갈아 그 뭐야? 줄무늬티 네 근데 그게 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링크를 공유하면서 거기가 품절이 된 거예요 단갈아티 내가 샀던 데가 그런 것처럼 나름 내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이없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없었어요 사실 네 이걸 내가 해온 거예요 어 원래는 이런 니트예요 네 재미없죠? 아니 재밌어요 네 아니 이게 재미가 없다고 이것만 입으면 아니 재밌다고요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해도 재밌다고? 네 그러니까 안 빼도 된다고요 아니요 빼야 재밌지 이 사람아 빼네 이런데 얼마나 재밌어 아 근데 빼니까 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빼니까 더 그거 같다 재미죠 그 뭐지? 쿠쿠세이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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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어? 재밌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어 재밌네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빅뱅이론의 하워드 그 목폴라처럼 얘도 여기까지 밖에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얘만 있는 거예요 어 얘가 블라우스처럼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얘만 있는 거예요 어 그랬어요 웃기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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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있어 어 그러네 아 이것도 문이 오지게 오겠는데 아 오늘 인스타 DM 답하다가 씨 하루 종치겠네 그렇지 여러분들 곤란해집니다 아 오늘 고각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그 코너 또 내가 준비하잖아 아 근데 진짜 저랑 방송하면 편하지 않으세요? 네 편합니다 다 준비해오잖아요 네 제가 항상 누차 말합니다 준비해오라고 네 임세모양도 다음 주에 월요일날 오시거든요 네 다 준비해오 하하하하 이제는 게스트들이 다 준비해오는?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오서 이렇게 말하는 네 할 거 좀 생각해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통천 같은 경우 이렇게 갖고 오고 그쵸 아니 며칠 전에는 좀 양치 먹기 이러더라고 뭐 할 거야 아니 마트에 들려서 사오라고 미안 이러면서 아 제가 제가 샀잖아요 결국 조크였어요 조크 세모양도 아마 오면 그거 할 거예요 아마 밥버거 아 밥버거 응 밥버거 그래서 보니까 음식을 조금 조금 하시는 거 같던데 세모님 그때 볶음밥 하는 거 보니까 세모님이랑 저랑 좀 연결돼 있어요 왜요 뭐 뭐가 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어 왜냐면은 네 이응시읒 희응이에요 저요? 저요? 네 이름이 이응시읒 희응이잖아요 세모양도 임세희예요 원래 아 그렇구나 그쵸? 연결돼 있죠 네 그거 말고도 없어요 아니 그 멜로망스에서 피아노 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음 네 멜로망스가 2인조예요 네 노래 부르시는 분이랑 피아노 치시는 분 음 그거 그 세모양이 뭐 멜로망스 그 분하고 같이 뭐 하시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옛날인데 그거 대박사건 네 아 그래가지고 그 멜로망스 그 피아노 치시는 정동환님이 아 맞아 맞아 정동환님 네 작년에 삼라만상 티셔츠를 사가지고 아 인스타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때 아 감사합니다 아 나 본 거 같아요 기억나요 이렇게 하고서 그때 정동환님이 한참 그 막 그 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있거든요 막 윤종신 씨도 나오고 막 악동뮤지션 수현양도 나오고 이동욱 씨도 나오고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 가요자 같은 거 바라는 바다 바라는 바다 거기에 자기가 입고 나올 거라고 했었거든 와 그래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딱 얘기하셨어요 네 아 다음에 세모님이랑도 한번 셋이서 같이 봐요 응 근데 뭐 그런 일은 없었죠 아 그게 옛날이죠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때 내가 와 이제 세상 진짜 좁다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되네 어떻게 또 그렇게 되네 남세모님은 내가 항상 침튜브에서 봤었고 응 세상에 조우민 작가님의 처제인데 처제지 어 어 처제 그렇더라고 음 그렇구나 응 처제인데 처제가 아니야 처 처 사촌동생이야 응 그러니까 편의상 처제 처 처 처 처 처 사촌동생 처 처 처 처사촌제 뭐라고 해 이거 용어 있을텐데 분명히 용어 있는데 처사촌제 편의상 그냥 처제라고 하는데 근데 명절때 또 보니까 그런 편의상 처제 가능 종제라고요 그거를 네 요 요 그걸 모르겠네 용어를 처사촌이라고 하네요 사돈촌이요? 처사촌이라고 하면 되나봐 처하촌이 슈프림치킨이라는데요 쯔프림치킨이라고 슈프림치킨이라고 슈프림처제 아니 처하집에 시그니처 메뉴 있거든요 슈프림치킨이라고 네 근데 지금 안 해 옛날에 했어요 집에 곽튜브님이 슈프림치킨 기지게 좋아하는데 곽튜브님하고도 뭐 할 것 같은데 나 뭐요? 곽튜브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네 알죠 빠니부틀님하고 곽튜브님하고 둘이 셋이서 종종 보자 나 곽튜브님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진짜 웃겨요 배꼽탈출? 네 저는 그 15명을 모아야 돼 선지자 15명을 모아서 곽지 하나씩씩 맡기게? 한곽지씨 15북두성을 모아서 나는 이제 빠니부틀님 이번달에 한국 들어오면 또 와요? 빠니부틀님은 그 영화제 같잖아요 깐느? 네 근데 온데는데요 이제 한국? 오면은 여기도 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한곽지 맡아요? 아 그분은 돌아다니셔야지 돌아다니셔야지 음 곽튜브님이랑 뭐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다른 데서 뭐 갈 수도 있다 없을 때 거기서 초대 내가 초대받아서 가서 갔는데 거기서 곽튜브님을 만날 수도 있다 광님이랑 연결 한 번 해볼까? 뭐 해보자 뭐 바퀴 달린 입이 뭐야? 그거 진짜 웃겨 그 터키 에이스크림 잡아야지 먹찾겠지 이거 약간 그거에 터키잖아? 그거 다음 그거처럼 그 채널에서 하는거야? 네 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네 피하네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각을 응 이렇게 휴대폰 각도 좁혀야 피하네 어 광님 네네 광님 어디에요? 그거 말해야지 저 울산이요 네? 울산 아 지금 침착맨님 방송에 나왔는데요 네네 그 뭐냐 그 뭐 아 잘 왜 전화했지 저 라이브에요 네 라이브 그걸 먼저 말해야돼 지금 라이브 중이구요 방송 좀 목소리 나가도 되나요? 아 예 얼마 전에 나가셔서 안녕하세요 저 침착맨인데요 아 네 선생님 예 통천님이 네네 그 곽튜브 선생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갑자기요? 제가 미처 말리지 못했어요 아 예예 아 예예 죄송합니다 그 지금 어디 계시죠? 저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상관없이 아 울산에 무슨 좋은일이 있나 봐요? 아 좀 많이 좋은일이죠 아 그래요? 무슨일일까요? 아 내일 저기 울산현대대 대구 저는 시죽하고 있는데 오오오와 이 사실을 지금 최초로 알게 되는건가? 아 저 인스타에 다 올렸습니다 아아 사랑 엄청 했습니다 아 나 최근에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인스타에 그 무슨 미니쿠퍼 으아아아아아 쭉 찌그러졌다고? 그거 나 왜 알고 있지? 그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그 커뮤니티에 퍼졌을 거예요 벌써 차 하나 해먹었어요? 미니쿠퍼 새로 사셨거든 벚꽃에서 사진찍으려고 웨드팀에서 올라타서 탔는데 차가 찌그러졌어요 미쳤 그래서 그거 펴졌어요? 다시? 아 그 이제 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울산이어가지고 못 폈습니다 아 시축해야 돼서? 예 예 목만 차고 예 광님 그거 자랑 몇 개 더 해봐요 광님 자랑할 거 많잖아요 자랑할 게 뭐.. 무슨 자랑 자랑할 거 지금 팀장면이랑 통화하는 게 자랑할 거린 거 같은데? 인생에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한 번 또 에피소드 좀만 더 생각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에피소드 더 뿌려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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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전화드려가지고 에피소드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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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에?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화하게 된 거고 예 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네 통찰하고 해서 한 번 식사 한 번 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시축 잘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미니쿠퍼 잘 피시고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예 울산 잘 하세요 광님 잘 다녀오세요 네 네 누나 네 와우 아니 이게 예 진짜 찐 이야기 보따리인 게 광님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아 그럼 나와 한 번 아아 막 얘기해 아 그렇구나 응 광님 잘난 척 좀 해봐요 가면 아 괴롭히는 거 아니죠 하하하하 아니요 알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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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다음 코너 없는 거 같은데 2월 12일이 바로 통닭천사 태어난 날이었죠 예 아 그때 혼자 축하 안 했던 거 알죠 축하했어요 그때 혼자 그때 코로나 걸렸었나 아니요 축하했어요 저 하루 늦게 했습니다 아무튼 했잖아요 남들 다 할 때 혼자 하루 늦게 함 예 그래서 아주 그때 어찌나 섭섭하던지 코로나 걸려서 누워있는데 아 그날 또 아빠만 나를 챙겼다 아빠만 내 생일 챙기고 엄마랑 다 까먹음 예예 하하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일선물 사줘야 돼요 제가 침착맨 선생님 생일 때 뭘 해줬냐 명품 양복 갤럭시에서 세일 안하는 양복 위아래 세트 해드렸죠 그때 그때 세일 안했나요 네 안했습니다 세일 안했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새언니 생신 뭐 해줬냐 이탈리 명품 패딩 몽클레어 아 그래서 집에 몽클레어 그 쇼핑팩이 하나 있었구나 진짜 뭐 갑자기 2021년도 최고 인기 모델이어서 내가 진짜 어렵사리 구했어요 그 패딩이 몽클레어였어요? 네 몰랐네 몽클레어 무슨 소라빵 같은 걸 왜 언젠가부터 입고 다니길래 네 아니 그때 그거를 언니가 진짜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한 거를 그 언니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 그 그 소영이 네 친구 어머니들이 거의 다 몽클레어 패딩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왜 언니는 응 왜 언니는 못 입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응 언니한테 언니 하나 입어요 어 하나 해드릴게요 강동구가 부천이었네 근데 언니가 아 저는 저 어차피 잘 안 입을 것 같아요 잘 안 입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했는데 잘 입어요 잘 입고 다녀 언니를 데리고 저기 갔지 한암 스타필드 에이 몽클레어 줄이 아 사겠다고? 이거를 뭐 이렇게 찍어서 대기를 거는 게 있거든요 몇몇 한 시간 기다렸는데도 못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도 서로 사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냥 돌아왔었어 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몽클레어 매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원래 그때도 이미 늦었어 어 원래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살 때는 여름이나 가을에 가서 미리 산대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아 이게 아니 그 비싼 옷 있지 사치품이 응 샤넬 얘기도 그렇고 아니 왜냐면 집값이 비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 사고 포개거라 그냥 비싼 거 사고 어 그냥 자기 사고 싶은 거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때 언니한테 아 언니 안 사면은 그냥 제 맘대로 사서 보냅니다 이랬어 응 원래 후보지가 두 개였어 몽클레어 패딩이나 응 그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트 있거든요 막스마라 코트 응 두 개 중에 하나를 해드리려고 그랬어 응 근데 안 입으면 내가 사이즈도 모르고 응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잖아 응 그래서 언니 그냥 제 맘대로 보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그때서야 이제 실토하신거지 뭐라고 그러면 이 모델로 해주세요 흐흫 어 응 잘 입고 다녀요 어 다행이다 잘 입고 다녀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렇게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2월만 기다렸지 내 생일엔 도대체 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 이러고 있는데 웬걸 아빠만 기억하고 있네 내 생일을 이게 이 사람 또 뭐 코로나 걸렸나 뭐 아팠나 뭐 해가지고 다음날에 미안 생일이었지 축하한다 이러고 있지 응 난 최고의 선물은 그건 것 같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서 막 헤쳐나와서 겨우 헉헉되면서 도착한거야 어디에요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생일 축하해 이게 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 저 사경에 헤매는 곳에서 계속 달려와서 아니 우리 그 이 현세로 돌아와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려고 뭐 뭐 우리 그 단톡방 있잖아요 베드로아즈 단톡방 응 얘기 잘만 하더만 2월 12일 내 생일에 그래서 난 계속 기다렸어 그럼 내가 하기 싫었는데 수영이가 쳤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뭐 역전재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알리바이가 있고 2월 12일 날 거 저 영상 돌려봅니다잉 네 돌려보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 생일선물 고르기 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사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오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치우고 네 좋습니다 치우고 뭘 골라야지 잘 고른다는 얘기를 들을까 치우고 치우고 아휴 저 원래 오빠 양복도 제니야 이런데서 해주려고 그랬어요 제니야가 뭐야 제니야타? 명품 명품 양복 왜 이렇게 명품을 많이 알아요? 저요? 저 맨날 인터넷하니까 근데 나도 맨날 인터넷하는데 왜 난 몰라 근데 실태야 자긴 갤럭시가 좋대 아니 내가 갤럭시가 언제 좋다고 했어요 나는 그냥 양복 자체를 잘 안 입는다고 했지 그랬나? 난 제니야라는 말도 몰라 먹방 뭐요? 카펫? 카펫 있으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으 아 이거 뭐 뭔 냄새야? 파스타 냄새야? 아 뭐 쓰레기가 계속 나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얼음이 들어있는데 아 나중에 좀 안 볼래 아 엉덩이 좀 줄여달라고요? 그럴 순 없어 어저께 치.. 어저께도 치킨을 새벽 3시에 순살치킨 이만한거 7덩이 먹고 잤거든요 그것도 양념으로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제 엉덩이 이 엉덩이가 앞으로 볼 엉덩이 지금부터 앞으로 볼 엉덩이 중에 제일 작은 엉덩이입니다 점점 커질거야 점점 자 오늘 통천 생일선물 사는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님 통천 통천과 통천 생일선물 사기 통천.. 통천 지난 생일.. 통천 생일선물 사기 통천이 코너를 잘 짜왔네요 음 좋아요 자 자꾸 저한테 날먹한다고 하시는데 쯧 날먹 하려고 연구 또 연구 고민한 노력은 왜 안 알아주는거야 날먹 날먹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고민 고뇌 거기다 들이는 수많은 나날들 시간 어떻게 해야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내가 날먹할 수 있을까 38년간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도 어쩌면 노력하는 사람일지도 이런거죠 이런거죠 뭐 예를들면은 뭐 신발 만드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계속 만들어 그리고 기계 만든 사람한테 너는 왜 일 안해 왜 날로 먹어 아니죠 그 기계를 만들었죠 최초의 기계화 자동차 포드 대박사건 네 근데 상자 안에 엄청 감동선물이 있네 아 그거 가져갔어요 우와 진짜 누가 알려준다고 누가 아라가키 세화를 그려주셨어요 실물이랑 똑같이 그려주셨어요 이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침철단이고 침철단 줘야 되는거고 이건 님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침철단 저 그냥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뭐 이거 업체에서 보내주셨는데 음 나는 잘 안쓰니까 고맙네 침철단 요거 과자는 유통기한이 한달이 지났어요 한달이 지났어요 근데 먹었는데 괜찮아 네 엄마 아빠 좋아하시겠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것도 제꺼야? XXL인데 가장 좋았어 XXL 요거는 풍림 입으셔야 될거 같은데 요건 아냐? 요거 아무 필요없어 버려? 버릴거면 버려 아뇨아뇨 그쵸 가져가게 돼 깨질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깨질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그거 하나 또 있어요 통천이라고 써있는거죠 피자박스 같은거 그게 통천거에요 아니 나 유통기간 지났는데 내가 계속 먹어봤는데 괜찮아 저게 아마 2개월 한 3개월 지나도 괜찮을걸? 근데 이제 3개월쯤 지나면 맛이 좀 변할거야 통천 입기 좀 많다 기름 뭐 3패 해가지고 인기 참 많아 나 president 이게 왜 요거다 이거 나한테 DM 보내주신 분 이게 엄청 옛날에 왔는데 옳다마다 내가 말을 안하고 계속 까먹고 놓고왔다 개구리 모양 거울 이거 토프팅 토프팅 해서 만든 거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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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직접 짠 거거든요. 이걸 사람이 손으로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 붙인 거죠. 붙인 거예요. 그럼 몇 일이야? 거울하고 같이 해서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다 진짜. 거울을 틈에 넣고 압착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풀로 붙인 거예요. 글로건으로. 솜씨 좋다! 수제로 한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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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편지! 이제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온 거예요, 이거? 응. 이미 이거 한.. 1월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1월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말하려고 하면 가버리고. 말하려고 하면 가버리고. 웬일이야. 뒤집어진다. 감사합니다. 뜨러고. 뜨러고도 가져가고. 흘러부터. 오! 많이 붙이세요. 차에도 하나 붙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가져가고. 생일선물은 문을 닫아요. 오리온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일까? 배 안 불러요? 네? 배 안 불러요? 네.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마셔. 뭐? 오빠는 푸드파이터라는 그거 달고 싶으면 네. 일단 나를 이기고 엄마를 이기고 와. 엄마가 뭐 이기고. 그냥 푸드파이터 아니야? 나랑 엄마도 못 이기면서요. 엄마랑 풍청이랑 뷔페 가서 뷔페 먹다가 나왔는데 어느 날 엄청 많이 먹었어. 딱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 많이 먹어서 기분이 안 좋냐고 하니까 더 못 먹어서 기분이 안 좋대. 더 먹었어야 됐다. 나랑 엄마랑 숙희 아줌마 셋. 더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대. 아니 통닭천사의 깔깔튜브 브이로그에 삼송을 떠나며 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키오 사장님이랑 편지 읽는 거 있었죠. 그 키오 사장님이 나 이제 삼송 떠난다고 갬동 편지. 그 신라호텔 파크뷰 그 뷔페를 저를 대접을 해준 거예요. 숙희 엄마는 아니 숙희 아줌마는 엄마 친구. 시청자분들이 이제 숙희 아줌마까지 알아야 돼. 그 3인 팟 나랑. 그래갖고 거기를 데려가 준 거야. 그래갖고 호텔 뷔페를 세 번째 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나 여의도에서 회사 다닐 때 여의도에 호텔 하나 있거든요. 뭐였지. 뭐 한강변이 보이는 아 씨 모르겠다. 아 콘레드 콘레드. 콘레드의 점심 회식으로 콘레드의 점심 뷔페를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빠가 왜 갔지 그때? 롯데 잠실 롯데호텔 뷔페 왜 갔지? 모르겠어. 그냥 쏜다고 해서 갔나? 되게 비쌌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첫 접시 때 이야 이게 음식이 너무 고급스러웠고 너무 그 비싼 맛이 느껴진다. 감탄하고 먹다가 두 번째 접시부터는 그냥 일반 뷔페랑 똑같아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통닭센터에 깔깔튜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키오 사장님이 이제 나 아버지 생신이었대. 아버지 생신이었어. 키오 사장님이 신라호텔 파쿠비를 데려간 거야. 내가 생각할 때 파쿠비가 내가 가본 세계 중엔 짱이에요. 음식 라인업이 달라요. 거기는 그 베이징 덕도 있고 짜장면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 반죽을 칼로 이렇게 써는 도상면 있죠. 도상면으로 해줘요. 짜장면도. 아 손이 들어가게? 약간 좀 더 고급스럽고 더 많아요. 종류가. 그래가지고 비싸지. 그래가지고 그때 간 거를 올렸는데 엄마가 지게 가고 싶었나봐. 나한테 계속 나도 니 거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 이 얘기를 계속했어. 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랑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지. 새언니한테. 그래서 우리가 신라호텔을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내가 예약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인기가 너무 많은 PP여서 매월 1일에 전화를 해갖고 예약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때 얘기 나온 게 3월이었어. 비싼 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 그때 얘기 나온 게 3월이었어. 그러면 4월 예약은 다 찬 거야. 3월 1일에 4월 거를 예약하니까. 그러면 난 4월 1일에 5월 거를 예약을 하는 거지. 4월 1일만 기다리고 있었어. 전화했지. 전화 연결 진짜 안 돼. 전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경쟁이 치열해. 야 부자들 다 어디 숨어있는 거야. 그리고 5월에 가정의 날이어서 예약이 더 빡센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전화 연결 겨우 됐어. 그래갖고 전화했지. 아주 아 저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러니까 아 내 몇 분이서 언제 여쭤보시더라고 물어봐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이날 저녁에 룸으로 성인 5 아이 한 명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마치 전화 목소리만 들리는데도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아 죄송하지만 그때는 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토요일이었다고 해봐. 기품있게. 그 다음날 혹시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차착착착착착착착착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 그날도 룸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을 또 얘기했지. 이날은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차착착착착착착착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날도 꽉 찼습니다. 도와드릴게 있을까요? 그 다음날. 일요일. 그러면 혹시 일요일 이때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차착착착착착착 아 네 이날은 되네요. 어 이날은 됩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저 그날로 할게요. 룸 차지는 5만원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해주세요. 왜요? 룸 차지 5만원이면 그냥 5만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죠? 룸 값이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생신 잔신 있게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러그 만들었던 분이 후원을 하셨네요. 콜라로버님이 방정리 때 안 치우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황색 러그 맨 뒤에 맨 뒤에 아 난 또 이거 아니죠. 이거 로그 회사다. 저는 통찬이 사온 거. 아 미치겠다 진짜. 반윤이 감성. 네. 드러븐 덜 객배님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랑 집에 있는데 내가 이걸 스피커폰으로 받았거든? 네.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 야 호텔이 다르긴 다르다. 응대가 다르지. 응대가 진짜 뭐 좋은 거 다 알지. 비싸서 그렇지. 딱 그 매뉴얼이 정말 그 정말 그 AI 로봇처럼 너무 그러니까 하나도 귀찮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럼 목붓을 쓰는 게 더 낫겠네요. 나중에? 너무 친절하고 오히려 인간이 안 하는 게? 근데 적당히 친절한 거 있지. 과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 서비스 받는 느낌을 받았던 게? 나는 그 진짜 고급 호텔은 그 뷔페 같은 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어서 오십시오 손님. 지금부터 주... 이거 슬렙박이 공짜잖아. 아 슬렙박이... 손님? 그리고 손님 내가 침튜브 카페 하루에 다섯 번씩 가거든? 사람들이 슬렙박이 공짜 되게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이 짤 되게 많이 쳤더라? 아 그래? 어. 나 몰라. 아무튼 그래. 해서 요 정도 그 뭐... 그 뭐지? 그 접되면 괜찮을까요? 아 저건 좀 부담스러운데 조금 낮게 해주세요. 조정 가능. 시작에. 서비스의 어떤 친절도를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치? 진짜 0점 맞추고 시작하는 거야. 나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완전 부담스럽게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친절도를 음... 그래서 친절도를 좀 약간 무심한 듯 툭 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 관심 안 가지고. 맛있다. 잘 만들었네 이 사람들. 맛있어. 양이 너무 많아서... 약간... 뭐 하나만 첨가한 느낌인데 이거? 원래 스윙칩에. 옷집에 그런 표시 있는 데도 있어요. 직원 접근 정도. 어 그게 참 그거야. 옷집이 참 어려울 것 같아. 음. 너무 안 가면 어?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가면은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오빠 다시 보기 지웠어? 지금? 어. 다시 보기 못 보게... 안 된다는데. 유튜브 말한 거 아니야? 아 트위치 개편됐대요. 아 그래요? 아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시잖아. 인스타 광고에서 무슨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뭐 이렇게 그... 뭐 이거. 팩트 응. 광고에 떠가지고 또 새벽 감성으로 하나 질렀거든? 응. 허옇게 나오네. 응. 허옇게 나오네. 설정해서 다시 바꿔야죠. 다시 바꿔드려요? 아무튼 사기감을 고르자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조건에 맞는 거를 오빠가 찾아와. 알겠습니다. 갖고 싶은 걸 말해보세요. 내가 한번 추천을 해줄게요. 응. 자. 일단... 통천님의 취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통천님의 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냐. 일단 나는 최신 유행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자. 적어놓겠습니다. 네. 자. 통천님의 갖고 싶은 통천의 생일선물 위시리스트 생일선물 조건 조건 1 유행의 유행의 것 유행일 것 현재 유행일 것 현재 유행일 것 오케이 스타일리시한 뭔가 좀 기민한 민감한 현재 트렌드에 민감한 응. 같은 뜻이죠. 후원 감사합니다. 15만원 오버 50만원 언더 음. 오케이. 오버 50만원 응. 오케이. 참. 음. 브랜드일 것 브랜드일 것 브랜드일 것은 응. 요건 아니죠. 요건 아니죠. 아. 진짜 웃기 싫은데 뻘하게 다시네. 이게 봐봐. 호민이 형 양말 벗겨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호민이 형 고기동에서 고기동에서 자조도 이래가지고 겨울에 여름 여름 고기동 지금 이건 여름 고기동 여름엔 춥고 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거든? 여름 고기동이지 이건. 응. 나 그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고기동 편 촬영할 때 어땠어요? 편집이 살린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 촬영할 때도 재밌었어요? 편집이 살렸어요. 응.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전형적인 호민이 형이 똥꼬쇼 안 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 편집이 살렸고 호민이 형하고 편집이 살렸어. 그리고 그때 내려갈 때 형수님을 만나는데 진짜 진심으로 지나가다 만나는데 촬영 거의 끝날 때쯤에 막 호민이 형한테 이만큼을 보낸 거야. 뭘 보낸 줄 알아? 이 근처에 가면 좋은 것들을 진짜 진심으로 무슨 뭐 어디 박물관 이런 거를 막 다 적어서 보내줬어. 진짜로 고기동 진짜 구경하러 온 줄 고기동 진짜 구경하러 이 좋은 고장 고기동을 밥은 여기서 막 좀 좋은 막 이런 거 두부골 막 이런 거 여기서 좋으면 좋으면 막 뭐 먹으면 좋음 뭐 뭐야 그 곤드레 밥 이런 거 막 이런 거 보내줘 조심 근데 이미 촬영은 끝났어. 응. 아무튼 브랜드일 것 브랜드일 것은 결국은 이런 뜻이죠. 유명 브랜드일 것 응. 그렇죠. 롤 롤 챔피언 아님이라고 써져요. 롤 롤 아님. 이거 뭐 쓸 필요도 없죠. 쓸까요? 유명 브랜드. 걔도 유명하긴 하니까. 유명하긴 하니까. 유명 브랜드. 응.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브랜드일지도 몰라. 그렇게 할게요. 해외 유명 브랜드라고 할게요. 해외. 저도. 국산도 비싼 거 많잖아. 아 저 약간 좀. 국산도 많잖아. 사대주의. 국산도 비싼 거. 아니 디자인이 예쁜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굳이 여기 좁힐 필요가 있나? 아 저 그냥 해외로 할게요. 알았어. 네. 받는 사람이 필요. 뭐 원하는 거니까. 문화 사대주의 뭐 있는 거 인정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응. 현금으로. 응. 하나. 네. 어. 살 게 없는 경우. 현금으로. 현금은? 현금은 3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딱 그 중간 값으로. 그렇지. 아 지금. 오케이. 오. 우천시 취소되면. 네. 오케이. 네. 이렇게 가고. 현재 유행일 거. 15만원 언더. 뭐. 옷이어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네요. 네. 먹을 거 해외 유명 브랜드. 파이브. 파이브 가이즈 버거. 상품권은. 괜찮아요? 한국에 있어요? 파이브 가이즈 있어? 이번에 들어왔대. 이번에 들어오는데. 강남에 한 번. 아 1호점이 생긴대. 그럼 줄. 줄 서야겠네? 줄 서야죠. 파이브 가이즈. 아 뭐. 거의 지금 그 쉑쉑. 그 인앤아웃. 응. 인앤아웃도 들어왔어요? 그니까. 미국에서 3대 그거래. 아 3대장? 꼭 뭐 하면 꼭. 대를. 꼭 추가한다. 원래 내가 알기로는 인앤아웃하고 쉑쉑이었거든. 네.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가 해서 3대를. 음. 그러면 저.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해요. 응. 유행이죠 요즘 유행이고. 네 해주소. 저 일단 생각한 건 있긴 해요. 네 뭐. 뭐 좀. 제 머릿속엔 있어요. 일단 고르시는 거 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아 그러면은. 스무고개로 갈까요? 네. 스무고. 여기에 충족되는. 좋습니다. 20번 안에 맞추겠습니다. 의류인가요? 아닙니다. 패션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옷은 고르기 힘들고. 그러니까 가방을 줬으니까. 가방이니까. 아닙니다. 가죽을 사용합니까? 네. 신발인데? 신체. 착용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신발입니까? 맞습니다. 신발입니까? 맞습니다. 죽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거.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해외. 해외. 해외 브랜드. 근데 명품은 아닐 거 아니야. 50만원 얻는다면. 그치? 그러면은. 가죽이고. 그럼 슬리퍼 쪽으로 가야되나? 슬리퍼. 추워. 죽어도 못 맞춰. 아니야. 맞출 수 있어. 나이키 알디다스 제품입니까? 비슷해요. 원래는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비슷해요라고 했어? 네. 그런 신발 브랜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거. 누발란스와. 스베누.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가셔야 돼요. 아디다스 옷. 뭐 다른. 뭐. 비슷해서 그래요. 어. 제가 진짜 거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디다스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혹시. 디디바오입니까? 아니요. 아디다스랑 비슷해요. 아디다스랑 비슷한 거. 디디바오 밖에 없는데. 아. 아. 아식스입니까? 아닙니다. 약간. 아. 오마주했다고 해야 되나? 조단이라고? 조단이 아니지.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의. 신발 중에 한 모델을. 오마주? 오마주했다고 해야 될까? 슈퍼스타 같은 거 뭐 한 거야? 정확합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요지스타입니까? 맞습니다. 요지스타. 이씨. 처음 들어봐. 요지스타? 요스타는 알아요? 요스타 알아요? 아.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야? 오케이. 같은 일본인이랑 헷갈렸어요. 아. 헷갈렸다.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긴 방수가 됩니다. 들고 있어요? 네. 봐봐. 방수가 되죠? 신기하죠? 좋은데요? 어. 근데 씨름 방수가 아니네요? 어디? 아. 이거 거북선이에요? 네. 근데 왜 메이드 인 차이나요? 거북선. 그 만드는. 덱. 키보드에서. 중국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아. 그랬구나.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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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아. 아빠 이거 흘렸다. 부럽지? 왜 요즘 그거 안 해? 흠치뿡. 요즘 안 해. 요즘 안 해. 어. 그때가 제일 재밌는데.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반응도 안 해. 어떻게 해. 쓱 보더니. 책보다 쓱 보더니. 다시 지찍 봐봐. 소영아 이거 봐라. 아빠 부럽지? 이거 다 흘렸다. 이러면. 쓱 보고 그냥 지 할거야. 그리고 소영이 가끔씩. 진짜. 그렇게. 희미하게 웃어줄 때 있거든요. 응. 이렇게. 소영아 이거 같이 할래? 이거 재밴데. 그러면은. 하하. 희미하게 웃어주고. 자기 할걸. 응. 오빠 여기도 닦아야되는데. 그거는. 응. 여기도 되니까. 탁탁 털어. 그렇지. 이거 시끄러운거 아냐? 소리 다 들어가는거 아냐? 다 들어가지. 이거 쳐도 돼? 응. 됐어. 됐어. 막 눌렀어 지가. 그래서 검색을 니가 이걸로 해버렸어. 티. 티읏으로. 됐어. 그만하세. 미아라. 미아라에요. 미아라. 미아라. 네. 맞아요. 미아라. 미아라 슈퍼스타에요. 저 갖고 싶은건. 근데 이것도 사실 유행이 좀 지났어요. 전 근데 맨날 유행진한거 나요. 그러면. 조건이 안맞잖아요. 유행일것이. 그래도 유행이긴 했어요. 최근. 그래도 최근. 거슬린데 이거. 한 번만 닦고 가자. 이거는. 이거는. 요거는. 그. 펜. 펜 어딨냐. 어이 침씨. 여기 딱이야. 네네네 할게. 하고싶어요? 응. 서로 하고싶어가지고. 이거. 소영아. 아빠 이거 한다 부럽지. 난 이거 안한다 부럽지. 아빠는 이거 한다 부럽지. 이거를. 곽지 한국에서 만났는데. 곽지가 신권가. 미아라. 미아라. 슈퍼스타를. 이쁘더라고. 이쁘더라고. 미아라 슈퍼스타. 쳐봐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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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미하라. 아 근데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들어봐. 일본거랑 좀 사기 거시기 하긴 한데. 일본거랑 뭔 상관이야. 이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스왈로브스킨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하세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거 휴지를 붙여놨네. 야 이거 사인드 해놨어요. 이거 뭐야? 이거 골든쿠스잖아요. 골든쿠스어봐. 이 브랜드요. 저 누더기처럼 만든 거. 유명한 거야? 네. 이건 그래도 멀쩡한데? 연예인들이 신는 거. 멀쩡한데? 연예인들 얼마에요? 98,000원. 양말 한 짝에. 여기다 담아주네요. 싹쓰. 저게 9만원인가 보다 상자가. 싹쓰. 선글라스 31만원. 비싸네 여기? 저게 비싸. 신발도 비싸 저게. 왜 난 몰랐지? 약간 데미지를 주나보다 일부러. 어. 이렇게 좀. 얘 꺼 얘 꺼. 책임감. 얘 꺼. 시간 아까워. 왜? 아니 이 브랜드가 아니라니까 애. 음 알았어. 얘 꺼. 그래도 사요. 아니 시간 아까워. 맘에 들면 사는 거지. 아니에요. 저 이미지 갔어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이거? 요거? 네 이 검. 이 검. 좀 커요. 저 뭐. 소신 바로 해도 돼요? 네. 이거나 이거나예요. 이거나 이거나. 이게 더 비쌀. 이게 더 비쌀. 이게 더 비쌀. 이것도 뭐 쭈글쭈글한데 뭐.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점토 붙인 느낌으로 일부러 했는데. 신으니까 좀 귀엽더라고. 아 커요. 커요. 아 커요. 음. 울퉁. 울퉁한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나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뭔가 좀. 어. 아 좋다. 하나 더 더 했는데. 오. 오. 아 이거 재밌어. 재밌다. 네. 이거 얼마야? 가격 멈칫하네? 가격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떨어졌을걸요? 유행 빠져서? 네. 멈칫. 오 귀엽잖아 이거. 커요. 진짜 무슨. 이거 신고 카이즈가 마작하다가. 응. 졌어. 술렁술렁. 하하하하. 술렁술렁. 다리 부분. 보여줄 때. 저. 가격. 좀 알아봐야 될 것인데요. 그래요?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사드리겠습니다. 뭐 한. 한 번 볼게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좀 찌그러졌으니까 9만원이면 되겠죠? 이게. 응. 슈퍼스타가 얼마야 원래. 한 60% 갖고싶어요. 60% 갖고싶어요. 60%? 네. 좀 100%가 아니에요 이게. 음. 리셋가 70이래. 이건 데미지 중. 이거 자꾸 일로 온다. 왜 일로 오냐. 하하하하. 잠깐만 이렇게. 하하하하. 이런 이. 이. 뭐지. 이 진흙탕이 끌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모르게. 어. 자꾸 똥밭으로 오네. 하하하하. 봐봐 나도 모르게 눌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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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유튜브에 이거를, 이걸 이렇게 복원 해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있잖아. 뭔지 알지. 데미지받아. 요걸 이렇게 복원. 유튜브용으로 팔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점자도 있어요. 점자. 아, 레고 끼울 수 있어요. 재밌는데요? 레고를 끼울 수 있어. 지압이네 지압. 근데 레고를 끼울 수 있는데. 응. 레고야. 레고를 끼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레고고. 신을 수도 있어. 지압 되겠다. 지압은 안 돼요. 옆부리가 지압 되겠다. 아까 옆에는 울럭불럭 하던데. 옆에는 바깥쪽으로 나와있어서 울퉁불퉁 아 괜찮아요? 오 신기하다. 이거 어때요? 별로? 슈퍼스타 야 이거 언제 이거 언제 적부터 있었지 이게? 슈퍼스타 사는 게 아닌다 저는. 70년대부터 있었나? 미아라 거를 사는 거예요 저는. 80년대부터? 미아라 검색해보려고요. 알았어 알았어. 네이버에 검색해보려고요. 네이버 쇼핑 가서 하라고요. 미아라 슈퍼스타 이쯤에 저는 주얼리 슈퍼스타 딱 틀면서 해야 되는데 그치? 그댄 슈퍼스타 잘한다. 잘한다. 소인형같아서 만큼. 털기 춤. 털기 춤. 털기 춤. 소리쳐봐. 원래 호민 형이 해야 되는데 호민 형이 없을까 내가 안 해? 아니.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오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올리면서 채팅창에 뭐라고 한죠? 채팅창에 왜 저래? 점점점 몰라 노래를 몰라 슈퍼스타 주얼리의 슈퍼스타 꼭 들어왔어요 오늘 오길 진짜 잘했다 아 이거를 내가 이걸 보려고 태어났나보다 이걸 보려고 태어났어 리액션이 천밍네 저거 램으로 바꾸세요 그 옆에 파란거 옆에 파란거 있죠? 아니요 저기 밑에 그 옆에 네모 아 네모랑 오케이 울퉁이 울퉁이 왜 자꾸 똥색만 골라 나도 모르게 자꾸 똥색만 골라 흰색을 원해요? 아니요 흰껌 흰껌 이런 것도 돼요? 껌이 좀 많아 껌이 좀 많아 이게 예산 초과다 아 근데 요것도 아 안돼요 저 돈 주고는 신고 싶진 않아요 아까 시점 허용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가격만 좀 보고 갈게요 만약에 산다면은 크림 앱에서 사야겠지만 크림 앱이라고 그 리셀 어플이거든요 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 이제 또 며칠 동안 이 룰år의가 부른다 흫흰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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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흰 쿠팡 오이엠인 것 같은데? 진흙. 쭈글쭈글. 요거, 요거가 이제 고무죠? 고무. 그거. 그쵸? 진흙으로 한 거 아니죠? 근데 요거 더운 날엔 진짜 녹아내리는 것 같겠다. 음. 아이씨 비싸서 못 사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하죠. 제가 진짜 기깔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뭐 지점토로 또 본인이 만들어준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슈퍼스타를 사서 제가 만들었을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그 뭐죠? 뭐 미즈노였나? 아까? 미하라. 미하라에서 만들었잖아. 슈퍼스타를 개조해서. 뭐 골든구스도 개조하잖아. 침착맨 버전으로 개조한 거는 아마 가치도 좀 있지 않을까. 리셀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리고 수작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그 자체적으로 만든 게 그 김성애 개발자님 지식배과 그 상 드릴 때 트로피도 만들었고 계도님 트로피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 슈퍼스타 한번 쳐보세요. 아저스 슈퍼스타가 얼만지 보게 10만 원 정도 하던데? 10만 9천 원이 안가봐? 9만 원은 10만 원. 그리고 슈퍼스타가 이게 별로 안 오른 편이야. 왜냐면은 옛날에 나 중학교 때 슈퍼스타가 5, 6만 원 했거든? 20만 원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면은 아니 30년이 아니구나 20년 25년 20년에서 25년이 지났는데 2배 정도면은 싼거지. 또 왜 마우스 커서 저 똥이에요. 똥뜨기 올랐네. 그러면은 얘 5만 얼마짜리 최저가 있잖아요. 네. 5만 5천 원짜리 사요. 요거? 네. 그 저는 그 금액에서 차감할게요. 이것도 주시고 저 남은 차액만큼 저 고를게요. 침착맨의 노동비는 50만 원에 그 용...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있는데요? 공업사에서 사는 거? 그 무슨 비? 공인비요? 공인비가 들어갑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공인비가 들어가요. 그럼 안 할게요. 안 할까요? 네. 그댄 수퍼사 안 한다면 우천시 취소죠. 자 우천시 취소면 끝. 네. 이게 충족되지 않은 거고 우천시면 취소되는 거는 현금으로도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비가 와야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천이라는 뜻은 시적 허용이죠. 본인이 갑자기 실증나서 안 하고 싶을 경우. 이게 5번. 이게 우천시. 기다려보세요. 이럴 줄 알고 또 다 준비를 했걸랑요. 네. 그댄 슈퍼스타 음 소리 나 그냥 그 캡슐머신 살까? 그 오빠네 집에 있는 거 맛있던데. 니콜슨. 네. 납작한 거. 그래. 나. 제가. 제가. 그럼 이거 어때요. 항상 통통이만 신거든요. 통통이. 못 고르겠으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네. 제가 추천해줄테니까. 예. 아니요만 해주세요. 스튜디오 니콜슨에서 해야돼요 근데. 아니 아니. 여기 한번 왔으니까 한번 쭉 보는거에요. 다른 데도 볼 수 있죠. 스튜디오 니콜슨은 2010년에 런칭한 브랜드로 15년간 일본을 여행하며 문화건축 및 인테리어를 관찰하며 아 근데 다 일본에서 걸리잖아요. 영감을 얻어 만든 브랜드. 일본 왜 싫어요? 아 난 그렇게. 좋진 않더라구. 근데 미아라는 왜? 예뻐. 어! 잠깐 올려! 올려 올려! 제일 이쁜데? 나 보면서 나 그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만 빼고 다 괜찮은데? 아 그래요? 어. 이게 제일 이상한데요? 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걸 딱 고르지? 귀신같이? 김같대. 대단해 대단해. 마끼잖아 마끼. 마끼 거꾸로 해놓은거잖아. 비싸다. 아 요즘 가격이 좀 나가네. 니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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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람들이 니콜슨 혼혈인가? 삼성물산 다니는 사람이 저가 할인해주겠는데. 니콜슨이요? 네. 좀 안돼요? 니콜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브랜드를 좀 좁혀야 되는데. 통천같은 경우는 그냥 나머지가 봐봐. 통천 패션을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통천님은 봐봐. 옷이 이것도 있지. 옆으로 해보실래요? 요거. 이거. 네. 깃. 네. 깃. 다 하나같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아 그래요? 다 뭔가 특색이 쓸라 그래.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거. 이거는 그 옛날에 그. 보여드려. 배성재 세트잖아. 무지개 떡. 이것도 별로? 얘 별로? 이거잖아요. 아. 근데 얘는 그게 있긴 한데. 반짝이. 이거잖아. 이거잖아. 어. 나미춘이다. 나미춘이다. 여기. 소티. 응. 나미춘이 참 이뻐. 이거에서. 이 소티의 그라데이션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무지개 떡 때문에. 나미춘 진짜 이뻐. 실물이 더 이뻐. 근데. 미추님이 계속 나오는데. 응. 저거 누르면은 이거 그. 근데 진짜 단발머리도 이쁘잖아. 근데 긴 머리는 더 이뻐. 난 이분이 더 이쁜데요. 이뻐. 응. 근데 자세히 봐야 이뻐. 하. 하. 아 미쳤다 이거. 나 옛날에 취미가. 그. 배짤모으기. 하하하. 옛날에 취미가 배짤모으기였어요. 나 되게 많았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네. 아무튼 저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통장님은 옷이. 이거 이거 별로? 그니까 자꾸 다 특색이. 그니까 따로따로 보면 이쁜데. 매칭했을 때. 서로 막 자꾸 다 나대가지고. 서로 죽이는 게 있어. 차분한 게 필요해요. 차분한 게.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추천해주세요. 지금 나대는 게 너무 많죠. 나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옷이. 그러면은. 나대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추천 들어와주세요. 차분한 거. 네. 그니까 좀 뭐 이런 거. 뭐. 저는 지금까지 오빠한테 받았던 선물이. 시디즈 의자. 요런 느낌. 무난한 거. 잭필드 3종 세트니? 잭필드 여성. 요런 거 요런 거. 진짜 아니.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필요했어. 이런 게. 이런 게. 그냥. 그냥 입을 수 있는 거. 재미없는데. 아니. 나 웃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다. 다. 자기주장이 너무 세 이게. 그래서 서로 잡아먹는다니까. 5,500원짜리 핀도? 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뭐 만약에. 옷이 10만원짜리라고 쳐봐. 뭐 5만원짜리 그거 해봐. 근데. 다 자기주장하니까. 이게 10만원짜리가 5만원. 뭐 몇만원 다 깎여. 그래서 총합이 엄청 깎여. 이게 서로 그. 야구. 야구 게임이나 어떤 거 할 때. 팀 스쿼드 짤 때. 너나 자기주장을 해. 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가야된다. 내 생각에는. 아. 무난한 걸로? 무난하게 가야돼. 알겠습니다. 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제가. 네이버에서 맨날 찌만 해 놓거든요. 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지오다노. 지오다노. 여성. 지오다노 여성초탐 이런거 무난해요 지오다노 이런거 무난하게 가자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로 맞아 이게 그러면 무난한거? 메종키츠네? 아니 무난한게 재미가 본인은 재미없는데 보는 사람도 재미없어 메종키츠네 뭐 메종키츠네 뭐 그거 이거야? 뭐야 욱일기였나 뭔가로 뭘 하나 했더라고 그때 이후로 정털려서 안입은 정털렸어요? 뭐 안나오는데 근데 정털렸대 어 갑자기 깊은 브이넥슬린 저거 첫번째 뭐에요? 남자 복복 코르셋 뭐야? 웃긴게 뭔지 알아? 이렇게 나왔는데 난 이거 보고 통전에 이거 봤어 아 세번째 있는지도 몰랐어 난 첫번째 있는지도 몰랐어 너무 싫다 진짜 지호단으로 가시자고 후원감사합니다 요정미 요정미 있는거 좋죠 요정미 아 그래서 내가 오빠가 하도 요정미 요정미 그래갖고 요정신발 사올라 그랬어요 알라딘신발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고 요거 어때요? 내가 저거 저거 의상대여하는 데에요 저거 내가 빌려올라 그랬어 오늘 하도 그거 좋아하면 본인 신으라고 저거 빌려올라 그랬어 낙엽 야 이거 멋있다 낙엽으로 된 요정신발 야 이거 진짜 신어야 된다 저거 이쁘다 어 이게 이쁘지 아니 아니 저거 이거? 페어리슈즈라고 되어있는거 있잖아요 저 네번째거 요거? 저런 스타일 구두 나 좀 갖고싶다 저런 약간 뾰족코인데 약간 낮은거 구두 사자 구두 사자 아니 그니까 과한걸 왜이렇게 좋아해요? 과한거 안과한데요? 이게 과하잖아요 일단 네? 이게 과해 그니까 다 요소가 막 한 아 요소가 있다고요? 일단 보면은 요소를 한 4개씩은 달고다니는거 같아 요소를 요소는 2개까지 요소는 2개까지야 진짜로 알았어요 그러면은 요소 이미 하나 추가되잖아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은 쏘마 맞다고요? 여보 선물은 받고싶은거 하는거 사주는거 맞아 언니 말이 맞아 당신이 뭘 알아 똠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거야 선물을 그냥 달라는 사람이 뭐 하는대로 막 맞춰서 주면은 그게 무슨 선물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이 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지 제가 또 이거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갈무리를 맨날 해놓거든요 응 신발 좀 이쁜걸 여보 여보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저 여보 저게 뭔지 알아요? 무슨 억양으로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여보 여기 봐 말 안들으면 하는 말 있어 여보 여보 정신 차려 를 줄인거지 아 진짜 여보 이건 어때요? 하 돌기에서 나 이거 이런거 좀 그만 입어 나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인부복 아니 포인트가 너무 많잖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게 좋아 좋은데 봐봐 밥을 먹어 밥을 먹어요 식당에 갔어 다 이렇게 먹어 근데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응 이건 개성이야 응 이렇게 먹어도 돼 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개성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호 따단 털기 털기추 털기추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 맛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과하다는 거야 개성이 아니라는 거지 알았어요 막 계속 막 이렇게 개성이라면서 개성이라면서 이러면은 과하다 과하다 지금 포인트를 먹을 때 응 하나 하나 정도만 줘라 포인트를 알았어요 근데 얘는요? 아 이런 거는 괜찮은 거 괜찮은 거 왜냐면은 요거 자체는 괜찮은데 나머지 갖고 있는 옷이 세서 좀 과해? 아니 나머지 옷이 세니까 최대한 죽이는 걸로 가자는 거야 난 그러면 여기 사이트 가서 한번 보자 좋습니다 누트래요 누트 누트래? 어떤 거 봤냐면요 이런 신발 봤거든요 누트래 응 얜 좀 괜찮지 누트래요래 루트 루트라고요 루트 사실은 이제 통천 선물을 살 때면은 항상 자기가 골라서 줬습니다 애초에 내가 그냥 링크를 줘 내가 못 맞추니까 얘 그 니즈를 그리고 얘는 내가 뭘 안 말을 안 하니까 알아서 해주고 나는 얘가 말하는 거야 줘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설명 줄 때도 설명 요즘에 제가 좀 꾸미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네 이런 거 네 원래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이게 옷이니까 그냥 이것만 입는 사람이었는데 하나씩 재미를 주니까 재밌대 네 그런데 제가 액세서리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목걸이도 좀 해보고 좀 그러긴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신발 아니면은 그냥 목걸이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아 목걸이는 사실 사이즈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네 어 주얼리 주얼리도 좋죠 주얼리도 일단은 단화 위주로 봅시다 네 제가 귀걸이를 귀는 뚫었는데 귀걸이를 안 해요 아 오빠 화면 큰 걸로 한번 바꿔볼래? 어떤 거? 우리 얼굴만 나오는 거? 네 제가 귀가 참 잘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귀가 네 귀가 참 잘생겼지요 귀가 네 그런데 귀걸이 하면은 이쁜 귀인데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대 아 그래서 귀걸이를 못 해요 저도 옛날에 뚫었는데 네 안 막혔어요 헉 아직도 오빠 오빠 아저씨 됐나보다 귀에서 털 난다 아 귀털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 응 다 없애버리고 싶네 근데 이 귀털은 아 여기서 나죠 여기 어어어 여기서 나 나는 여기 끝에가 좀 나고 호민영은 여기 안에가 귀뚜른데가 안에가 나 호민영은 거기서 이렇게 나네? 귀멸에 털 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귀멸에 털 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랑 네 또 어디 나더라? 하하하하하하 어디 여기였나? 뭐 아무튼 어디가 막 나더라? 나이 먹으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동환씨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 동환씨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이제 저희꺼 보시죠 귀걸이는 그러면 안 한다? 아 귀걸이는 못해 못해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해요 저도 여동생한테 기분에 충실하라고 말했는데 오빠 마음이 다 비슷한가 봅니다 아니 저는 오빠라서 한거 아닙니다 저는.. 정직강에? 나는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컨설턴터? 컨설턴터? 컨설턴트? 컨설턴트? 아 상영구독 감사합니다 컨설턴터? 그러면 이거 이거 하면 기찌 하면 되잖아요 기찌 아파 아파 기찌도 머리 아파요? 네 이걸.. 쫙 누르더라고 네 자 그러면 보시죠 알겠습니다 단화로 할거에요 저 어차피 하이힐을 못 신어갖고 자 보겠습니다 자 샵 블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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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지는데요? 블랫 아 병병이 다니면 5개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몇 개를 골라주세요 한 3개 정도는 골라줘요 제가 그 중에서 고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기 눈 같죠? 주름이 좀 귀엽다 여기 눈 같죠? 확실히 바로 내리려고 했어 그래서 봐봐 여기 쭉 보는데 갑자기 이런데 꽂혀 이상한 거 주름이 아마 저 주름이가 되게 좋은 가죽을 썼을 것 같아요 야들야들하고 그런 좀 부드러운 가죽이어야 저런 주름이 잡힌 거거든요 아 이렇게 이쁘네요 모델이 다 있네 이쁘네요 아이씨 안살렸나 저거 보니까 사기 싫다 노란색은 이상하다 자신 없어요? 네 이쁜데요? 그거 같아 그 목욕 오래 한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저는 앞코가 살짝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세련돼 보이더라고 통천은 이런 걸 못 참아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한 거 못 참아 어? 저 좋아해요 좋아요? 저렇게 끊이는 거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 이런 거 진짜 안돼 안돼 뭐 하나 있어야 하잖아 뭐가 발목 두꺼워서 난 저건 또 안돼 저게 안 들어가 내 발목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말은 그거야 아 뭐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평범하지만은 않은 뭔가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있다는 거야 내가 어 밋밋한 거를 별로 안 좋아 어 얘 얘 예쁘다 얘 밑에 있는 거 예쁘다 이거? 페이던트로 된 거 어 이거? 어 와 얘 괜찮네 이 돈 주고 이거 사기 좀 아까운 거 같은데 어 이것도 밋밋한데 또 좋아하네 요거 좋아요? 근데 저렇게 끈 있는 것보단 살짝 그 끈이 없고 좀 이렇게 살짝 앞에 가서 살짝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살짝? 네 채팅창에 미니마우스 되고 싶냐고 하는데요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 신발 좀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미니마우스 살짝쿵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걸 신고 발레도 시작하는 거 어때요? 아 안돼요 그 근수가 많이 나가서 안돼요 요것도 신어 뭐할라고 이거 통창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죠 네 정확하게 묘사하셨네요 후 아 발렛지마 요것도 해 야, 잘 그렸다. 요거, 요거, 요, 저 분홍색을 요렇게 신어, 이제. 어때? 요걸로 끝내자. 몇, 몇, 몇 센치? 아, 나 그냥 목걸이를 살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W컨셉 한 번 가보실래요? W컨셉? 네. 거기에 여자 거 많거든요? 워먼인가? 바로 나오네? 응. W하고 W컨셉이야? 여자 무신사 같은 거예요. 아... 무신사에, 우신사도 있잖아. W컨셉에 남자 것도 있어요? 몰랐네. 저기에, 어, 있네? 맨 있네? 우먼 가시고요. 우먼에서, 슈즈에서, 플랫! 슈즈에서 플랫 하실래요? 펌프스 밑에? 네. 어, 잘못 눌렀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쥐 잡듯이 잡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한 번 볼게요. 네. 뾰족하다. 뾰족한데요? 리본이 두 개나 달렸어요. 리본 안 좋아. 리본 안 좋아. 리본이 없고 뾰족해야 된다? 네. 오케이. 그냥 좀... 리본이 하나 달린 것 같아.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 통증 스타일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얘는 그거 같아요. 좀 그거 같아요. 되게 과한데? 되게 과한데? 공단이에요, 심지어. 공단? 저는 좀 심플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진짜 스타일을 모르겠네요. 그 되게 그... 좀... 르메르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르메르? 르메르가 뭐야? 되게... 여기 있다. 뾰족한 거. 깔끔한... 아... 발벌 부자여가지고... 그럼 뾰족한 거 신으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얘는 옆에가 트여 있잖아. 응. 그쵸? 그러면 내 발벌이 옆으로 이렇게... 뾰족하고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 안쪽 발벌이? 차라리 여기로 삐져나오는 게 낫지. 그런가? 안 그러면 더 못 신지. 밖으로 못 하는데. 하... 그러면은... 불편하게 신겠다는 거예요? 뾰족한 걸? 근데 또 신발... 내 발볼에 잘 들어가는 뾰족이니까. 그럼 뾰족이를... 아, 그래? 응. 그럼 엄청 길어야 됐대. 발볼이 여기서 돼서 좁아지면... 하하하하... 요정 신발밖에 없어. 진짜로. 하하하하... 발볼이 넓은데 여기서부터 좁혀 들어가려면... 요정... 좀 요정미 낭낭하게? 어, 제대로... 아예 이게 너무 길어서... 응. 말아줘야 돼. 하하하하... 그래서 이게 말아지니까. 발볼 넓어서... 하하하하... 수납이 안 되니까. 너무 민폐니까. 뭐를 골라도 다 요정 신발로 가네? 응. 아니면은... 음... 어, 이거 커요없다. 이거 어때요? 이거.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샤넬. 아니, 카누. 카누 타고 다녀요. 영국 카누팀. 이거요? 영국 카누팀. 어. 어렵다잉. 별로 안 땡기나봐요. 어렵다 하면 안 땡기는 거야. 바로 넘어갑니다. 축축 내려도 돼요. 축축. 그냥 제가, 제가 하다가 스탑 할게요. 내가 왠지 통천이, 통천이 좋아할 것 같은 거. 골라볼게. 어, 이거 어때? 축축 내리세요. 어때? 축축 내려. 아니요. 그... 전 페이지에서 축축 내리세요. 나 그냥 그거 살까? 어, 이거 어때? 이거 그거 같다. 자동차 같다. 자동차. 난 그, 삐에로 신발을 생각했는데. 예쁜데? 이거 해. 저 그냥 그거, 네스프레소나 받을까봐요. 이거 사요. 예쁜데. 버츄온가 그거. 아, 이걸로 하라니까. 차 같애, 차. 이거 올래요? 발볼, 발볼 지대다. 그냥, 차를 사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이것도 사줄게요. 이거 하면. 막대 풍선도 사줄게요. 아, 이게 강아지 만들 수 있는 거구나? 100개 사줄게요. 100개. 예쁜데 이거? 그리고 여기다, 아래에다. 그것도 달아줄게요. 소리. 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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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옥. 하아... 됐다. 그냥 목걸이나 고르자. 아니야, 요거, 요거. 나 진짜 이거 예쁜 것 같애. 여걸라 해. 신는 거로 한번 보자, 신는 거. 어때? 안 신었다. 신은 사람 없다. 왜 안 했지? 네. 자신이 없나? 자신 없지 뭐. 리뷰도 없네? 응. 누가 사? 검은색 한 번 볼까? 내가 왜 이걸 꽂혔지, 갑자기? 멋있다. 응? 다른 건데? 다른 거야? 네, 다른 거예요. 응. 이것도 멋있는데? 어때? 스퀘어톤은 쪼미를. 여자는 스퀘어토를 안 씬나? 내 스타일 아님. 난 뾰족이가 좋단 말이지. 그래? 오케이. 제가 뾰족이로 갈게요. 딴 데 가자. 딴 데 가. 뾰족코... 뾰족한 코. 뾰족코... 구두. 구두. 여성 구두. 아, 뾰족코 플랫 슈즈. 여성 플랫 슈즈. 네. 발볼. 발볼. 아니, 안 넣어도 돼. 내가 깎을게. 그렇게 신으면 안 돼. 발 피로가... 미우미우 거 좋대. 미우미우 좋지. 비싸서 문제지. 비싸서 문제지. 그래도 한 번 볼까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스타일을 보고 확인하고 가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미우미우. 미우미우 그거 아니야? 막 곱창같이 생긴 디자인. 진짜 완벽하다. 이 모델이랑 저 옷 색깔이랑... 완벽하다고요? 너무 예쁘잖아. 모델이 그냥 예쁜 건가? 그냥 모델이 예쁜 건가? 네. 통천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아... 근데 통천도 굳이 따지면... 이런 느낌은 안 날 것 같아. 통천도 굳이 따지면 프라다냐 미우미우냐 하면 미우미우 과예요. 음... 프라다 과는 아니에요. 음. 통천 비슷하게 생겼네. 그 왼쪽 여성. 이 분? 응. 기본적으로... 엄청 말라가지고... 그래서 좀 날렵해 보이니까 태가 사는 것 같아. 슈즈 이것도 뾰족고. 좋죠. 비싸서 문제지. 다 배를 까냐고? 깔기 멋있어서. 이번 그게 그거래. 이번 유행이... 크롭에서 더 크롭이 된 거래. 저렇게. 이렇게? 어. 더 크롭. 더 잘라냈다는 거야? 더 위로. 더 위로감. 탱크탑? 저게 무슨... 언더북...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걸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그 블랙핑크 제니씨도 저렇게 입고 다니던데. 평상시에도? 평상시... 평상시에는 좀 그렇죠. 평상시에는 힘들 거야. 그럼 이게 언제 입는 데는 거야? 파티. 근데 파티를 안 가잖아. 파티 열겠지 뭐.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는 안 가니까 입을 필요 없잖아. 그쵸? 입을 생각 한 적도 없어요. 생각 한 적도. 유행이라고? 봐봐. 100만 원 넘잖아. 일단 봐. 일단 봐. 여기는 얘네래. 여기는... 봉이 김손나리네? 아니 가죽을... 아니 가죽을 투명... 뼈가죽이네. 뼈가죽? 가죽씨 가죽 끄던데 뼈가죽이야. 가죽 끄던데 가죽이 없어. 이런 개념만. 가죽을 썼... 가죽을 썼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지? 가죽을 썼는데...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안 썼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썼어. 좀 애매해하네. 가죽 구두야. 뭐 근데 가죽 구두는 맞어. 누가 봐도. 여기 좋다. 그리고 그거 별개로 이쁘네. 디자인이. 진심? 근데 이거 진짜 신었을 때 이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 자체는 사진을 잘 찍어서는 거 모르겠는데... 이쁜데? 모델 것도 없네. 이런 것도 좋은데? 근데 리본 싫대죠? 이쁜데? 이쁜데? 저 새언니가 잘 어울리겠다. 와 이거 봐. 사이보 거. 오 이쁜데? 근데 이건 좀 옷이 화려해야겠다. 좀... 많이 화려해야겠다. 아니다! 드레스같이 막... 아니 아니! 여기 옆에 전투기? 저런 뾰족구를 신고 싶다는 거거든 내가? 야 엄청 날렵한데? 거의 제투기 수준인데? 나 저렇게 날렵한 게 신고 싶어! 저런 게 신었을 때 엄청 시크하거든? 뾰족하잖아. 근데 저거는 신발 벗기 전까지는 미우미우인지 뭔지도 모르겠다. 앞에 로고 하나도 없고. 벗어. 벗어서 보여줘. 120만원이나 주는데. 벗어서 보여줘. 난 그래서 로고가 꼭 작게라도 들어간 게 좋겠더라고. 근데 신발에 어떻게 로고가 들어가? 그 앞에. 샤넬같이? 미우미우는 어떻게 들어가? 미우미우는 없잖아. 미우미우로 써놔야죠. 샤넬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안 되지 않나? 디자인이 글씨인데? 그런가? 신발은 애초에 불가능. 그리고 뒷굽이 신기하다. 뒷굽이 좁으면 피로도가 좀 있을걸? 맞아. 통굽일수록 좋고? 또 발목이 두꺼워가지고 내가. 걷긴 또 잘 걷거든. 샤넬 보러 가자고? 샤넬 한번 볼까요? 샤넬도 한번 보자. 샤넬 그러면 오빠 그거 해야 돼. 새벽부터 줄 서서 사 와야 돼. 가능? 아니. 불가능. 종수형한테 부탁해서 샤넬만 딱 열어달라고 할까? 잠실? 롯데백화점? 그렇게 하면 가능. 근데 요즘에 그것도 많이 안 한다는데? 오픈런 이런 거 없이. 아 그래? 좀 이거의 피로감을 느껴서 매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 같던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션. 슈즈. 이쁘다. 이쁘다 이 여성이 신고 있는 거. 이쁘다. 이쁘다. 요고요? 헉! 앞 시어제. 별 차이 안 나네? 50만 원 추가되네? 50만 원이면 우리 예산 최대치인데요?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50만 원. 아 50%가 비싸구나. 50%가 더 비싸. 근데 얘 또 샤넬 로고가 없는 것 같은데. 샤넬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걸 찾는 게 힘들어. 아 뒷굽에 있다. 뒷굽에 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라도 있는 게 좋겠다고? 헉! 좀 이쁘다 생각했는데 600만 원. 이거? 어. 백이 비싼 것 같아. 백이. 슈즈는 백만큼은 안 비싸네? 로고를 왜 이렇게 따지냐면 170만 원을 줬는데 이게 샤넬인 걸 사람들이 알긴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자기만족으로 살 정도로 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샤넬로만 도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샤넬이 단 한 개 있으면 그 한 개가 샤넬인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플로마크 개 큰 거 있었는데 옛날에? 빅포니. 빅포니. 빅포니?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아 내가 랄프로랜. 백 비트 안 돼.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랄프로랜 내가. 이건 재밌다. 이건 재밌다. 얘는 귀엽네. 패러디는. 우리 예산은 벗어나는데? 가격은 안 귀여워. 생긴 거만 귀여워. 오빠 저거 한 번 봐봐. 자디올 슬링백 한 번 봐봐. 어디? 자디올 슬링백. 저 충청 팬서님이 보낸 거. 아 예. 백 비트 감사합니다. 그 폴로베어 들어간 니트 같은 거 있잖아. 저런 거. 개 비싸요. 어. 40에서 70 사이야. 느낌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입어. 응. 샤넬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크면 클수록. 네. 자디올. 근데 딱 옷이 다 위아래로 다 보세요. 근데 170만 원짜리 샤넬 신발을 신고 내가 뭐 버스를 탄다고 해봐. 아무도 그거 진짜 샤넬 진짜인 줄도 모를걸. 그치? 내가 막 항상 뭐 어디 막 뭐 그 막 다 갇혀있고 샤넬 신발을 신으면 그게 너무 멋있겠지만 죄송한데 그 아까 샤넬 그 마크가 있어도 몰라요. 알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디자인 보고 알아본다는 거야. 사람들은. 안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르는 사람까지 포용하려고 하면 이미 힘들어. 얘는 좀 티난다. 얘는 좀 티나. 티가 나지. 응. 티도 나고 태도 나네. 어때요? 플랫 있는지 한번 보자. 플랫. 130만 원. 플랫? 비싸다. 플랫으로 갈겠습니다. 띠오르. 띠오르도 비싸. 슈즈. 플랫슈즈. 어 있네. 2만 원 깎아줬어요. 그 굽값. 아까 135만 원이었는데 맞죠? 그치? 내가 정확하게 봤지? 2만 원 깍네. 양심 있네. 여긴 룰대로 하는 곳이네. 흑흑. 이쁘네. 길쭉한 거 원하는데 길쭉한 것도 되고 로고도 할 수 있고 잠깐만 아래로 좀만 더 내려주실래요? 저 드레스에 신으면 참 이쁘겠다. 요 세트네. 그러니까 이렇게 착장을 이렇게 했겠지. 참 잘 입었다. 야 너 참 잘 입었다. 옷 태나게. 응. 참 잘 입었다. 옷은 한 400만원 하겠는지? 근데 이게 더 이뻐. 검은 거? 검은 거에 이... 어... 응. 이걸 바꿨다고 생각하자. 이거는 신발이 아예 다른 건데 응. 그치? 굽이 있는 거잖아. 응. 이게 검은색이고 여기가 이 색인 플랫으로 하면 어때? 하... 귀여워 검은색?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럴 것 같은데? 흰색하고 이게... 스랩밥? 응. 둘 다 검으면 별론데 요... 요... 요게 플랫으로 돼서 입으면. 몬들? 몬들? 응. 스타일링은 요렇게 완성하면 될 것 같고. 응. 요... 요걸로 갈까요? 어걸로? 아니 근데... 제가 15만원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 죄송한데... 118만원은 통장님이 입금하시면... 죄송한데 30만원 하셔야 돼요? 네? 현금으로 할 땐 30만원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안 하잖아요. 구입으로 하자. 하... 30만원 지원해도 내가 103만원 내야 되네. 103만... 알았어. 3... 3만원 3만원. 아 30만원 30만원. 33만원 할 거예요? 안녕? 그... 알았어 33만원. 33만원 해드릴 테니까 100만원 내세요. 넷스프레소 한 번만 가주실래요? 왜 못 사겠어요? 제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못 사겠어? 핫딜이면 살 것 같은데... 핫딜 아니면은... 핫딜이면 어느 정도 깔게요 여기서, 보통. 저 가방 가격 알려드릴까요? 네. 솔직히? 네, 솔직히. 얼마일 것 같아요, 저 가방? 15만원? 15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5... 6... 7... 아, 6, 7이구나. 7이구나. 8. 60. 6. 비싸네. 네. 핫딜이어도 비싸네. 저거 70%인가 80% 세일한 거여서. 80%인데도 시... 아, 가방이 원래 비싸지. 응. 왜 저 명품이 80%까지 할인했을까? 왜? 응? 안 팔리면 그래요. 아, 나 같으면 그냥 불 태우겠다. 에르메스는 그런데요. 실제로 불 태운다며. 에르메스는 그런데요. 아, 그게 진짜로. 80% 해가지고 그... 얼마 받지도 못할텐데. 아, 나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불 태우는 거를. 잠깐만, 뭐 하기로 했죠, 저희? 아, 네스프레소. 응. 네스프레소로 갈게요, 그냥. 버버리 잔슨? 네스프레소? 네. 내가 있는 게 네스프레소. 버츄오. 넷플릭스랑 좀 헷갈렸나봐요. 왜? 섞였네요. 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어, 요거, 요거예요. 요거. 네스프레소 홈페이지 가주세요, 그냥. 굿앤슈퍼스탄. 요거, 요거? 위. 어, 프로모션 하네? 프로모션? 머신. 버츄오. 버츄오. 버츄오가 확실히 거품이 많아요. 버츄오 할인 많이 하네? 시바 왜 할인해? 장난쳐? 다시 돌려놔라잉. 나는 시바 20만원 이상 줬는데 남들도 20만원 줘야된다잉. 내리삼. 에어로찌노 뭐예요, 에어로찌노? 어디? 요거요? 네. 에어로찌노는 당근에도 많다고? 그리고 이게 이런 이유가 당근에도 많을 것 같긴 해. 좀 질리거든. 에어로는 제가 한번 볼게요. 버츄오 플러스에다가 그냥 에어로찌노를 더한 것 같아. 이거 같아, 이게 하나 더. 에어로찌노가 뭔데? 카푸치노? 아, 우유거품기. 에어로 친다고. 에어로, 공기로 우유거품을 만든다고. 요거, 요거. 에어로찌노를 더 추가한 버전. 저 우유 안 먹으니까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에어로찌노 써야지. 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아니네? 아, 아니네. 캡슐 수거함이네. 요게, 안에 기능이 있나보다. 에어로찌노. 바리스타. 어? 바리스타! 에어로찌노. 네, 여보세요. 염별. 잠깐만. 그거, 에어. 그거 뭐, 뭐야. 저 위로 가보실래요? 네. 제가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있는 걸. 근데, 넥스트가 훨씬 이쁘거든요. 저 플러스는 옆으로. 요, 요게, 이게. 시원하고. 거슬리죠? 시즌이야? 어, 거슬리죠. 이거 실제로. 제가 써본 입장에서는. 거슬려요? 거슬려요. 거슬리고, 이게 움직여져요. 양쪽으로.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벽에다 붙이고 이렇게 돌리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나름 신경 써준 거거든요? 그 공간에 맞춰서 이걸 구겨두라고? 응. 오리지널을 보라는. 굉장히 부러질 거 같아. 머신. 머신 오리지널. 머신? 응. 오리지널? 응. 아, 아. 안돼, 안돼. 나는 벗주어 갖고 싶어요. 오리지널은, 이거는 이제 제가 있는 거예요. 픽션? 이거는 이제 성재형이 사준 건데. 픽션은. 픽션은. 제가 사무실 2년 전에 이사 왔을 때. 직접, 그. 요걸로 드신다고. 통찬도 똑같은 거 사줬는데. 이미 그 위인님한테 받았다고. 이거는 부모님 집으로 같이. 부모님 댁에 있어요. 아직도 열일하고 있는. 하루에도 네다섯 번은 쓰는. 쓰읍. 아. 그 저 부모님 댁이 커피를 더 많이 드셔가지고. 버츄어를 아예 좀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요건데. 요거도 나쁘지 않아. 엄마는. 일리 거를 먹어요. 아, 맞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버츄어는 그 호환이 안 되잖아. 호환이 안 돼. 이게. 오리지널 요거는. 뭐가 좋냐면은. 거품이 더 적긴 하거든요. 응. 근데 좋은 게. 뭐.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 다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 뭐. 투썸플레이스도 팔아. 이게 되게. 그. 응. 그. 규격이. 이게 완전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표준 규격이 되어버려서. 버츄어 먹다보면 질린다고. 스타벅스도 다 이거. 뭣도 이거. 뭣도 이거. 근데 요거는. 요거는. 딱. 여기서 만든 거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막. 여기저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사실 의미 없는 거긴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이거. 캡틴 아메리카노라고 있거든요. 버츄어가 양도 더 많아. 캡틴 아메리카노 한번 쳐주실래요? 캡틴 아메리카노요? 네. 저 이름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시바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요. 캡틴 아메리카노라고 있다고요? 아 쳐봐요. 없으면 뒤지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노. 그럼 뭐 캡틴 아프리카노도 있고 다 있겠네? 아니에요. 캡틴 아메리카노. 캡틴 아메리카노. 커피빈에서 나오는. 비치. 이거 있어요. 저거 진짜 맛있걸랑요. 저 그냥 저거 먹을게요. 캡틴 아메리카노. 와 캡틴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저거 커피. 커피에요 커피. 커피빈하고 하는 거야? 맛있어요. 아 그렇겠지. 커피빈 넣는 커피 맛있잖아요. 응. 그래갖고. 어... 이거 15만원어치. 하면 되죠? 아니요. 저거는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냥. 저. 상품으로 줘요? 아니요. 저 그냥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뭘 그려주세요. 엄마 아빠 새언니 소영이 생일날에 그려주듯이. 아. 통천의 자화상. 오. 전 그냥 그걸로 받을게요. 요거 어때요? 아니요. 요거 이쁜거 같아. 전 그냥 그림 받을게요. 요걸로 해드릴게요 제가. 아니요. 저만 아직까지 그림 한번도 못 받았거든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저. 잘 신고 나갈 때도 없습니다. 아직 저만 아직 한번도 못 받은 거 알죠? 그렇게 치면 못 받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못 받은 사람. 통천님은 받았어요 사실. 가족 그걸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나영석 피디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남의 가족 사진을 왜 가져간 거야. 남의 가족 그림을.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그림을 왜 가져간 거야.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책상 앞에 이렇게 놓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 피디님 진심으로 좋아하고. 남들도. 그 온도를 좋아할 줄 알고. 상품으로 자꾸 해서. 흐하하하하하하하 공개 처형 당하고 있어 맨날. 흐하하하하하 다 막. 저거 버려. 상품에서 뺄 때 저거부터 버려. 아까 그거. 노노노노노 있는 거잖아. 공개 처형 당하고 있어. 근데. 그. 피디님은 진심으로. 진짜 좋아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 나는 그러면은. 1년 걸려도 되니까. 나는 그림으로 받을게요. 어. 그건 또. 좋죠. 근데. 아마. 좀 걸려요. 시간이. 괜찮아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남는 게 시간이지 뭐. 시간이 좀 걸리고.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 1년 안에는 걸리셔야 돼요. ans. 집사. 아시겠죠? 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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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오오오오오오오. 쇳. 에. 맞어. 마작 할거에요? 안할거에요? 할거죠? 에..이래요? 에.. 저 그리고 잇몸단 그 글씨도 하나 써주셔야 돼요. 제 그 창고 겸 사무실에 현수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것도 하나 써주셔야 돼요. 그.. 진정한 가족이라면 네. 음.. 가족이 제일 싫어하는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침착맨이 제일 싫어하는거.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받을때 됐어요. 이걸로.. 쿨타임 다 찼어요. 아니.. 왜 맡겨놓은거 받.. 에? 아니 맡겨놓은거 받는 것처럼.. 아니 다 받았어. 가족중엔 다 받았어. 아 사실.. 아직 나만 못 받았어. 사실.. 응. 알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새언니, 소영이 다 받았어. 나만 못 받았어. 근데 억울하지는 마세요. 아 안 억울해요. 네. 근데.. 아닙니다. 네. 그냥 그걸로 해요? 그걸로 쳐요? 예예. 그걸로 치고! 네. 플러스로 잇몸단 글씨. 현수막으로 뽑아야되거든요. 그건 2년 걸릴수도 있어요. 잇몸단이요? 네. 그건 괜찮죠, 2년. 생일은 1년마다 돌아오니까 이제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잇몸단 하지 마세요. 폰트로 그냥 뽑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형, 결 그게 없네? 응? 왜요? 소득이 없네? 시.. 아니 소득이 있죠. 응. 그림 받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나영석, 그.. 피디님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아, 그러면 나 그냥 그 그림을 나 줘라. 뭐야? 내가 알아서 뽑.. 아, 뽑아서 나 줘라. 뭘요? 액자까지 해서. 뭐, 어떤 그림? 우리 가족 사진. 가족 그림. 응. 없어요? 네? 없어요? 그 그림? 네. 응, 그거 줄게. 그거 주고 그거를 줘라. 그거는 그거 뽑아서 주면 되니까 네. 따로 하나. 액자까지. 따로? 따로 하나. 그거 원래 뭐 이미 그려놓은 거는 아무런 상관없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고 내가 딱 교통정리할게요. 나피디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원래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주는 걸로 돼서 그냥 안 따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거 할게요. 내가 교통정리할게요. 응. 가족 그림. 네? 응. 이미 그려놓은 거. 응. 액자 뽑아서 액자로 해서 나줌. 응. 그리고 잇몸당 글씨 써줌. 응. 그거는 그냥 이렇게 글씨만 써주면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아이패드 프로 크리에이터에서 레이어 제일 크게 한 다음에 글씨 써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미아라 슈퍼스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 어? 이야기하고, 음? 같이 공유하는 시간, 음? 같이 함께하는 시간, 호흡하는 시간, 보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좀 후끈 달아올랐죠? 불을, 문을 좀 열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에어... 난방 고장 났는데 난방이 되는 것 같지? 저희 그거 슬슬 토크 마무리하고 네. 소뚜껑 삼겹살 먹으러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 소뚜껑 왜? 소뚜껑 삼겹살 먹기로 했어요? 네. 아, 오빠는 안 가도 돼요. 3인판으로 가도 돼서. 그댕 슈퍼스타 어차피 꺼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30분에 마무리하자. 자, 알겠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소통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여정은 7분까지입니다. 이거 근데 진짜 아이디어 기가 막히지 않아? 어... 빼요? 너비가? 아니요, 아니요. 저 이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남... 나와... 나와 다름을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음,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심하지? 아니요? 심심... 할 거다. 아, 예.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없는 게 훨씬 낫다고? 없는 게 낫다면 안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안 입는 게 나아. 그쵸? 이것만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한테 상처 준다? 난 그게 좀 슬퍼. 아니, 본인이 물어봤잖아.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한테 상처를 줘. 아니, 본인이 물어봤잖아. 이게 낫냐고? 이게 낫냐고? 근데 없는 게 낫다고 하는데 왜 상처예요? 상처 내내? 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눈물이 막 고이냐? 응. 아무리 그래도 저 근데 이거를 이미 이거 완전 꽂혔거든요, 저? 응. 이거 완전 꽂혀서 저 이제 막 맨투맨에도 이거 하고 다닐 거예요. 저 갈매기 맨투맨 있잖아요. 그거 참 옷 좋지? 어, 네. 참 잘 입어지지, 그거? 제가 그 회색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냥 회색 아니잖아. 밝은 회색이잖아. 응. 이거 옷이 왜 이러냐? 던졌네? 프린트가? 응.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옷을 제일 못 봐요. 어어.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뭐. 아, 그래서 갈매기. 응. 갈매기에도 이렇게 한다. 이거 한번 해보게. 그럼 좀 웃길 것 같거든, 그건 진짜? 이게 그거랑 비슷해. 통천 티셔츠가 잘 팔린 이유는 안 과해서. 근데 옛날에 통천 팔찌가 안 팔린 이유는 과해서. 과함을 도입한다는거. 탈착식으로 넣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 탈착. 시대를 앞서 갔어 그때. 지금 팔면 잘 팔릴걸. 그..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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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대가리. 헐크 대가리 펼치. 그렇습니다. 올 수도 있죠. 까보지 않은 상자.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아, 그 어제 보니까.. 아, 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다. 얼렁통탕 상점에서 이제 여름 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그냥 있는 제품에 프린팅을 해서 팔면 훨씬 싸게 소비자가 책정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제작을 해버린다?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는 궁금해요. 그래도 제작을 갖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가격에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만드는 게 나은 건지. 응. 비싸고 좋은 거.. 프린팅을 하면.. 네. 사실 프린팅이나 자수랑 거기서 거기에요. 가격. 니 알아서 재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작이 낫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말도 있네요. 굿즈가 또 너무 자주 나오면. 응. 굿즈 아니에요. 창매님 것만 굿즈예요. 갈매기 이런 건 굿즈 아니에요. 굿즈는.. 그렇지 않아요? 그.. 창매님 것만 굿즈예요. 파생만 굿즈라고요? 굿즈 그냥 상품이란 뜻 아냐? 응. 근데 그런 것처럼 쓰던데? 파생 상품? 어. 조나단 굿즈 아니에요. 냉면티도 굿즈 아니에요.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판매 상품이라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솥뚜껑 삼겹살 참 맛있겠죠. 강동구에는 그.. 공룡뼈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원주민들의 거주지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 암사동의 뼈해장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소뚜껑 삼겹살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쌈촌에서 먹는 쌈밥이 참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영이가 진짜 좋아하는데 쌈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쌈촌 안 간지 오래됐다 그리고 시찌린에서 먹는 샤부샤부? 시찌린 참 맛있다? 고 덕에 있는 시찌린? 네 그리고 또 그 존 앤 맷 타코가 있습니다 존 앤 맷 타코 아 그 타코 맛있다면서 자랑만 하고 왜 시켜주진 않아요? 배달로 오면은 조금 타코가 바로 먹는 게 맛있어 존 앤 맷이 뭐냐면은 존 앤 맷 존맛 존맛 타코요 그거 맛있습니다 솥뚜껑 삼겹살직 할 거예요? 네 그거는요 애기 물어봐야 돼 빨리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밥 먹었을 수도 있겠네 응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빠이